댕댕이와 채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쓴 소설을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독자님들의 구독과 댓글은 소설을 쓰는데 큰 힘이 됩니다. 미자 시리즈는 유튜브 소설입니다. 60대로 막 접어든 늘지도 젊지도 않은 미자가 만나는 이웃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웃기고 때로 깊은 감동도 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어떤 추석날 지용이 할머니 편 푸른 아파트 입구에 막 들어섰을 때였다. 아파트 출입구 왼쪽에 있는 상가건물 1층 난간 계단에 진달라색, 옷자락이 보였다. 지용이 할머니였다. 지난주에도 왔는데 오늘 또 왔다. 설마 나를 만나러 온 건 아니겠지. 빚 받으러 온 채권자를 발견한 것처럼 미자는 가슴이 덜컥했다. 인사를 하기도 전에 지용이 할머니는 반가워하며 계단에서 비척비척 일어나더니 미자디를 따라왔다. 약속도 없이 또 찾아오는 건 예의가 아니다. 1301호 서영이 수업도 5분이나 늦었다. 주차하느라 주택지역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느라 지각했다. 지난주는 공교롭게 여행을 간 회원이 생겨 30분 정도 시간이 비어있었다. 지금은 가장 쫓기는 시간대다. 지난주 파리바켓드 빵집에서 만났을 때 말했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불쑥 미자를 또 찾아오지는 않았을 터였다. 미자는 표현에 서툰 자신을 자책했다. 곰곰 생각해보면 서툰 게 아니었다. 그건 지용이 할머니에 대한 배려였다. 사람들은 대부분 말하지 않으면 몰랐다. 말해도 거의 몰랐지만 말이다. 푸른 아파트는 비스듬한 언덕에 있다. 38년 전에 지어진 나흘로 아파트라 주차 공간이 좁았다. 뭔 모르고 차를 가지고 왔다가 수업 중에 번번이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종종 있었다. 푸른 아파트 아랫동네 주택가까지 내려가 차를 세우고 오던 길을 다시 걸어 푸른 아파트 수업을 하곤 했다. 비스듬한 언덕을 올라갈 때였다. 세시 수업을 맞추기도 이미 지난 시간이었다. 건성으로 인사만 하고 뛰어가는데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다. 선상님! 돌아보니 지용이 할머니는 미자를 따라 숨 가쁘게 올라오고 있었다. 어머! 지용이 할머니! 여긴 어떻게 또 오셨어요? 그냥 왔지요! 오늘도 애들 가르치요? 예! 미자는 웃으면서 뛰었다. 수업에 더 늦어서는 안 되었다. 지용이 할머니는 계속 미자를 따라오다가 20미터쯤 거리에서 멈췄다. 1301호에 가시오? 예! 거기도 아직 배우나요? 예! 그런데 어머님, 저를 만나러 오신 것은 아니죠? 그냥 왔어요. 지가 갈 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여길 왔는디 선상님을 또 만났네요. 이따 시간 남나요? 아, 오늘은 수업이 늦게 끝나는데요. 여기 수업하고 주택가로 다시 내려가 수업해야 해서요. 좋아요, 어여 가르치고 오세요. 지용이 할머니는 말길을 잘 못 알아들은 듯 했다. 괜찮다며 손을 내져었다. 어서 볼일을 보라는 손짓이었다. 지용이 할머니 등 뒤로 북한산 능선이 선명하게 보였다. 추석을 코앞에 둔 하늘은 푸르렀고 공기는 맑고 깨끗했다. 곧 10월이 올 텐데도 더웠다.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들어가기 전에 설피 뒤돌아 보았다. 손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목과 얼굴에 땀을 닦으며 언덕을 내려가는 지용이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였다. 깡마른 종아리를 싸고 있는 바짓자락이 너풀거렸다. 갑자기 살다가 떠난 동네를 지용이 할머니는 왜 또 찾아왔을까 걱정되었다. 지용이 할머니한테 달려가 전화번호를 받아 폰에 입력하고 서영이를 만나러 뛰었다. 지용이 할머니는 미자와 한글 수업을 딱 반년 공부하다가 그만두었다. 지용이가 유치원에 간 틈을 타서 몰래 배우려고 했다. 지용이 할머니는 손자 지용이가 자신이 문맹이라는 사실을 들킬까 조마조마했다. 특히 며느리가 알까봐 미자에게 입단속을 했다. 말수 적은 미자가 소문낼 일은 없었다. 지용이 할머니 입에서 나오면 나왔지. 95호가 사는 나홀로 아파트에 만약 소문이 난다면 그건 지용이 할머니가 실수로 누군가에게 말을 흘렸기 때문일 것이다. 지용이 할머니는 공부는 뒷전이고 먹을 음식상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매주 미자를 기다렸다. 교재를 펼쳐놓고 따라 읽으라고 하면 한숨부터 길게 쉬고는 다른 얘기를 풀어놓았다. 할머니 얘기를 듣다가 한글 수업은 못하고 다음 집으로 달려가야 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곤혹스러웠다. 오늘은 공부부터 하자고 해도 안 되었다. 수요일은 지용이 할머니 푸념에 넘어가 시간이 꼬여 매번 진땀을 흘려야 했다. 두 달째 접어들었을 때 미자는 지구장한테 김순녀 회원에 대한 어려움을 말했다. 한참 듣고 있던 지구장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김순녀님 돈이 없지는 않죠? 글쎄요. 왜요? 아파트에 사니까 돈은 있겠네요. 아들 며느리와 같이 사는데요. 지용이 할머니세요. 지용이 할머니라고요? 지용이네. 돈은 많은 것 같았어요. 제가 홍보 나갔을 때 지용이 엄마 아빠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강북에 사는 사람 같지 않던데요. 자동차는 포르세였고 둘 다 연예인 같던데요.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보셨어요? 가학길에 차를 세워놓고 달려오셨던 기억이 나요. 퇴근길이셨나 봐요. 이지용 엄마 아빠라면서 지용이 한글 수업이 영 안 되는데 선생님을 바꿔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예? 바꿔달라고요? 예. 제가 안 된다고 했죠.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게 말이 돼요? 나무, 바나나, 새 등을 배우는데 선생님 탓을 하다니요. 한글 떼는 것이 급하면 집에서도 배운 것을 복습해 줘야 한다고 잘 설명해 드렸어요. 괜히 선생님 마음만 상할까 봐 그랬죠. 그러면서 묻던데요? 선생님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고요. 당당하게 말해줬어요. 인서울 좋은 대학을 나온 분이라고요. 그러니 선생님 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김수녀님은 10분 수업으로는 한글을 뗄 수가 없으니 세 과목 돈을 받고 수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좀 들어주시고요. 대화할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다들 그렇게 해요. 미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 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꺼낼 수 없었다. 30분 수업을 해줄 테니 두 과목 회비를 더 내라는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수 없었다. 다만 겨우 지용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음식을 차려주셔서 매번 고맙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바로 수업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야 한글을 터득할 수 있어요. 지도 알지요. 근데 숙제를 못했어요. 그러니 오늘은 책만 주고 가세요. 혼자 할 테니. 그러면서 아침에 담갔다며 배추김치 한 통을 씻고 가라고 주었다. 혼자 공부를 해독했다는 말은 말짱 거짓말이었다. 단 한 번도 지용이 할머니는 숙제를 한 적이 없었다. 며느리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별것도 아닌데 며느리는 이런 걸 싫어하니까요. 지가 만든 반찬은 안 먹어요. 그리고 지가 한글 공부하는 것도 비밀로 해주시는 거 알죠? 지용이한테도요. 미자는 그러겠다고 했다. 몸매도 예쁘고 키도 크고 미소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쁜 지용이 엄마는 구질구질한 음식을 남한테 주는 걸 단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다. 이상해요. 김치를 안 먹어요. 젓갈 냄새가 싫다고요. 치는 김치를 담그는 게 침인디 어떻게 김치를 안 먹고 사는지 통 알 수가 없구만요. 그럼 뭘 먹어요? 지용이랑 똑같은 걸 먹죠. 햄, 참치, 치킨, 피자요. 친정 어메가 애들 놔두고 장사했대요. 집에서 음식 만들어 먹는 걸 그렇게 싫어하네요. 냄새 피운다고요. 지는 한국 토백이 아닌가요? 얼마나 사는 게 급하면 친정 어메라는 양반이 햄만 먹였을까요? 이러다가 며느리 험담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돌아갈까 봐 잘 먹겠다고 인사하고 서둘러 1302호를 나왔다. 숙제를 안 하니 한글은 진전이 없었다. 배낭 가방에서 초등학교 교과서를 열 권도 넘게 꺼내 보이던 할머니였다. 지하철을 타고 먼 곳까지 가면 한글을 가르치는 센터가 있다고 했다. 장소를 바꾸고 선생님을 바꿔서 배워봐도 한글 떼는 게 어렵다는 고백에는 아픔이 박혀 있었다. 지용이 때문에라도 한글도 산수도 영어도 배워야겠다는 각오가 남달랐었다. 다섯 살 난 지용이가 자꾸 물어보는 통에 문맹이 들통날까 봐 두렵다고도 했다. 감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어릴 적 감꽃을 주어 목걸이를 만들었다는 등 도토리 글자가 나오면 가을에 도토리를 주어 묵을 쏴서 먹었는데 그 맛이 지상에서 가장 맛있다는 이야기 등이 술술 나왔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시간도 모자랐다. 어머님 지용이가 글자를 물어보면 알려주고 싶다고 하셨죠? 그러려면 음식을 차려놓으시면 공부에 방해되어요. 앞으로는 우리 공부만 해요. 에? 다른 아이 수업시간이 있는데 자꾸 늦어져서 곤혹스럽다는 말은 하지 못했다. 지는 한글보다 얘기 나누는 게 더 좋긴 한데 선상님이 곤란하시대님께 단부턴 그렇게 해요. 선상님과 얘기를 나누면 속이 다 시원해요. 수요일 한시 반은 지용이 할머니 같은 날 세시는 1301호 서영이 그 다음 세시 반이 1302호 지용이 수업이었다. 지용이 할머니는 특혜였다. 한 과목을 배우는데도 세 과목을 하는 서영이나 지용이만큼 30분이 할애되었다. 하지만 늘 시간이 모자랐다. 지용이도 한글과 수학 영어를 배웠지만 집에서 숙제를 살펴주는 사람이 없어 실력이 높아지지 못했다. 서영이는 같은 나이인데도 한글을 곧잘했다. 이번 주는 새해가 난다라는 문장을 서영이 혼자 읽었다. 그림도 없는 APPLE 스티커를 보더니 이거 Apple 하면서 스스로 읽었다. 어느 날 지용이 수업이 끝났을 때 할머니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 저 선상님 우리 아들이 지용이가 한글을 아적 모른다고 난리가 났네요. 지가 알면 매일 가르쳐 주었을 텐디 지도 문맹이고 승질 들어온 아들은 선생님을 바꿔야 한다고 펄쩍 뛰는데 어쩜 좋대요 서울대 나온 젊은 선생님을 지용이 지용이 디즈니랜드를 찾아 파리, 도쿄, 홍콩, 플로리다로 따라가곤 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지용이 할머니는 몹시 미안해했다. 진 땀을 흘리며 지용이 수업을 마쳤을 때 지용이 아빠가 들어왔다. 미자를 만나려고 일부러 시간을 맞춰 집에 돌아온 모양이었다. 아르마니 명품 수트 차림에 지용이 아빠는 잘 나가는 기업의 CEO로 보이기도 했고 조폭으로 보이기도 했다. 가까이서 보는 지용 아빠는 소지섭을 많이 닮았다. 안녕하세요. 지용이 아무래도 다른 선생님을 붙여야 할까 봅니다. 어제 보니 아는 글자가 한 글자도 없더군요. 숫자도 거꾸로 쓰고요. 모르셨어요? 모르다니 그걸 미자가 모를 리 없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설득할 수 없을 듯 했다.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 60대로 접어든 미자를 내려다보는 지용이 아빠의 눈빛은 당황하는 눈치였다. 지용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60대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젊은 선생들은 쉽게 일을 관두었다. 세상은 변했다. 학습지 교사는 나이 든 교사들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60대가 많은 것은 아니었다. 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남편을 서른 후반에 질병으로 저 세상으로 보낸 지용이 할머니는 두 아들을 혼자 가르치느라 온갖 음식 장사를 해도 늘 살림이 빠듯했다고 했다. 두 아들 모두 공부머리는 없었던 탓에 대학을 보내지 못했다고 했다. 지용이 할머니는 두 아들 대학을 보내지 못한 것을 늘 한탄했다. 그럴 때마다 미자는 할머니를 의뢰했다. 큰 아드님 독립하고 작은 아드님도 예쁜 아내 만나 사업하며 보란듯이 살아가면 성공한 거잖아요. 그깟 대학 나와도 일 없이 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대학 나오는 게 요즘은 옛날처럼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어요. 이 아이폰을 개발한 스티브 잡스는 일부러 대학을 중퇴했다니까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도 학습지 교사를 하는 저도 있어요. 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미자의 위로에 기분이 좋아졌는지 지용이 할머니의 얼굴에 엷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지용이네를 나오면서 씁쓸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다. 더 이상 지용이를 다독이느라 진땀을 흘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자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서울대에 나온 젊은 선생은 산만하게 잃을 데 없는 지용이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불보듯 뻔했다. 그로부터 보름쯤 지난 후 지용이 할머니의 부름을 받아 다시 지용이를 가르치게 되었다. 여전히 지용이는 4를 일부러 거꾸로 썼고 글자를 아래서부터 위로 썼다. 일부러 그러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쓰겠지 생각하며 글자는 위에서 아래로 쓰는 것이야 라는 말을 놓치지 않았다. 지 말이 딱 맞았지요? 지용이를 다독거릴 선상님은 우리 선상님밖에 없지요. 지용이가 젊은 선상하고는 안 하겠다고 버텨서 돈만 날렸지요. 아들이 지용이 원하는 대로 선상님을 다시 부르라고 혀서요. 그 사이 지용이 엄마는 지용이 동생 아영이를 낳았다. 해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용이 엄마를 세 달 반 만에 만났다. 지용이 엄마는 얼굴에 푸른 멍이 많이 들었고 잔뜩 부어있었다. 하마터면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지용이 할머니가 눈을 끔뻑했다.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신호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지용이 엄마는 누구보다도 예뻤고 예쁜 여자는 마음씨도 곱다는 게 미자에 변하지 않는 생각이었다. 지용이 엄마는 지용이와 둘째를 두고 다시 매장을 나갔다. 지용이 할머니는 더 바빠졌다. 지용이 할머니 한글 수업하러 갔을 때였다. 둘째 아영이를 목욕시켜 나오는 할머니가 미끄러질까 봐 미자는 아영이를 받아서 담요에 눕혔다. 뻘뻘 땀을 흘리면서 지용이 할머니는 아영이 몸에 분을 바르고 기저귀를 채웠다. 야들 애미는 참 지독혀요. 나한테 빗댕이를 막혀놓고 돈 번다고 나갔지요. 지용이는 맨날 울어요. 지를 먼저 안아달라고요. 정에 굶주렸어요. 매일 지 젖을 붙잡고 살아요. 그렇잖아도 지 젖은 자루젖인디. 더 늘어나버렸지요. 요즘 젊은 샥시들 무섭디다. 강남 여자들은 다 그렇대요. 아영이 젖이라도 떼면 나가라고 했더니 그러대요. 강남 여자들은 젖을 안 먹인다구요. 손주 돌보느라 얼마나 힘드시냐는 말은 꺼내지 않았다. 봇물처럼 터져나올 말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할머니의 말을 미자가 먼저 뻥석을 깔아줄 것까지는 없었다. 선상님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면 어디로 가야 하죠?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예 그야 아기가 있는 집으로 와야죠. 시상에 글쎄 집으로 안 오고 성형외과 병원으로 간 거 있죠? 이번이 벌써 두 번째구만요. 모르주요. 처녀 때도 고쳤는지. 친정어면 눈이 째졌던디. 울 며느리는 눈이 황소 눈깔만 하잖아요. 정말요? 그렇게 예쁜데 고칠 때가 어디 있을까요? 선상님은 그 얼굴이 예뻐요? 예 예쁘잖아요. 진심이었다. 인형처럼 작은 얼굴에 이마가 볼록하여 서구 인형을 보는 듯했다. 그거 다 뜯어 고친 거예요? 이마, 눈, 입술, 코 다요. 웃음이 그만 터져나왔다.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예뻤구나. 본 바탕이 예쁘니 성형도 성공적으로 보였다. 진은 갸를 못 이겨유. 통 말이 없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나물 반찬은 손도 안 대고 지용이 반찬을 뺏어 먹어요. 나이는 거꾸로 먹는지 다섯 살 지용이랑 똑같아요. 할머니는 일어나더니 냉동실 문을 열었다. 거기에는 영어로 쓰인 냉동식품들이 가득했다. 수입 고기처럼 보이는 냉동팩에는 도구와 푸드가 어지럽게 여기저기 배열되어 있었다. 이게 뭔지 아셔유? 이게 강아지가 먹을 고기래유. 사람이 먹는 것보다 더 비싸다고 하네요. 진은 그것도 모르고 몰래 볶아서 지용이를 먹였구만유.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고 물었다. 강아지가 있어요? 없지요. 곧 데리고 온대유. 미리 고기를 사다가 쟁이는 거예요. 지용이 먹을 소고기 한 번 사온 적 없이유. 값이 몇백만 원 한대유. 이름이 뭐라더라? 슝? 뭐라 한 것 같은데유. 아들 말로는 지덜이 상류층 모임에 들어갔다고 해요. 어디라고 하더라? 그 서울대 공원에 가서 강아지 새끼랑 뛰고 놀고 사교를 하는 모임이래유. 지 배로 난 지 새끼는 늙은 시험회한테 맡기고 지금 때가 어느 땐 뒤 강아지 새끼랑 소풍을 간대유. 진은 팔십이 코앞인 뒤 이게 사는 거래유. 식모가 따로 없지유. 식모는 월급이라도 받지유. 진은 무일푼이어유. 지용이 할머니 말은 어긋난 데가 없었다. 육십 살이 된 미자 귀에는 그렇게 들렸다. 지용이 아빠가 뭐라 하지는 않는 모양이죠? 사생활인인께 서로 보호하기로 했대유. 지 아들이고 지 며느리지만 지는 속이 뒤집혀 못 살 것이유. 지용이 엄마는 강남 테이란노에 있는 명품 옷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용이 아빠는 사업가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사업은 할머니가 설명할 수 없는 분야라 미자도 알 수 없었다. 부동산 투자 분야임에는 분명했다. 어깨와 팔뚝, 다리 근육을 보면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남자임에는 틀림없었다. 둘은 푸른 아파트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부부처럼 보였다. 적어도 미자 눈에는 그랬다. 선남, 선녀가 따로 없었다. 지용이 엄마 카톡 프로필을 들어가 보았다. 성형 후 만족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다. R 로고가 있는 자켓을 걸치고 있었다. 구두도 핸드백도 그랬다. 프로필을 넘겨보면서 미자는 지용이 엄마를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상류층 여자들과 사교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면서 그들을 고객으로 하는 명품 옷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부부 동반이 아닌 여자들끼리의 여행 모임 사진들이 많았다. 애국 유명 호텔 객실 사진과 골프장, 식물원 같은 호텔 로비, 야외 수영장에 몸을 담은 비키니 차림의 여자들이 보였다. 어느 날 지용이 할머니 수업을 하러 갔을 때 할머니는 급히 우리 안에 흰색 강아지를 가두어 놓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강남은요? 강아지를 다 키운데요? 하얀 털이 돌돌 말린 비숑 프리제였다. 비숑은 미자가 들어서자 반갑게 짖었다. 까만 단추 같은 눈은 미자를 향해 있었다. 제발 저를 구출해 주세요 하는 눈빛이었다. 비숑은 자주 짖지도 않는 견종인데 할머니가 무슨 말인가를 하면 덩달아 지저댔다. 마치 말대꾸하는 추임새였다. 할머니는 해초리를 꺼내 비숑을 윽박질렀다. 명랑하기 그지없는 견종이지만 할머니 앞에서 비숑은 주눅이 잔뜩 들어있었다. 자신만만하게 머리를 높이 쳐들고 풍부한 표정을 짓던 견종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할머니한테 어떤 학대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고 예쁜 비숑은 몹시 가여운 몰골이었다. 지는 저 지지배를 키울 수 없슈. 손주 둘도 버거운데 어떻게 개새끼까지 키울 수 있대유. 집안의 상전이 몇이나 되는지 아슈. 애비, 며느리, 지용이, 아영이. 이젠 저 개새끼까지 떠받들라고 갖다 놨는데 지는 절대로 키우지 않을 거구만요. 미자는 자신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다. 만약 말했다면 지용이 할머니는 미자까지 싸잡아 공격할 태세였다. 미자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님, 강아지를 때리지는 마세요. 만약 지용이가 본다면 지용이도 강아지를 때릴 거예요. 요즘은 반려견도 때리면 큰일 나요.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원 시상에 강아지도 때리면 안 되는 시상이 되었대요? 난 절대 저 지지배까지는 못 키워요. 선상님이 가져가시면 안 되건납요? 비숑은 할머니 말을 알아들었는지 짖었다. 고 까만 눈으로 미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저를 데려가 주시겠어요? 라는 애절한 눈빛이었다. 지용이 할머니는 냉동실에 있는 고기를 비숑에게 주지 않고 조금씩 버린다고 했다. 마치 비숑한테 주는 것처럼. 비숑은 점점 야위어 같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데려오고 싶었지만 공짜로 달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몇백만 원을 주고 데려올 처지는 더욱 아니었다. 지용이는 할머니처럼 해초리를 들고 비숑을 때리기도 하고 윽박질렀다. 왕과 기족들이 키웠다던 비숑은 지용이 집에서는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강남 사람들은 이상해요. 강아지를 데리고 소풍도 가고 함께 모임도 갔는데요. 저 지지배는 못 가시요. 보기 흉하게 빼빼 말라서 한두 번 데리고 댕기다가 포기했대요. 지 자식도 시혜미한테 맡기는 주제에 강아지까지 맡기는 건 말도 안 되지요. 할머니는 고소한 표정을 지었다. 지용이 할머니는 모든 서러움을 비숑한테 푸는 눈치였다. 어느 날부터 비숑이 보이지 않았다. 미자는 물어볼 자신이 없었다. 죽었다는 말이 나올까 봐 두려웠다. 비숑은 원래 데려왔던 동물병원으로 돌려보냈다고 했다. 할머니가 며느리를 이긴 것이다. 며느리가 비숑을 버렸다고 미자는 생각했다. 1301호에서 나왔을 때 지용 할머니는 없었다. 북한산 자락 높은 봉오리가 선명했다. 할머니가 앉았던 계단에 햇볕이 쨍쨍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눈이 부셔 살짝 눈을 감는 순간 코끝이 아려왔다. 종잡을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잘 살면 얼마나 잘 산다고 먼 길을 온 지용이 할머니를 그냥 보냈을까 후회되었다. 하지만 곧 잊었다. 미자코가 석자였다. 다음 수업이 기다리고 있었고 자신의 문제만으로도 머리가 지끈거렸다. 올 추석 연휴는 2년보다 길었다. 대체 공휴일까지 있어 일주일이나 되었다. 한 달 쉬겠다는 문자가 두세 통 와 있었다. 지금 그만두면 어쩌란 말인가. 태의 입력도 할 수 없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지구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방방 뜨는 지국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상담 안 하셨어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중단한다면 어쩔 건데요? 미자도 모르는 일이었다. 고객이 왕인데 왕의 결정에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문자만 확인하고 답장도 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 판국에 지용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든 미자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더군다나 미자는 그 집 며느리도 딸도 아니지 않는가. 친정엄마 문제만으로도 버거운 미자였다. 나이 60에 지금은 안 됩니다.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 합니다. 대신 미자가 돈을 물어내는 방법이 가장 쉽고 간단한 일이었다. 그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었다. 비겁하고 불의에 합류하는 일이기도 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길이 아니었다. 옳은 방법은 테일을 입력하는 길이었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어디선가 미자의 폰을 감시하는 눈이 있는 것 같았다. 결국 미자는 테일을 입력하지 못했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그만둘지 알 수 없었다. 60을 넘긴 나이에도 학습지 교사일을 붙잡은 것은 그야말로 천원이었다. 교사 모집이라는 광고를 보고 글을 올렸더니 바로 전화가 왔다. 지국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자는 목소리가 카랑카랑했다. 뭐랄까. 딱딱 우리가 나무 줄기를 사정없이 쪼는 듯한 목소리였다. 미자의 어버어버하는 목소리와는 거리가 아주 번 절도 있는 목소리였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일이 없을 때와 비교할 때 그 당당함이 하늘과 땅 차이였다. 지금 미자는 일을 붙잡고 있었다. 조금 당당해도 되었다. 이 미자님은 몇 살이시지요? 59세입니다. 목소리가 안정적이고 나이보다 얼굴은 좀 젊으시네요. 몇 년생이지요? 1963년생입니다. 그럼 59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뀐 만 나이로 59세가 맞습니다. 뭐든지 시켜만 주면 할 수 있다는 미자의 말에 지국장은 당장 만나자고 했다. 경력 무관, 정년없음, 초대졸 이상. 정년없음이라는 조건이 퍽 마음에 들었다. 교사가 한꺼번에 그만둔 까닭에 어지간히 채용이 급한 모양이었다. 설마 63년생이 지원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지국장은 말했다. 3년 전 겨우 잡은 지푸라기였다. 갈수록 미자에게 일은 버거워졌다. 입사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멘토였던 정영숙 선생이 수법 아메리카노 세 잔을 보내왔다. 정 선생은 미자보다 11살이 적었지만 다부지고 영업마인드도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어리버리한 미자를 옆에서 말없이 챙겨주고 도와주었다. 입사를 후회한다고 말하자 정 선생은 말했다. 저도요 이 일 저 일 문 두드려 봤지만 별일 없어요. 경력이 단절된 마흔 넘은 여자는 갈 곳이 없어요. 무슨 일이든 사계절을 견뎌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미자는 곧 후회했다. 맞는 말이었다. 여름 휴가도 맞이해보고 추석 설 명절도 지내보고 겨울방학 여름방학도 지내보고 쓰냐 맵냐 다르냐를 평가하는 게 맞았다. 무엇보다 미자가 지금 쓰냐 맵냐를 평할 형편은 아니었다. 이 일이 아니더라도 무슨 일인가는 해야 했다. 식당 설거지라도 하러 당장 달려가야 할 형편이었다. 쿠팡에 가면 밤을 꼴딱 세워 물건을 정리하는 일이 있다고 들었다. 육십이 넘은 여자를 뽑아줄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라면 대출이 만땅인 집을 팔던가 아들에게 손을 벌려야 할 처지였다. 사지 육신 멀쩡해서 자식에게 손 벌리는 일은 죽기보다 싫었다. 가장 힘든 것은 실적에 대한 부담이었다. 색종이 하나도 팔아본 적 없는 맹꽁이가 삐자였다. 세상은 달라져 있었다. 아이들은 줄었고 노인들이 많아졌다. 회사는 바뀐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았다. 늘 순중을 요구했다. 교육은 강도가 점점 세졌다.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어진 지 오래였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끌어올지 골몰했다. 공부를 다시 하겠다는 회원보다 그만둔다는 회원이 더 많았다. 용케도 다시 시작한다는 회원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생겨났다. 신기한 일이었다. 그럭저럭 견뎌온 세월이었다. 미자에게 노후준비는 아직 먼 나라 이웃나라의 일이었다. 친정엄마는 남동생만 애지중지 키웠다. 미자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한 번을 대주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살림에 보태야 하는 미자였다. 미자가 이혼하고 준비 없이 아들 하나 데리고 집을 나왔을 때 친정엄마는 이혼한 딸 때문에 세상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했다.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면서 그렇게 말했다. 오죽하면 내가 이혼을 결정했겠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어떻게든 살아보자. 집에 들어와 살면 월세는 안 나가니까 들어오렴. 이라는 말을 했다면 미자는 여러 번 더 고꾸라졌을 것이다. 친정엄마의 차디찬 말은 미자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서는데 한몫했다. 남동생은 돈이 떨어지면 친정엄마를 찾아와 돈만 뜯어갔다. 애지중지 키운 열두 살 아래 승규가 결혼할 때도 엄마는 빚을 지면서까지 집을 사줬다. 결혼 6개월 만에 승규는 이혼하고 빈털털이 되어 들어왔다. 어느 날 갑자기 친정엄마는 미자 집에 조용히 들어왔다. 염치가 한 푼어치라도 있었다면 현관에 발을 디딜 때 잠시라도 주춤거렸을 것이다. 잠시 들렀다고 생각한 미자는 저녁상을 정성껏 차려주었다. 약속이나 한 듯이 승규가 때맞춰 왔다. 걸신 들린 사람처럼 둘은 음식을 삽시간에 먹어치웠다. 설거지가 끝날 때까지 소파에 길게 누워있던 친정엄마는 쌀쌀하다며 침대에 누워버렸다. 코를 골고 자다가 새벽에 일어난 엄마는 거실에 와서 텔레비전을 틀었다. 소파에 누워있던 미자는 침대로 가서 설친 잠을 겨우 잤다. 침대 밑에는 승규가 어느새 왔는지 웅크리고 자고 있었다. 알고 보니 친정엄마가 살던 집도 이미 넘어간 뒤였다. 엄마는 집 말고도 염치도 잃어버렸다. 친정엄마가 미자 집에 들어오자 남동생 승규도 따라 들어왔다. 승규 짐이 하나둘 늘어갔다. 승규는 늘 그렇듯이 집 밖에 있다가 미자가 일하러 간 사이에 커피빅스부터 쌀까지 퍼갔다. 김치와 생수, 두유까지 훔쳐갔다. 쥐새끼가 국간에 들르듯이 야금야금 빼돌리는 꼴이란. 말을 안 하니 모르는 줄 아는 모양이었다.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으면 몰랐다. 말을 해도 모르긴 마찬가지였다. 어쩌면 알면서 시침이 떼는 건지도. 어느 날부터 금수저 한 벌이 보이지 않았다. 아들이 회사에서 창립기념일에 받았다며 가져온 것이다. 집에 드나든 사람은 친정엄마와 승규뿐이었다. 둘은 잡아 떼었다. 눈 가리고 아웅했지만 미자 눈에는 다 보였다. 그러니까 니가 잘 보관했어야지. 그걸 누가 훔쳐갔겠냐. 친정엄마는 치매 초기 증상을 자주 보였다. 옛날 일은 기억했지만 최근의 일을 자꾸 잊었다. 음식을 만들다가 불을 끄는 일을 잊어버려 미자 집을 태울 뻔했다. 소방차가 달려왔고 엄마는 구출되었다. 이웃 사람들이 미자에게 충고했다. 혼자 뒀다가는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친정엄마는 자주 길을 잃어버렸다. 집에 찾아오지 못하는 날이 생겨났다. 친척들 얼굴을 몰라보고 오늘이 며칠인지 헤매었다. 배변 활동이 힘들어지자 미자는 친정엄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다. 달리 길이 없었다. 벌써 4년째 접어들었다. 미자 아들은 때마다 애할머니를 찾아갔다. 미자는 아주 가끔 찾아갈 뿐이다. 사는 게 바빠서 사는 게 지쳐서 그랬다. 친정엄마는 용케도 애손주의 얼굴을 기억했다. 미자의 얼굴은 기억하지 못했다. 남동생 얼굴은 알아봤다. 퇴근길에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면서 지용이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해서 전화받기가 곤란한 모양이었다. 1년도 더 넘은 회원을 거리에서 두 번이나 다시 만나는 일은 쉽지 않다. 더구나 강남으로 이사갔으니 길에서 만나는 일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지용이 할머니는 미자를 만나러 온 것이고 전에 살던 곳 강북이 그리워 찾아온 것이다. 지용이와 아영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기 전에 이곳을 부리나케 왔다가 뒤돌아간 거실이라. 고가 30분이 뭐라고 시간을 내주지 못한 게 영 마음에 걸렸다. 이사 가기 전 지용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생각났다. 지용이 아빠가 멀쩡한 아파트를 리모델링한다고 소란을 피울 때 눈치챘어야 했다고 지용 할머니가 말했다. 집수리를 마친 지 얼마 안 돼서 아파트가 팔렸다고 했다. 재건축을 바라보느니 시세 좋을 때 팔아서 입지 좋은 강남아파트로 갈아탔다고 했다. 계약금만 걸어놓은 아파트가 잔금을 치르기도 전에 몇 천이 껑충 뛰었다고 했다. 지용이 할머니 얼굴은 어두웠다. 내 아파트를 아들 마음대로 리모델링하고 팔아치운 것이 고약하다고 했다. 지용이 할머니는 지용이를 따라 강남으로 갔다. 푸른 아파트 언덕을 오를 때마다 지용이네가 살던 1302호를 올려다보았다. 가끔 지용이 할머니가 담근 김치도 생각이 났다. 다음 날 정오쯤에 전화를 걸었더니 바로 받았다. 어머님 추석날 시간 되세요? 혹시 저와 점심을 같이 먹을까요? 좋아요 선상님 추석날인데 괜찮으세요? 다들 외국으로 여행을 가서 어차피 혼자예요. 추석날이지만 미자도 시간이 비었다. 요양병원에는 미리 다녀왔다. 친정엄마는 미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과일을 사서 간병인에게 맡기고 5만 원을 봉투에 담아 간병인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간호사들에게 줄 떡은 생략했다. 지용이 할머니는 지하철을 타고 푸른 아파트 앞으로 왔다. 할머니를 태우고 세 자매 집에 들어갔다. 북한산 자락 아래에 있는 맛집으로 소문이 난 집이었다. 그곳에는 나이 든 세 자매가 음식을 만들어 팔았다. 손맛이 깊었다. 식당 경험이 많은 지용 할머니는 제육볶음을 먹자고 했지만 미자는 불고기 전고를 주문했다. 언젠가 지용이 할머니가 불고기 전고를 좋아한다고 말했었다. 지용이 할머니는 오늘 내로 이야기를 다 풀어낼 수 있을까 말하다가 삼천포로 빠지면 다시 또 만나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른다. 그러니 되도록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용 할머니 말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다시 또 만나는 것은 미자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 미자 코가 석자나 되는데 지용 할머니를 또 만날 수는 없었다. 더군다나 미자는 지용 할머니 며느리도 아니요 딸도 아니지 않는가.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자 할머니 이야기에 풍덩 빠져서는 안 된다고 단단히 마음을 붙잡았다. 할머니 접시에 불고기와 당면과 청경채를 듬뿍 떠주며 운을 뗐다. 천천히 드세요. 선상님도 드셔요. 많이 드셔요. 지가 살 거구만요.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벌써 계산했어요. 그러니 천천히 드세요. 불고기를 몇 점 입에 넣고 씹다가 국물을 입으로 가져가던 지용 할머니가 목이 메었는지 갑자기 숟가락을 상에 탁 놓더니 한숨을 쉬었다. 지가 딸이 없어요. 선상님은 딸이 있죠? 아니요. 아들 하나 두었어요. 아이고 선상님도 큰일이네요.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되지. 딸이 없으면 왜 불쌍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떠드는 것일까. 딸이 없으면 아들이 있으면 되지. 딸은 무언제를 지었기에 이러는 것일까. 딸을 낳은 부모는 무슨 큰 벼슬이라도 한 걸까. 속에서 무엇인가가 치받아 올라오는 것을 물 한 모금 마시며 간신히 잠 재웠다. 어여 드시고 말씀은 있다 하세요. 입에 안 들어가요. 입맛이 딱 떨어졌지요. 땅패스러웠다. 전골은 미자에게 분해 덤치는 수준이었다. 늘 따뜻하게 대접해준 지용할머니가 고마워서 크게 마음을 써서 주문한 것이었다. 어머님이 안 드시면 저도 그만 먹을래요. 일단 천천히 먹고 나서 조용한 곳으로 모실 테니 거기 가서 말씀하셔요. 야, 그럴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용할머니는 국물까지 다 비우고 나서 환하게 웃었다. 어금니가 양쪽으로 두 개나 텅 비어있는 게 보였다. 미자는 시선을 돌렸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되는 것이다. 다 갖추고 살 수는 없다. 그냥 살면 사라질 것이다. 미자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친정엄마처럼 미자에게 김치를 담가주던 지용할머니 아니었던가. 식당을 나와 5분 정도 걸어서 카페에 도착했다. 새 참회에서 불과 500미터쯤 떨어진 곳에 카페가 새로 들어섰다. 메리골드라는 간판이 보였다. 양지바른 풀밭에는 주황빛 메리골드가 흐드러지게 피어있었다. 메리골드 중 주황빛이 도는 수국은 만수국이었다. 만수국의 꽃말은 반드시 오고야말 행복이라고 주인여자가 말해 주었다. 만수국의 꽃말처럼 행복은 반드시 오고야말 터였다. 정직하게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만을 골라서 모습을 바꿔서 찾아온다는 행복이었다. 행복의 모습은 화려하게 꽃감아 타고 오지 않는다고 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무상으로 도와줄 때 행복은 똑똑 노크한다고 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행복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찾아올 수도 있었다. 토마토 주스는 직접 키워서 만들어준다고 그 앞에 주인이 자랑했다. 정원 테이블에는 지용이 할머니 또래의 노파가 아들과 며느리로 보이는 50대 부부와 마주앉아 차와 술떡을 먹고 있었다. 아들로 보이는 남자는 또모에게 무슨 말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또모가 알아듣든 말든 또모를 중심으로 대화를 계속하는 늙어가는 남자를 미자는 경혜심을 갖고 되돌아보았다. 풀밭을 한 바퀴 돌아 나와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토마토 주스를 두 잔 주문하고 신용카드를 내밀었다. 결제할 때마다 늘 조마조마했다. 결제되었다는 문자가 왔다. 퍽 다행이었다. 한도 초과는 아니었다. 지용이 할머니는 주스는 자신이 사게 해달라며 미자 손을 잡아 끌었다. 술떡이 먹고 싶었으나 배가 부를 대로 불은 튀었다. 미자는 술떡을 포장해달라고 부탁했다. 2층 옥탑방으로 주인 여자가 안내했다. 지용이 할머니와 옥탑방으로 올라가 신발장에 신발을 따란히 놓았다. 옥탑방에는 둘 뿐이었다. 무슨 말을 해도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로 안성받침이었다. 지용이 할머니의 타라진 신발창을 볼 때도 코끝이 아려왔다. 젊은 날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음식 장사를 했던 모습이 연상되었다. 한글도 숫자도 잘 모르면서 두 아들을 결혼시킨 용감한 어머니가 앞에 앉아있었다. 지용이 할머니는 미자 자신이었다. 60이 다 되도록 일을 놓지 못했다. 이혼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랬더라면 지금보다 나았을까? 남편은 미자와 맞는 사람이 아니었다. 로또를 맞아 몇 억을 손에 쥐는 사람도 덜어 있었다. 벼락을 맞아 죽는 사람도 가끔은 있었다. 남편은 로또나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미자와 안 맞는 사람이었다. 정직한 구석이 털끝만큼도 없었다. 미자를 끊임없이 추락시키는 또 한 사람이었다. 토마토 주스가 나왔다. 창가에서는 풀밭 정원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였다. 메리골드가 흐드러진 꽃밭을 새로 들어온 손님들이 향내 맡으며 돌고 있었다. 선상님, 아까 풀밭 테이블에 앉아있던 세 사람 얘기하는 거 들으셨지요? 아뇨, 못 들었는데요. 지는 이제 다 알아요. 절대 안 속아요. 전 못 들었는데요. 무슨 말씀이셔요? 아들이 늙은 엄마를 꼬이던데요? 에? 뭘 꼬였죠? 재테크다 뭐다 하면서 집을 묶어놓는 건 바보라고 하던데요? 투자할 데가 얼마나 많은데 돈을 놀리냐고요. 잘만 하면 생활비가 매달라와 놀고 먹을 수 있다고요. 지 아들이 지를 그렇게 꼬였구만요? 미자는 테이블에 앉은 세 사람을 보기는 했다. 추석 때라 혼자 사는 노모를 찾아와 카페도 모시고 오는 착한 아들 며느리라고 생각했다. 늘 좋게만 바라보는 미자는 지용 할머니에게 한방 먹은 기분이 들었다. 아들 며느리가 늙은 애미 돈을 빼앗으려는 수작인 거 지는 딱 보면 이제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런 디를 데리고 와서 상냥하게 속닥거리겠어요? 언제부터 지들이 늙은 어메한테 관심 있었다고요? 지용이 할머니에게 비슷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했다. 지용이 할머니는 토마토 주스를 단번에 마셨다. 미자도 주스를 한모금 들이켰다. 선성님, 지는 집을 나오고 싶구만요? 친정엄마와 함께 사는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친정엄마도 집을 나가겠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 그건 미자에게 엄포를 놓는 거였다. 친정엄마와의 소리 없는 갈등 덕에 시어머니, 며느리 양쪽 입장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았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았다. 자주 만난 적은 없었지만 지용이 엄마 입장에 자꾸 서는 자신을 보았다. 지용이 할머니가 김치를 주고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차려주곤 했지만 가재는 개편이 되는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미자는 오늘 시어머니가 된 것처럼 지용이 할머니 편에 서 있는 자신을 보았다. 다른 동네로 가서 살 수는 없구만요. 이 동네에서 살고 싶구만요. 혼자 살 집을 알아보고 댕기다가 선상님을 두 번 만난 거였구만요. 미자는 지용이 엄마가 할머니에게 말대꾸를 했거나 도를 넘기는 행동을 했다고 짐작했다. 친정엄마에게 말대꾸를 한 날이면 엄마는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고 문을 꽝 소리나게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미자는 엄마에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었다. 잣죽을 끓여서 바쳤고 복숭아와 귤을 사다 드렸다. 성격이 불같은 친정엄마는 길게 끓지 않고 이내 마음을 풀었다. 화해가 이루어진 낌새를 느끼면 엄마는 늘 마지막에 돈을 요구했다. 거짓말을 판먹듯이 하면서 핑계를 댔다. 엄마의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었다. 골마 있을 대로 골마 있는 상태로는 어떤 성과도 낼 수 없었다. 더군다나 어둡고 불안한 마음으로 고객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한 번에 요구한 금액을 열두 달로 나눠서 주면 1년은 무사히 지나갔다. 친정엄마와 남동생은 실과 바늘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다. 엄마가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자 승규의 발길도 뚝 끊어졌다. 미자에게도 평화가 찾아온 것이다. 비빌 언덕이 사라져서 그랬을까 승규는 조금씩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간병비는 미자 혼자 부담했다. 빚은 늘어갔다. 엄마가 승규 이름을 부르면 승규는 엄마를 찾아온다고 간호사와 간병인한테 들었다. 아직도 친정엄마는 안개 속 같은 세상을 헤매면서도 승규를 찾는다고 했다. 어떤 때는 과일을 사오기도 했고 어떤 날은 빈 손으로 와서 엄마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불러준다고도 했다. 지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를 불러준다고 했다. 미자가 부르면 청승맞다고 부르지 못하게 했던 노래였다. 승규가 자장가처럼 불러주면 친정엄마는 순한 아기처럼 잠이 든다고 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타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발베구슬 우르르 잠이 듭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사실요. 푸른 아파트는 제 명의였지요. 식당 일이 그만 그만해서 두 아들 결혼시킬 때 집은 못 사줬어도 전세금조로 1억씩 주었지요. 큰아들은 부부가 그걸 종잣돈으로 해서 아파트를 사서 들어갔지요. 둘 다 순하고 착해요. 다행히 손 안 벌리고 잘 살고 있지요. 지용이 아빠는 남편을 닮았는지 승질이 불같구먼요. 며느리 승질도 애지간한 뒤 지 서방한테는 찌익소리 못해요. 주먹부터 나가니께요. 어느 날 세 식구가 밤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정하는 뒤 방법이 없었어요. 지용이도 하도 지 치마폭을 잡고 매달리는 통에 그러라고 했구먼요. 딱 2년만 같이 살다가 돈 벌어서 나간다고 약속했구먼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같이 사셨군요. 그런데 푸른 아파트 재개발 기다리다 꼬엉도 닭도 다 놓친다나 뭐라나 하면서 강남으로 이사갈 건데 아파트를 팔아서 합치자고 하대요. 그러면 평생 용돈도 매달 백만원씩 주고요. 아파트 판도는 한몫에 준다고요. 아 그러셨군요. 강남으로 이사가서 돈은 벌었나봐요. 사실 강남아파트는 푸른 아파트 판 돈에 대출 끼고 산 거예요. 그런데 매달 준다는 용돈은 딱 한 번 주고 그만이고요. 이젠 지 노령 용돈으로 손주들 주전부리 사주면 끝이네요. 생활비도 안 주고 반찬거리 산다고 하면 시켜 먹으면 되지 집에서 냄새나게 뭘 만드느냐고 소리 지르고 지는 어쩌면 좋대요. 청소도 빨래도 지가 다 하고요. 애들 유치원 보내는 것도 지가 다 해요. 식무사리 치고는 너무 고대서 팍 접시에 코받고 엎어져 죽고만 싶어요. 늙은 애미를 노예처럼 부려먹고도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대요. 혼자 살집을 구하고 싶어요. 결국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턱이지요. 큰 아드님한테는 의논은 해보셨어요? 못해요. 큰 아들까지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구면요. 아파트 팔아서 동생한테 다 넘겼다고 하면 큰애가 절 어찌 생각할지 그것도 겁이 나네요. 깊이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집을 나오는 게 능사가 아닐 테니까요. 절대 돌아갈 수는 없어요. 눈 두 손으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할머니 눈 밑에 푸른 멍이 보였다. 검은 피부라 잘 몰랐는데 눈 밑에는 어디서 부딪혔는지 푸르딩딩한 멍이 들어 있었다. 선상님 오늘은 시간 있죠? 예. 지는요? 지하방도 괜찮 구먼요? 나이 들수록 가족과 같이 있어야 한다는데요. 이 문제는 큰 아드님과 큰 며느님과도 의논하는 게 좋겠어요. 혹시 집 구할 돈은 있으세요? 전세 돈은 없고요. 월세 얻을 보증금 정도는 있죠. 집 보러 같이 댕기면 안 될까요? 혼자는 창피하고 속상해서 자신이 없네요. 지가 혼자 집 구하러 댕기니까 집을 안 보여주는데 나이든 할망구가 집 나와 고독사 할까봐 그렇다는데요. 노부부가 같이 오는 건 괜찮다고 하네요. 선상님이 지 딸이라고 하면 집을 보여줄 거구만요. 푸른 아파트 입구에서 두 번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집을 보러 다니다가 혼자는 안 될 것 같으니 미자를 기다린 거였다. 혹시나 길목에 앉아있으면 미자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터였다. 다행이에요 어머님. 저라면 큰 아드님을 찾아가 의논하겠어요. 지용이 내로 가고 싶지 않다면 들어가지 마세요. 지용이 할머니의 멍든 뺨을 외면하면서 삐자가 말했다. 지는 둘째 내로 안 들어갈 거구만요. 그럼 벌써 집을 나오셨어요? 야 그럼 지금 어디에 계세요? 짐은요? 짐은 없이요. 강남으로 이사갈 때 지짐은 아들이 다 버렸지요. 그럼 어디서 주무세요? 지용이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갑자기 테이블에 엎드려 엉엉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빠른 어깨가 파도처럼 들썩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지는 죽는 게 낫겠다 싶어요. 살면 뭐한데요? 그런 말씀 마세요. 자식 말짱 소용 없대요. 어머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수업 다녀보면 다 비슷해요. 사연 없는 집이 없어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골마 있는 집이 많아요. 그럴까요? 지 같은 불쌍한 노인네도 있나 보죠? 그럼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계세요? 언제 집을 나오셨어요? 오늘 집을 구해서 나오려고 했지요. 지가 갈 데가 있나요? 딸도 없고요. 딸이 없다는 말에 또 한 번 부하가 치미는 것을 겨우 억누른 미자는 지용이 할머니 물잔에 물을 따라주었다. 딸이 있으면 어쩔 거냐고 묻고 싶었다. 빈손으로 딸집에 들어가 노을을 맡길 거냐고 묻고 싶었다. 미자에게 한마디 의논도 없이 개막라니 승교에게 아파트를 통채로 넘긴 응큼한 할망구가 여기 미자 앞에 또 앉아 있었다. 딸을 낳은 권세가 그렇게도 높은 것일까 노을을 맡기고도 부끄럼도 없이 비에 젖은 낙엽처럼 등에 딱 붙어서 떨어질 줄 모르는 친정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제 기억을 잃었으니 가서 따지고 물을 수도 없었다. 나쁜 일일수록 천천히 결정하는 게 좋아요. 오늘은 집에 들어가시고 큰 아듬님과도 의논하셔도 늦지 않아요. 마음을 잘 붙으세요. 고마워요. 선상님. 지가 없으면 지용이가 잠을 못 자요. 지용이는 아직도 제 젖꼭지를 물어야 잠을 자거든요. 지용이 할머니는 진달래색 자켓을 풀었다. 미자는 당황했다. 혹시 가슴에도 푸른 멍이 있다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다. 지용 할머니 딸이 아니어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심장이 마구 방망이질 쳤다. 속옷까지 끌어올린 지용이 할머니의 따뭇가지처럼 마른 손바닥에 긴 젖이 철썩 올라와 있었다. 까만 젖꼭지가 앵두처럼 달린 젖 뭉치를 당당하게 흔들었다. 내려놓으면 배꼽까지도 내려올 긴 젖이었다. 자루 젖이지만 이 젖으로 큰애 작은애 지용이까지 잠을 재웠구만요. 아영이 두유. 이제는 한글도 곧잘 해요. 지들끼리 이식하고 들어오면 지한티 안겨 귀에다 속삭여요. 할머니 미안해 다음에는 같이 가 라고요. 지용이 할머니가 지하철에 오르는 것을 보고 위자는 돌아섰다. 곧바로 마트로 향했다. 잣과 복숭아와 귤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다. 내일은 친정엄마를 찾아가리라. 주황색 메리골드의 꽃말이 자꾸 생각났다. 반드시 오고야말 행복이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자꾸 미자를 따라왔다. 뒤돌아보니 차장가를 부르는 승규 가슴에 안긴 친정엄마의 얼굴이 환영처럼 떠올랐다. 스르르르 잠이 든 모습이었다. 선상님 이 꽃은 아저 시들 태세가 아니구먼요. 한번 만져봐요. 카페 메리골드 정원 한가운데 들어간 지용이 할머니는 주황빛 메리골드를 손으로 만져보며 미자를 돌아다 보았다. 시들지 않은 단단한 꽃잎이 무척 대견하다는 표정이었다. 정원에 있는 코스모스와 다른 이름 모를 모든 꽃들은 다 시들었다. 11월에 정원에는 메리골드만 남아있었다. 찬 찬 소리가 내릴 때까지 핀다고 하네요. 척박한 땅에서도 견디는 꽃이라고 해요. 어느 사이에인가 트로트 노래가 흘러 나오고 있었다. 북한산 끝자락 분지처럼 아늑한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마치 실내에서 듣는 것처럼 가사가 잘 들렸다. 나훈아의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였다. 트로트에 관심이 없던 미자는 요즘 트로트곡을 따라 부르는 습관이 생겼다. 아이보리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한 지용이 할머니의 투박한 새끼손가락에는 18K 실반지가 끼어 있었다. 손마디가 굵고 짧았다. 튼튼한 소처럼 평생 일만 한 손이었다. 검지에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다. 추석날에 만났던 지용이 할머니는 몇 차례 전화해도 받지 않았다. 속이 상할 대로 상해서 돌아간 지용이 할머니가 걱정되어 몇 번 전화했다. 집을 나와 혼자 살고 있는지 무척 궁금해서였다. 가을이 무르익을 무려 뜬금없이 전화가 왔다. 두 달 만이었다. 다짜고짜 만나자고 했다. 미자는 공책과 연필 지우개를 담은 필통을 준비해서 푸른 아파트 입구로 갔다. 정확한 시간에 지용이 할머니는 나타났다. 미자는 지용이 할머니를 태우고 카페 메리골드로 달렸다. 카페 안으로 들어와 메리골드 차와 술방을 주문했다. 지용이 할머니는 미자를 밀치고 계산대 위에 손가방을 얹었다. 계산대 위에 왼쪽 팔을 올리더니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고 선 지용이 할머니는 지갑에서 신사임당 한 장을 꺼냈다. 당당한 제스처라고 미자는 생각했다. 지가 선생님보다 월급이 많을 거구먼요. 예? 취직하셨어요? 야 의미심장한 미소를 띈 지용이 할머니는 몸매가 달라졌다. 딱 집을 수는 없지만 어딘가 모르게 오태가 났다. 거스름돈을 받아 손가방에 구겨넣고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지용이 할머니는 미자를 돌아보고 씩 웃었다. 오른손에는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다. 풀밭이 내다보이는 창가로 가서 지용이 할머니가 먼저 앉았다. 맞은편 등받이 앉은 뱅의 의자에 앉으며 미자가 물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기신 거죠? 생각을 바꿨네요. 궁여 지책으로요. 살다가 인생이 꽉 막힐 때면 누워 있다가도 벌떡 일어났구만요. 혼자 있지 않으려고요. 살고 죽는 문제가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께요. 30대 초반에 혼자 되어서 자식 키우며 먹고 사느라 정신 똑바로 차렸지라오. 지 신조가 뭔지 아셔요? 호랭이 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여시요. 남편은 허수아비 같은 게 있어도 없는 셈치고 살았네요. 아 호랑이한테 물려갔다고 생각하셨군요. 저는 힘든 일이 생기면 혼자 있거나 누워만 있거든요. 아서요. 그러면 큰일 나요. 더 나빠져요. 이따 고기 먹으러 가요. 정신도 힘이 있어야 차릴 수 있으니께요. 지가 살께요. 왜 자꾸 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가 선상님을 사주면 다른 사람이 또 지를 사주게 되어 있으니께요. 사랑은 돌고 돈이 께요. 선상님 몰골도 가만 보니 말이 아니네요. 주문한 차가 나왔다. 크리스탈 잔에 나온 메리골드 차를 한 모금 마시던 지용이 할머니는 찻잔을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진주 목걸이가 목에서 영롱하게 빛이 났다. 새끼 손가락에 낀 18케일 실 반지가 굵은 손마디 아래에 끼어 있었다. 검지에 낀 다이아몬드는 더 반짝였다. 아이보리 재킷 속에 입은 얇은 브라우스 단추와 단추의 벌어진 틈 사이로 볼록한 가슴이 보였다. 브레지어를 착용한 것 긴 자루저지 브레지어 안에 웅크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다. 왜 웃으시오? 종이백을 내밀면서 지용이 할머니가 물었다. 좋아보이세요. 청춘을 되찾으신 것 같으세요. 청춘 청춘이라고요? 맞아요. 지는 청춘을 찾았구먼요.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 쓰셔요. 지는 화장품이 남아 돈인께요. 고급 브랜드 S 화장품 세트와 샤넬 넘버 5였다. 미자는 향수를 뿌리지 않았다. 가끔 학부모들한테 화장품 세트를 선물 받기도 했지만 떨어지면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바르고 다녔다. 지금은 샘플만 몇 개 남아있었다. 일부러 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지용이 할머니 얼굴이 붉어졌다. 부끄러운 듯 손을 입쪽으로 가져갔다. 푸른 멍이 들었던 오른쪽 뺨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분을 토닥였는지 발각해 물들어 있었다. 향수를 많이 뿌렸는지 옷섭을 펄럭일 때마다 오렌지향이 폴폴 났다. 빨갛게 칠한 입술에는 비밀이 숨어있는 듯 야릇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안사시우 선물 받은 거에요. 가만히 살펴보니 헤어스타일도 바뀌었다. 꼬불꼬불한 브로콜리 파마가 아니었다. 굵은 웨이브는 있었지만 자연스러웠다. 전체 염색을 해서인지 머리숱도 많아 보였다. 뭐랄까 순박한 표정은 그대로인데 대담한 변장을 한 것 같았다. 보기에 어색했지만 풀죽은 모습보다는 좋았다. 지용이 할머니는 남에게 신세를 지고는 못 견디는 성품이었다. 착값을 낸다고 할 때 미자는 못 이기는 척 뒤로 불러났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용이 할머니는 날 잡아 또 다른 날에 지하철을 타고 먼 길을 달려올 게 분명했다. 지는 오늘 이 반지를 끼면서 가고 애시우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구요. 지는 이게 가짜인 줄 알고 꼈구만요. 금원빵에 갔더니 진짜라고 해서 놀라시우. 진짜인지 알았다면 지가 왜 반지를 받았거시우. 번쩍번쩍 하는 게 꼭 가짜처럼 보였은께유. 그날 지용이 할머니와 헤어질 때 미자는 검지에 끼고 있던 18K 실반지를 지용이 할머니 새끼손가락에 끼워주었다. 가진 거라곤 그거밖에 없었다. 이 반지 때문에 돌아가는 길이 덜 비참했시우. 자석언티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세상 창피어서 얼굴을 들 수 없었으니께유. 지 집이 없다는 게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게 어떤 것인지 실감한 날이었음께유. 지용이 할머니는 종이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알밤이 들어있었다. 미자는 1층으로 내려가 과도를 빌려와 알밤을 깠다. 산에 놀러갔다가 밤을 추었시우. 누구랑요? 그건 비밀이유. 빨로는 비밀이라고 했지만 지용이 할머니는 비밀을 자랑하러 왔다고 생각했다. 누설하고 싶어 못 견디는 비밀은 무엇일까? 그건 행제를 만났다던가 연애를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지용이 할머니가 연애할 리는 없었다. 그렇다면 행제를 만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화려한 변장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지용이 할머니는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얼굴이 환해 보였다. 미자는 지용이 아빠가 외국여행에서 돌아와 납작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빈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미자는 밤 한 톨을 까서 지용이 할머니 입에 넣어주고 자신도 밤을 까서 입에 넣었다. 어느 사이 밤 톨에서 기어나왔는지 통통한 살찐 애벌레 한 마리가 테이블을 기억하고 있는 게 보였다. 미자는 소리를 질렀다. 애벌레가 징그러워서가 아니었다. 지용이 할머니가 과도로 애벌레 몸통을 두동강 냈기 때문이었다. 동강 난 애벌레는 잠시 꿈틀했지만 이미 애벌레가 아니었다. 허연 애벌레 몸통은 밤에 흰 속살처럼 보였다. 지용이 할머니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천연덕스럽게 또 하나의 까놓은 밤톨을 입에 넣고 뽀두둑 뽀두둑 소리 나게 씹었다. 지난번 만났을 때 비어있던 두 개의 어금니는 꽉 차있었다. 새로 임플란트를 해던 게 분명했다. 지용이 할머니는 행제를 만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어머 왜 죽여요 창밖에 버리면 되는데요 그렇게까지 뭐가요 밤속에 몰래 숨어 들어가 밤토를 다 갉아먹을 심보 아니여유 사람이건 벌레건 적당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구유 지용 할머니는 고소한 표정을 지었다. 키우던 강아지 비숑을 해초리로 때리고 냉동실에 있는 고기도 몰래 버렸다고 말할 때 표정도 이랬다. 결국 비숑은 빼빼말라서 화려한 예출 딱 한 번 하고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진 것 아닌가 삐자는 비숑이 가끔 보고 싶었다. 귀탠하게 와서는 비실비실 말라 비틀어진 몰골이 되어 가버린 비숑이 불쌍했다. 할머니를 따라 지옹이도 비숑을 욕하고 때렸다는 것을 미자는 알고 있었다. 울타리에 갇혀 거실로 나와보지도 못하고 울타리 안에서 겁먹은 표정으로 미자에게 구원을 바랐던 비숑이었다. 비겁하게도 어쩌지 못하고 미자는 처분만 살폈다. 남의 가정사에 감 놔라 대추놔라 할 입장이 못되었다. 결국 지옹이 할머니 뜻대로 된 것이다. 반려견을 키우는 비자에게 충격은 컸다. 비자는 지옹 할머니가 무서워졌다. 밥맛이 뚝 떨어졌다. 지옹이 할머니의 잔인한 면을 두 번이나 목격한 것이다. 전화해도 받지 않으셔서 걱정했어요. 전화번호를 바꾸셨어요? 야 바꿨죠. 이제 지는 김수녀로 살 것이구만요. 선생님도 이제 지를 김수녀라고 불러주세요. 좋아요. 김수녀님. 그럼 밤을 주우러 누구와 갔는지 말해주세요. 밤을 주우러 누구와 갔는지는 궁금하지 않았다. 다만 행제를 만났다면 그 얘기는 듣고 싶었다. 남의 비밀을 들어줄 만한 여유가 없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구찬 비밀을 누군가에게 쏟아붓고 위로받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면 고통이 반으로 줄까 아니면 더 애로워질 가는 늘 의문이었다. 미자는 더 애로워진다에 마음을 실었다. 남에게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였다. 말하자면 긴디요? 지용이 할머니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선생님 만나고 집에 와서 추석 음석을 만들었이유. 음석을 만들 때는 비참한 생각이 도망가거든요. 냉동실에 있는 고기를 몽땅 꺼내 완자를 만들고 오징어와 조개를 다져서 야채를 넣고 전도 만들었지요. 다들 해외로 여행을 떠나고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혼자 누워있는 건 못하겠대요. 지 삶이 허물어졌시요. 자석한테 당한 소름을 잊어버릴 방법이 없었시요. 지는 힘들 땐 추적을 움직여요. 추석 휴일 내내 그랬지요. 아무도 없는데 누가 먹는다고 그러셨어요? 경로당에 갖다 줬지요. 다들 잘났는데 지만 촌년이라서 경로당에는 안 갔었시요. 손주 돌보느라 그럴 시간도 없었고요. 아 좋은 일 하셨네요. 자석들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구먼요. 떠나려고 그랬구먼요. 떠나다니요? 어디로요? 집을 나오고 싶다고 했자뉴. 큰 아드님과는 의논 안 하시고요? 했지요. 아파트 팔아서 동생이 꿀꺽한 건 숨겼는디 지는 느껴지대요. 큰아들이 펄펄 뛰며 욕하는디 꼭 지한테 퍼붓는 것 같았어요. 그럼 집을 나오셨어요? 야 나왔지요? 예? 안 나올 수 없었시요. 원통여서 그냥 있을 수는 없었시요. 글쎄 둘째가 일본 여행여서 돌아오자 큰애가 찾아와 지 보는 앞에서 둘이 한판 붙대요. 글씨 둘째가 뭐라는지 아셔요? 형한테 그러는 거 있죠? 엄마 내가 모셨다. 형은 뭘 그렇게 엄마한테 잘했는데? 아수라 아수라 대시요. 서로 자렸다고 멱살 잡고 싸우는 꼴을 이 눈으로 다 보고야 말하시요. 서로 지한테 자렸다고 치고받고 하는 꼴을 이 눈으로 다 봐시요. 나한테 별로 잘한 건 없었는디 큰 놈은 둘째한테 지한테 못혔다고 욕허고 둘째는 나를 지가 모셨다고 발작을 하는 거 있죠? 별꼴 다 봤이요. 언제 지더리 날 모셨다고 그런데요. 어이가 없대요. 낳고 먹이고 키우는 애를 불러도 그렇지 그렇게 모른대요. 괘씸하대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지용이 할머니는 비극을 말했지만 미자에게는 희극적으로 들렸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눈앞에 마주앉은 지용이 할머니의 변장한 모습은 분명 희극적이었다. 지한티 애인이 생겼시우. 예? 애인이 생겼다구요? 한 번도 높았던 적이 없었던 톤으로 미자가 되물었다. 2023년에 들은 뉴스 중 가장 놀라운 뉴스였다. 나우나의 노래를 흉내낸다고 생각했다. 지용이 할머니에 대한 불쾌한 마음이 올라왔다. 애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반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 70대 노인까지 애인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다니. 더군다나 순박한 지용이 할머니 입에서까지 나온 애인이라는 단어는 역겨웠다. 오물을 뒤집어쓴 기분이었다. 지용이 할머니가 지용이 아빠한테 당한 서름이 어떤 것인지 미자는 알았다. 두 달 전 지용이 할머니가 계획했던 집을 나와 혼자 살 지하방이라도 구할 것인가 접시에 코받고 죽을 것인가 큰 아들 내 애와 의논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아마 미자는 미련 없이 집을 나오는 쪽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 정도로 미자는 지용이 아빠에 대한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애인이라는 말에서 느껴졌던 반감은 어쩌면 지용이 할머니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전 남편을 향한 것이라고 해야 옳았다. 미자는 도덕이니 양심이니 약속이니 하는 따위를 지키려고 하는 꼰대 중의 꼰대였다. 세상 사람들이 발로 차버리는 것들을 지키며 살았다. 자식 때문이었다. 나쁜 일을 행하면 자식에게 꼭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았다. 남편에게 도덕이니 양심이니 약속이니 하는 것은 애인이라는 욕망 앞에서는 사소한 것이었나 보았다. 이혼 전날까지도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 지용이 할머니가 끼고 있는 실반지를 다시 빼앗고 싶었다. 치사하고도 옹졸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었다. 보석은 사람을 더 반짝이게 할 때 보석이다. 미자는 지용이 할머니에 대한 유감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몰랐다. 인간의 마음에는 모순이 있었다. 남의 불행을 동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을 벗어나 행복한 모습으로 완전 탈바꿈한 지용이 할머니에게 이상야릇한 질투심을 느꼈다. 지용이 할머니가 불행에 빠져있을 때는 몰랐던 적의가 가슴위로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지용이 할머니의 왼손에 낀 실반지에 미자에 시선이 버물자 지용이 할머니는 손 똑같은 반지를 꺼내어 테이블에 놓았다. 선상님 금원방에 가서 하나 더 맞춰시우. 똑같은 것이구만요. 이건 지가 껴주는 반지예요. 선상님도 힘내유. 호랭이 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 기억해유. 호랑이 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지금 미자는 호랑이 한테 물려 어디론가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신 차리자. 그래야 미자도 살고 승교도 살고 찌그러진 인생도 언젠가는 펴질 것이 아닌가. 엄마를 데려와 모실까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한때 미자가 아기였을 때 숟가락에 밥을 얹어 떠먹일 때 미자를 바라보던 사랑의 눈길을 기억해야 했다. 사는 게 지쳐서 겉으로는 화를 내고 욕소를 퍼부었을지라도 무심하게 흘려보낸 자식을 향한 사랑의 눈길은 절대 잊을 수 없었다. 엄마의 성질은 더 난폭해졌다. 점점 더 고집스러워졌다. 엄마를 집에서 모시려면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생활은 막힐 것이다. 승규가 한 몫을 맡아준다면 못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승규는 나이만 50줄이지 이제 봐 걸음마를 떼려는 아기 수준이었다. 미자가 돈을 벌고 승규가 엄마를 맡아준다면 해답은 얼추 나오는 셈법이었다. 포구가 쏟아질 때 작은 우산 하나 받쳐줄 사람 하나 있다는 것은 비빌 언덕이 있다는 말이 되었다. 미자는 승규가 걸음마를 떼고 걸을 수 있기를 기다렸다.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엄마가 떠올랐다. 방바닥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공상만 하고 있을 승규가 생각났다. 매달 눈덩이처럼 드러나는 빚이 미자를 압박해왔다. 누구 한 사람 죽어야 나머지 두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그건 미자도 승규도 아니고 엄마여야 한다고 미자는 억지를 부렸다. 자신의 잔혹함에 아주 가끔 미자는 놀랐다.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사랑이 일푼어치라도 남아있다면 그런 고약한 생각은 하지 못할 것이다. 언제부턴가 미자는 가슴이 냉각되어 갔다. 살고 죽는 것도 하찮게 여겨졌다. 2층 창에서는 풀밭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한적한 이 카페는 아는 사람이 적어 찾는 이가 별로 없었다. 개업한 지도 얼마 안 되었다. 중년의 남녀 한 쌍이 풀밭이 나타났다. 작은 절 공터에 주차하고 카페 계단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미자는 지켜보고 있었다. 그늘진 곳에서 둘은 손을 잡고 있었다. 양지에 오를 때는 잡은 손을 풀었다. 둘은 2층 창을 슬쩍 올려다 보았다. 누군가 자신들을 보는 시선을 의식하는 눈치였다. 북한산 자락 아래까지 찾아든 두 사람은 갈 곳을 찾느라 여기저기 헤매었을 것이다. 마침내 후미진 언덕에 있는 메리골드 카페를 발견하고 탄성을 질렀을 것이다. 미자는 두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불륜을 주제로 한 드라마를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심장이 두근거려 서였다. 자극적인 장면이나 대사를 들으면 수천 개의 바늘이 심장을 콕콕 찌르는 것 같았다. 막장으로 치닫는 드라마일수록 시청률이 높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삶이 드라마처럼 가벼운 것이라면 가정의 붕괴에서 오는 삶도 가벼워야 했다. 맞바람을 피워 복사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미자가 보고 듣는 분류는 역겹고도 더러웠다. 중년 남자는 쪼그리고 앉아 메리골드를 만지는 중년 여자를 사진 찍었다.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한눈에도 부적절한 관계로 보였다. 미래의 장소로 어느 곳 하나 안전한 장소는 없을 터였다. 미자는 2층 창가에 앉아 풍경을 찍는 척 하며 찰깍 사진을 찍었다. 미자가 할 수 있는 소심한 복수였다. 육체적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그들은 한 쌍의 불나방 같았다. 죽을 줄 알면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욕망의 덩어리들의 합체였다.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 예수가 인간에게 베푼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다. 불륜도 사랑이라면 한 사람의 일생을 공격하거나 쓰러뜨리지는 않아야 한다. 뜨거웠던 열정은 식을 것이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두 사람의 관계도 끝이 날 것이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자는 용서해달라는 남편을 무심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미움도 분노도 실려있지 않은 텅 빈 눈으로 미자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장에 도장을 찍었다. 빈몸으로 집을 나와 아들과 단둘이 월세빵 살림을 시작했다. 다 포기하고 빈몸으로 나온 것이다. 타락의 구덩이 속에서 엉켜 사느니 자식 키우는데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하나도 되는 일이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흘러서 미자는 욕십이 되었고 아들은 자립했다. 하지만 부양해야 할 사람이 갑자기 생겼다. 엄마와 승규였다. 예측하지 않은 일이었다. 반지 때문에 돌아가는 길이 덜 비참했어요. 지는 이제 김순녀예요. 김순녀로만 살 거구만요. 아까 한 말을 지용이 할머니는 반복하고 있었다. 미자는 화들짝 놀랐다. 지용이 할머니가 미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할머니로 사는 삶을 끝내겠다니. 그런 말은 미자가 해야 할 소리였다. 미자는 지용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번쩍 위로 지켜들었다. 대한독립 만세 지가 유관순이 된 것 같네요. 대한독립 만세 신세 한탄할 사람은 지용이 할머니가 아니었다. 삐자였다. 지용이 할머니한테 비밀을 들어주는 척 하지만 오히려 지용이 할머니한테 배울 점이 많다는 걸 알았다. 삐자는 지용이 할머니한테 자석처럼 이끌려가는 자신을 보았다. 강력한 수만볼트 전류에 접속된 것처럼 가슴이 찌릿찌릿했다. 이제부터 미자는 지용이 할머니를 김수녀라고 부르겠다. 추석날 미자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김수녀는 손에 낀 실반지를 만져보았다. 60의 나이에도 돈 번다고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뛰어다니는 미자가 떠올랐다. 겉으로는 피곤하지 않은 채 배고프지 않은 채 수업했지만 김수녀는 알았다. 식사 때가 한참 지난 시간에 밥대를 놓치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허기가지고 힘이 빠지는지를 그때 밥 한 술이 얼마나 내장을 데워 온기를 퍼올리는지를 이미 선생과 제자 관계는 파토가 났는데도 시간을 내어 따로 만나주는 미자가 고마웠다. 자식도 귀찮아하는 늙은이의 수다를 미자는 기담아 들어주었다. 아들도 뼈느리도 김수녀의 말을 1분도 들어준 적 없었다. 말을 걸면 짜증부터 됐다. 신간이 편해 보이지 않는 늘 어딘가에 쫓기듯한 미자였지만 선뜻 손가락에 꼈던 실반지를 빼서 줄 때 김수녀는 시첸말로 우정을 느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김수녀는 음식을 만들어 경로당에 갖다 주었다. 강남 에치아파트 군에 있는 경로당이었다. 손주 키우느라 바빠서 틈도 없었지만 자신은 촌년이라는 생각에 출입하지 않았다. 가끔 음식을 만들어 갖다 주곤 했었다. 아들 내가 돌아올 날짜가 하루 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앉아서 같이 놀자는 노인들을 뒤로 하고 출입문을 열고 나와 집으로 오는 길이었다. 뒤에서 기침 소리가 났다. 일부러 내는 기침 소리라는 것을 안 김수녀는 뒤를 돌아다 보았다. 양복을 차려 입은 노신사가 번나무 아래 서 있었다. 가끔 경로당에서 봤던 키가 헌칠한 경로당 회장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만배라는 사람이 올시다. 별 싱거운 사람이 다 있다 싶은 김수녀는 가던 길을 계속 갔다. 이거 별건 아니지만 받으세요. 박만배가 내민 것은 화장품 세트였다. 싫다고 했지만 박만배는 김수녀 손에 종이백을 건네주고 옆으로 바짝 붙어 따라 걸었다. 김수녀는 남이 볼까 두려워서 걸음을 채촉했다. 나쁜 나쁜 사람 아닙니다. 어디 가서 커피 한잔 하십시다. 안 되요. 그럴 순 없구만요. 이 나이에도 아직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여러 번 대접받아 차 한잔 대접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한눈에 봐도 점잖은 신사였다. 마음은 지하 10층도 넘게 추락하고 있는데 미소 지으며 자꾸 따라 붙는 신사가 김수녀는 귀찮았다. 그렇다고 애들처럼 도망칠 수는 없었다. 보폭이 큰 박만배를 김수녀는 더 이상 따돌릴 수 없었다. 박만배는 이치아파트 경로당 터줏대감 이라고 들었다. 노인들은 그를 박화백 이라 불렀다. 박화백 에 대한 소문은 들었다. 경로당 여자들은 모두 박화백 을 좋아한다고 들 했다. 김수녀는 허우대 멀쩡한 남자는 경멸해 왔다.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텅 빈 강정 같았다. 겉과 속이 다른 게 남자라는 걸 일찍이 알았다. 박만배는 서양 화가 라고 했다. 국전 심사의원을 지냈고 대학에서 후배를 양성하는 일을 했다고 들었다. 그런 화려한 간판은 김수녀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간판 없이 하는 밥집 중에 맛집이 많다는 걸 사람들은 알 리 없었다. 박만배는 김수녀 눈에 속빈 강정처럼 보였다. 괜찮으시다면 요 앞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하시지요. 카페는 무신 우리가 애들인가요? 그런 델 가게요. 그냥 여기서 말해요. 제 눈에는 김수녀 씨가 애들로 보이는데 어쩝니까? 지는 바빠요. 따라오지 마셔요. 남들이 봐요. 제발 부탁할게요. 박만배는 김수녀를 경로당에서 멀리 떨어진 주차장 뒤편 벤치로 이끌었다.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박만배는 남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까만 구두를 신고 있었다. 겉이 화려한 사람을 김수녀는 신뢰하지 않았다. 부족한 면을 감치기 위한 변장이라고 생각했다. 김수녀는 경계심을 풀지 않고 박만배와 떨어져 벤치 끝머리에 앉았다. 음식 솜씨가 참 좋더군요. 꼭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 손맛이었어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지 고향은 충청도 수산이요? 아 서산 어쩐지 고향의 맛이다 했어요. 울 어머니도 서산 사람이었죠. 김수녀는 서산 사람을 만나자 경계심도 풀고 그만 마음도 풀었다. 왕년에 그림을 그렸다는 박만배는 H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자식들은 미국에 독일에 살면서 애국인과 결혼했다고 했다. 김수녀는 박만배 입에서 묻지도 않은 자식 얘기가 나오자 귀가 죽었다. 자식이라는 말은 듣기도 꺼내기도 싫은 말이었다. 내일이면 서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딱히 갈대를 청한 것은 아니었다. 김수녀가 혼자 갈 수 있는 곳이 단지 서산뿐 이었으므로 그렇게 말했다. 만나자마자 이별이군요. 언제 다시 올라오시는지요? 다시는 안 올 것이구만요? 갑자기 마른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느닷없는 눈물이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 끝에 다다른 번나무 가지 끝에 매달린 나뭇잎은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오후에 햇살은 나뭇가지 끝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세상은 황금빛처럼 밝았다. 단풍이 곱지요? 꽃보다 더 이쁘지요? 그건 억지구만요. 꽃이 곱지 어째 단풍이 이쁘대요. 곧 떨어질 거 아녀요? 지 눈에는 꼭 지 같구만요. 우수수 떨어져 구둣발에 밟힐 거구만요. 단풍이 괜히 고운가요? 비바람과 시련을 맞아 단풍이 드니 이쁘지요. 김 순녀씨 처럼요. 갑시다. 일어나세요. 어디로요? 카페도 싫다. 커피도 싫다니 별수 있습니까?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합시다. 잊혀져 잊혀져 가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난 것은 바로 이때였다. 손에 살짝 닿은 박만배의 손길이 구원의 손길처럼 따뜻했다. 기이한 일이었다. 김순녀는 지금 몸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순전히 자식에 대한 보복심리라고 생각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살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내일이면 이곳을 뜬다. 그렇다면 초라한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말을 걸어주는 노신사를 한 번쯤은 상대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박만배의 청은 오늘은 들어줘도 된다고 생각했다. 김수녀는 숨을 깊이 들이시고 박만배의 뒤를 따라갔다. 누군가가 숨어서 박만배를 따라가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김수녀는 박만배의 옆에 가까이 붙어서 따라갔다. 음식 솜씨가 좋다는 말로 호라비들은 작업을 걸어왔다. 박만배처럼. 음식 솜씨는 김수녀의 자부심이었다. 평생 해온 음식 장사는 그럭저럭 잘 되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실패는 없었다. 순대 국밥도 추어탕도 백반집도 단골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 소문을 듣고 바로 건너 건너에 같은 업종이 개업을 다투었지만 얼마 안 되어 문을 닫곤 했다. 비법 이란 건 없었다. 손맛은 봐줄 만했다. 인색하지 않았다는 게 영업 비법이라면 또 몰라도. 김수녀는 추가하는 것은 돈을 받지 않았다. 공기밥도 뿌려였다. 모자란 반찬은 재빠르게 채워주었다. 계산에 밟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아무도 밥은 굶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단골 손님 중에는 청혼하는 남자도 덜어 있었다. 노골적으로 덤벼드는 남자도 있었다. 김수녀는 가끔 곁을 내주기도 했다. 남자는 모두 여자만 못했다. 열정 하나만 가졌을 뿐 대책 없기는 죽은 남편과 똑같았다. 자신이 보호해야 할 어중이떠중이에 지나지 않았다. 마음이 흔들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을 깨달은 김수녀는 이유로 청혼을 딱 잘랐다. 자식에게만 사랑을 쏟으면 된다고 믿었다. 지금 김수녀에게 남은 것은 옷 몇 벌 들어가는 큰 가방 하나뿐이었다. 통장에 들어있는 이천만 원이 전부였다. 박만배를 따라 아파트 입구에 들어섰을 때 경비가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김수녀는 교장선생님을 따라가는 여학생처럼 긴장된 발걸음으로 바짝 따라 붙었다. 낯선 할망구를 데리고 가면서 한치의 부끄럼도 없는 박만배의 태도가 영 눈에 거슬렸다. 한편으로는 그런 당당함이 믿음직스럽기도 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났다. 소리가 없으면 방만 봬도 김수녀처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모양이었다. 갑자기 가여운 생각이 들었다. 호랍이 냄새가 집안 곳곳에서 폴폴 났다. 김수녀는 텔레비전 볼륨을 낮추고 거실 창문을 확 열었다. 박만배는 구부정하게 서서 주전자에 물을 끓였다. 박만배가 뒤돌아 서서 김수녀에게 물었다. 어떤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지는 믹스커피만 마시는 구먼요? 허허 취향이 저와 같습니다 그려. 김수녀는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박만배가 왜 굳이 잘난 경로당 여자들을 놔두고 자신을 아파트로 데려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세상에는 계상한 노인네들이 많았다. 강간범도 있었고 성폭행범도 있었다. 다 늙어서 빈손으로 고향에 내려가는 것이나 낯선 노인을 따라 들어가 사나운 일을 당하거나 돛진 개친 아닌가 죽는 것도 무섭지 않았다. 부끄러운 소문도 두렵지 않았다. 자신에 대한 구설수가 TV 뉴스에 떠들썩하게 도배한다 해도 자식이 그 뉴스를 본다 해도 괜찮았다. 자식이 휘두른 팔에 뺨을 막고 쓰러진 일보다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무슨 일이든 더 큰 일을 겪어 이 일을 덮어버리고 싶었다. 믹스커피가 나왔다. 물 대중을 못했는지 이 맛도 저맛도 아닌 맹숭맹숭한 맛이었다. 아마 믹스커피를 타보지 못한 모양이었다. 김수녀는 커피를 개수대에 붓고 다시 타서 공손하게 박만배 앞에 놓았다. 커피를 마시며 김수녀가 물었다. 몇 살이셔유? 76세 입니다. 순녀씨는요? 지는 78세이구만요? 우리 사귑시다. 예? 뭐라고요? 사귀자고요? 사람은 늙을수록 나잇값을 해야 하는 거 아니래요? 철들어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이요? 사랑은 아무나 안 돼요? 눈이 맞으면 하지요. 사랑도 누구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요. 지는 지 허락만 받으면 되는구만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지가 두 살이나 많은데 말도 안 되네요. 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연상연하 커플이 대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수녀는 박만배가 지옹이만큼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수녀는 자식에게 홀대받는 것보다 슬픈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박만배가 애로운 홀압이라는 것을 집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단번에 알았다. 돈은 있으되 말벗도 없고 친구도 없는 가끔 경로당에 나가는 것에 할 일이 없는 김수녀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애로운 늙은이 아닌가 많이 배워도 늙으면 다 별 뾰족한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꼿꼿한 방만 봬도 김수녀만큼 결국 늙음 앞에서는 보잘것 없었다. 그걸 알고 나니 김수녀는 어떤 용기가 났다. 아니다. 그건 용기가 아닌 본능 이었다. 칠시평생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종종 걸음 쳤던 여자의 본능 이었다. 김수녀는 식탁 의자에서 일어났다. 박만배가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 개수대에 서서 씻기 시작했을 때였다. 팔 걷어붙이고 다가가서 박만배를 밀치고 과일을 싹싹 씻기 시작했다. 뒤통수를 찌르는 박만배의 강렬한 시선을 느낀 김수녀는 휙 돌아섰다. 아니나 다를까 박만배는 김수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황혼처럼 고요하고도 따뜻한 눈길이었다. 끈적끈적한 눈빛도 다분히 깃들어 있었다. 싫지 않았다. 김수녀는 과도로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한 번도 지용이한테 만들어주지 못했던 토끼 모양을 만들어 접시에 가지런하게 놓았다. 열 마리의 토끼를 접시에 나란히 눕혔다. 그 중 한 마리를 포크에 찍어 박만배에게 주고 자신도 먹었다. 형용할 수 없는 두근거림이 가슴에서 계속 방망이질 쳤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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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걸까 사람들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이러지 이상하다. 박만배와 같이 있으니 걱정도 소름도 사라지네. 20대 처녀 시절에 동네 오빠를 좋아했던 감정이 찾아온 것 같았다. 나이가 들어도 감정은 늙지 않나 보았다. 젊어서도 자식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다 늙어서 한눈 파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식들한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죽은 영감한테 바람핀다고 혼날 것도 같았다. 죽어서도 영감이 김순열을 지배한다면 그건 참을 수 없는 노릇 이었다. 만약 박만배와 젊어서 만나 부부로 살았다면 어땠을까? 지식이 많고 점잖은 박만배는 우러러볼 대상이었다. 박만배가 늙지 않고 젊었다면 남편 삼고 싶은 남자임에는 틀림없었다. 지금은 그럭저럭 살아있지만 내일도 살아있으리라는 것은 장담할 수 없었다. 주어진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았다. 김순열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가늘 수 없었다. 고목 고목나무에도 물이 오르고 꽃이 피는 모양이었다. 이상하게도 김순열은 박만배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다. 빵신살이 뻗쳐도 할 수 없었다. 거실 창밖으로 해가 비껴가고 있었다. 3시에서 4시 사이로 시곗바늘이 건너가고 있었다. 창밖에 번나무 잎은 가을 햇살에 붉게 물들어 가고 있었다. 바람이 부는지 이파리 몇 개가 떨어져 내렸다. 김순열은 박만배의 친절이 기쁘지만은 않았다. 평생 가까이 해본 적 없는 높은 남자였건만 박만배 또한 자신과 별 차이 없는 초라한 늙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김순열 자신은 늙지 않은 것처럼 박만배를 보자 마음이 아팠다. 남편이 있어도 없다고 생각하니 사라졌다. 지금 김순열은 자식이 둘이나 있어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 김순열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집에서 누가 기다리기라도 합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다. 김순열은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다. 거실 정면에 있는 그림에 시선이 같다. 노란색 체가 가득 찬 그림 이었다. 곱슬머리 남자가 한 여자를 꼭 껴안고 있는 민망하기 그지없는 그림 이었다. 여자는 행복한 표정이었다. 박만배가 말했다. 저 그림 그림의 제목은 키스요. 클림트 작품이죠. 김순열은 박만배에게 감동했다. 아무도 김순열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거나 진지하게 설명해 준 적은 없었다. 박만배는 김순열이 알아들을 거라고 믿는 것일까 궁금했다. 김순열은 그림 속의 곱슬머리 남자가 박만배라고 생각하자 얼굴이 붉어졌다. 남자는 노란 원피스를 입은 여자에게 키스를 퍼붓고 있었다. 둘은 사랑하고 있었다. 김순열은 자신도 모르게 지그시 눈을 감았다. 저녁을 먹고 가십시오. 김순열은 거절하지 않았다. 어차피 집에 가면 고통스러운 생각에 빠져들 게 뻔했다.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 있소? 초밥을 먹자면서 박만배는 나갈 채비를 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애간 남자와 식당에 가는 일은 할 수 없었다. 경로당에 있던 노인들을 길 가다가 만날 수도 있었다. 밖에 나가봐야 별거 없슈. 된장찌개 어때요? 된장찌개 좋죠? 냉장고에는 갖가지 재료가 많이 있었다. 돌봄이가 사다 넣어준 것이라고 했다. 박만배는 음식 재료를 식탁에 꺼내놓았다. 김순열은 햇반 대신 밥을 했다. 뚝배기에 된장을 풀고 소고기를 썰어넣었다. 양파와 호박, 느타리 버섯을 넣고 끓이다가 고춧가루를 넣고 바늘을 듬뿍 넣었다. 찌개가 끓자 두부를 작고 네모나게 썰어서 넣었다. 마지막으로 대파를 송송 썰어넣었다. 박만배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런히 식탁에 두 벌 놓았다. 소급 장난 같았다. 식탁에 된장 뚝배기를 넣고 갓 지은 밥을 주발에 퍼서 밥 뚜껑을 닫았다. 된장찌개에서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다. 박만배는 황홀한 표정을 지었다. 김수녀에게 이런 것쯤은 누워서 떡 먹기었다. 노는 것보다는 밥하고 반찬 만들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게 쉬웠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손과 발이 잘린 것과 같았다. 김수녀는 손으로 생선 가시를 발라내고 흰살을 박만배의 밥숟가락에 얹어주었다. 지용이 아영이 밥숟가락에 고기 반찬을 손으로 잘게 찢어 놔준 것처럼 같이 삽시다. 김수녀는 머리를 흔들었다. 박만배는 자신을 식모로 여길 게 분명했다. 무엇이 아쉬워 시골 촌탁 같은 늙은 여자에게 같이 살자고 하겠는가. 공짜로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는 걸 박만배는 상상할 것이다. 음식 장사로 뼈대가 굵어진 김수녀의 셈법이었다. 박만배도 자식처럼 오직 김수녀를 공짜로 부려먹을 수작을 부리고 있었다. 김수녀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허리를 고추 세워 앉았다. 경로당에는 멋쟁이 노인들이 많았다. 돋보기 쓰고 신문을 읽는 노파도 있었고 박 화백이 보라고 매일 화병에 꽃을 꽂아놓는 노파도 있었다. 울긋불긋 옷차림도 화려했고 화장도 현란했다. 머리카락은 풍성했고 입술도 빨갰다. 나이보다 다들 젊어 보여 노인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여자들이었다. 만약 자식이 팔을 휘둘러 얼굴에 맞아 거실 바닥에 쓰러져 혼절하지 않았더라면 박만배 아파트에 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김수녀는 갈팡질팡 했다. 어차피 갈 곳이 없었다. 내 집이 없었다. 지용이네와 함께 사는 것은 아들의 도넘은 무례함을 묵인하는 게 아닌가. 아들은 아직 김수녀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만약 아들이 사과한다면 마음이 어떻게 돌아설지 자신할 수 없었다. 죽는 순간까지 아들의 행동을 잊지 못할 것이다. 아들은 용서할 수 있어도 아들의 무례함은 절대 눈 감는 순간까지 잊지 못할 것이다. 김수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다. 그럴 수 아들 아들 집에서 식모처럼 살아도 괜찮았다. 아들의 폭행은 김수녀 인생을 무너뜨렸다. 김수녀는 마음이 동요하는 것을 느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박만배 집에 친구처럼 들러서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를 해주는 것은 할 수 있었다. 동거하는 일은 내키지 않았다. 어디선가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숨어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다. 당장 갈대라곤 없었다. 김수녀는 박만배 꿀같은 말이 다 거짓이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살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박만배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식모처럼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은 수족이 묶인 것보다 천배 만배 낫지 않은가. 자식은 아파트를 덤보고 계획적으로 쳐들어와서는 목표를 달성했다. 그렇다면 박만배의 목표는 무엇일까? 김수녀한테 빼앗아 갈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말랭이처럼 말라 비틀어진 몸뚱이라면 몰라도 김수녀는 박만배의 진심을 알 수 없었다. 지용인에는 곧 일본여행에서 돌아올 것이다. 여행을 같이 가자는 말은 기대한 적이 없었다. 강남에 입성하자마자 아들과 며느리는 손주들 유치원 등하원 돌봄일을 고용했다. 김수녀가 손주들을 등하원 시키는 걸 원하지 않았다. 차라리 잘 되었다. 나의 칠순에 그 많은 것을 다 하기는 사실 벅찼다. 황혼 육아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겪어본 사람만이 알 것이다. 음식도 만들지 못하게 했다. 빨래와 청소만 허락했다. 음식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 때 김수녀는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가장 힘든 일이었다. 아이들이 웬만큼 커서 돌봄이 손에 바뀌었으니 이제 원래 살던 곳으로 혼자 나가서 살겠다고 전세 얻을 돈만 달라고 한 발 끝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아파트 판도는 고사하고 매달 백만원씩 주겠다는 용돈도 받을 생각은 없었다. 돈 빌려줄 땐 서서 빌려주고 받을 땐 엎드려서 받는다더니 옛말 그른 거 하나도 없었다. 방귀 낀 놈이 썩낸다더니 펄펄 뛰는 자식 놈한테 질려버렸다. 지압이 꼭 닮았다. 닮을 게 없어서 못된 성질 닮았을까. 엎드려서라도 받을 수 있다면 이참에 전세 집구에 혼자 나가 살고 싶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태우다가 일어난 일이었다. 막걸리 한잔 합시다. 장수 막걸리를 따라주는 박만배의 고운 손을 쳐다보며 김수녀는 박만배와 함께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다고 느꼈다. 나쁜 생각을 잊어버릴 수 있어 좋았다. 박만배도 취했고 김수녀도 취했다. 고작 막걸리 두 병에 취한 것이다. 어쩌면 분위기에 취한 건지도 무르 익어가는 가을에 취했는지도 몰랐다. 사랑에 취한 건지도 모를 일이었다. 박만배가 거실로 이지를 끌고 와서는 연필로 김수녀를 눈대중 할 때 김수녀는 알아차렸다. 아 목적이 있었구나. 모델이 필요했구나. 막걸리 다실까 달짝지근한 막걸리는 술술 입으로 넘어갔다. 치 않은 줄도 몰랐다. 김수녀는 자켓을 벗고 소파에 그만 벌러덩 누워버렸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뽀빼겼다. 천장이 돌고 몸이 돌고 어지러웠다. 김수녀는 거실 유리창에 노을이 칠 때까지 소파에 두어 담요를 덮고 있었다. 입술에 쭈글쭈글한 박만배 입술이 겹쳤다. 김수녀는 깜짝 놀라 박만배를 밀쳐냈다. 박만배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 나이에도 단단한 근육을 가진 박만배가 놀라웠다. 가슴이 뛰었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차올랐지만 겉으로 태어난 표정을 짓느라 애먹었다. 박만배의 손에 몸을 맡긴 김수녀는 자신이 황우라도 된 것 같았다.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 당신에게서 저녁 연기 냄새가 납니다. 기전에 속삭이는 소리는 김수녀를 아득한 꿈속으로 이끌고 갔다. 박만배는 손에 사비연필을 들고 이재류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김수녀는 우도스를 벗었다. 몸이 데워져서 견딜 수 없었다. 부끄럽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박만배의 눈은 김수녀가 우도스를 벗자 동공이 동그랗게 커졌다. 김수녀는 직감으로 알았다. 박만배는 자신의 긴 자루젓을 불고 자고 싶어 한다는 것을.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잤다는 고백에 김수녀는 그만 젖을 떼놓고 말았다. 다 늙어 빠진 몸을 가지고 위세를 떨 건 없었다. 그건 젊었을 때 얘기다. 김수녀는 연필을 집어던지고 가슴팍으로 안기는 박만배를 밀쳐내지 않았다. 무식하고 천한 들근이 손을 잡아 입을 맞추다니 손을 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지킬 건 아무것도 없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처지에 대낮에 고개 빳빳이 쳐들고 나다닐 수 없는 처지에 몸을 숨겨준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박만배는 김수녀의 젖꼭지를 불자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코를 골고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당신 몸에서는 고향 냄새가 나오. 저녁밥지는 굴뚝에 연기 냄새가 난단 말이오. 당신은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고 내 어머니요. 박만배는 창고대처럼 중얼거리다가 잠들었다. 김수녀는 박만배에게 베개를 받쳐주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지금 박만배는 고향의 들판으로 달려가고 있으리라. 어머니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듣기에 좋았다. 비록 김수녀보다 두 살이 적은 호라비가 자신을 어머니라고 느낀다면 기꺼이 가슴팍을 내주고 싶었다. 김수녀는 자신의 자루저지 자랑스럽다고 생각했다. 두 아들을 재우고 손주들을 재우고 늙은 박만배까지 잠재울 수 있는 자루저지 같이 사는 게 어렵다면 매일 와주시오. 난 돈이 많소. 아브라함은 백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다지 않소. 우리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오. 노년을 함께 보냅시다. 클래식 실버타운에 들어갈까도 생각해봤소. 기르마늄 온천도 있고 정원도 있고 의사도 상주에 있는 것도 알아봤소. 당신을 경로당에서 처음 보았을 때 어머니가 찾아온 거라 착각했소. 당신은 청볼이 익어가는 들판과도 같은 가슴을 지녔소. 난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오. 같이 사는 게 싫다면 매일 와서 살림을 해주는 조건으로 당신에게 월급을 주겠소. 그것도 아주 많이 말이오. 김수녀는 허락했다. 만약 두 아들이 김수녀 앞에서 서로 잘했다고 엉겨붙어 싸우지 않았더라면 달라졌을 수도 있었다. 믿었던 큰 아들의 속마음까지 알게 된 후 김수녀는 박만배 집에 눌러앉았다. 괘씸하게 이를 데 없었다. 김수녀가 자식을 모셨지 자식이 김수녀를 모신 것은 아니었다. 아들 며느리 손에 밥 한술 얻어먹어본 적이 없었다. 황혼 육아에 지친 김수녀에 대한 무독이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었다. 박만배의 고향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어머니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김수녀는 미자가 편했다. 자식에게도 못할 고민을 미자에게는 털어놓을 수 있었다. 미자는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솔직한 것 같았다. 미자의 해슥한 얼굴을 마주보고 있던 김수녀는 준비해온 돈 봉투를 줄까 말까 망설였다. 만약 자존심이 금이 간다면 미자를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었다. 미자에 대해 아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었다. 나이가 60이라는 것과 참을성이 있다는 것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 말고 아는 게 없었다. 미자가 이혼했는지 사별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혼자 사는 것만은 분명했다. 미자는 검소해 보였다. 김치를 주면 고맙다고 받았고 며느리가 버린 핸드백이나 운동화를 주면 중고 사이트에서도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좋은 거라며 고맙다고 했다. 어떤 날은 그 핸드백을 들고 오기도 했다. 며느리와 발 사이즈가 같은지 그 운동화를 신고 수업을 오기도 했다. 김수녀 김수녀가 보기의 미자는 똥 말고 버릴 게 없는 여자였다. 애인이 박만배 화백이시군요? 야 지 엄리가 지가 지나가는 거지에게 밥을 주는 걸 보고 그랬어요. 야야 어느 날 쨍 하고 볕들 날이 찾아오면 배고픈 나그네한테 밥 한술 떠서 먹여보낸 덕이려니 해라. 그 말이 맞을까요? 아 맞네요. 정말 쨍 하고 볕이 들었잖아요. 찰스건티 토사구팽 당한 년이 볕이 들면 얼마나 들었겠어요. 나쁜 생각은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배고픈 나그네한테 밥을 먹여 보내셨다고요? 야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랬지요. 지가 밥집을 했잖아요. 주변 상가에서도 밥을 시켜 먹곤 했지요. 상가 사람들은 밥을 먹고 나면 먹은 밥상은 지 밥집 앞에 도로 갖다 주곤 했었지요. 일손이 부족했으니께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지요. 겨울은 어둠이 빨리 오잖아요. 돈을 세다가 무심코 창밖을 내다본 날이었지요. 뭔가 어른거리는 게 보였시요. 자세히 보니 거지가 허리를 굽히고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었시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요. 지는 상가 사람들이 주문을 하면 밥도 반찬도 많이 담았시요. 그래야 남기지 안 것이요. 남이 먹다 남긴 침 묻은 밥으로 저녁을 떼우는 거였던 거주요. 눈물 젖은 밥을 먹어보지 않았다면 지가 어찌 거지의 심정을 알았 것이요. 시상은 공평한 거여요. 배부른 부자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지는 알았은 게요. 김수녀는 애모만 달라진 게 아니었다. 말해도 범접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고난에서 터득된 어떤 지혜가 끊임없이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머님이라는 호칭 대신에 김수녀라고 불러달라고 했을 때 미자는 당황했다. 지금까지 보아온 지용이 할머니가 아니었다. 미자는 결국 김수녀한테 세 번 놀란 거였다. 피셩의 간식을 계획적으로 버린 것. 밤벌레를 과도로 두 동강이 낸 것과는 다른 놀람이었다. 김수녀는 고상하게 이를 데 없는 다른 회원들 할머니와 분명 다른 게 있었다. 직설적이고 솔직하고 꾸밈이 없었다. 보이는 그대로였다. 의도가 순수하니 뜻이 분명했고 말에는 어떤 파워가 있었다. 순수한 것은 힘이 세다라고 미자는 생각했다. 김수녀는 미자가 보기에 입에는 꿀이 있고 뱃속에 칼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얌전한 옷차림과 자글자글한 얼굴 주름 투박한 손은 모두의 어머니 상이었다. 지금 미자 앞에 앉아있는 노인은 78세 지용이 할머니가 아닌 청춘을 되찾은 김수녀였다. 미자는 김수녀와 똑같은 반지를 끼고 있는 것에 진한 우정을 느꼈다. 미자는 공책과 필통을 김수녀에게 내밀었다. 어젯밤 연필 다섯자루를 깎아 지우개와 함께 넣은 필통이었다. 초등학생들이 쓰는 공책도 다섯권 샀다. 공책을 펼쳐서 맨 위에 김수녀 박만배 이미자 정지용 정아영이라고 빨간 색연필로 썼다. 자 따라서 읽어보세요. 순서는 나이순이에요. 김수녀가 따라 읽었다. 읽으면서 따라 써보세요. 다른 생각은 거두시고 단순하게 단순하게 이름만 기억하세요. 이제 읽어보세요. 김수녀 박만배 이미자 정지용 정아영 이제 소리내어 읽으면서 쓰세요. 오늘은 열 자를 배운 거예요. 다음에 만날 때는 시험을 볼 거예요. 백전 맞으면 박하사탕 한 봉지 드릴 거예요. 미자는 지국장 면담을 요청했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태해난 회원을 그 자리에서 입력했다. 지국장은 당황한 눈치였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자고 미자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능력밖에 일은 못한다고 말하자고 능력도 없으면서 혼자 어깨에 짊어질 수는 없었다. 무거우면 짐을 나누어 지자고 승규한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마음을 다졌다. 다음 날 승규를 만났다. 승규야 너보다 더 나이 많고 비쩍 마른 사람도 택배 일 하더라. 누나는 땀 흘리는 노동만큼 정직한 건 없다고 생각한다. 자기 밥벌이 하는 것만큼 숭고한 것은 없다고 믿어. 승규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리어 했다. 자동차에 올랐을 때 승규는 봉투를 내밀었다. 미자는 받지 않으려는 속마음을 간신히 밀어냈다. 봉투를 열어 승규가 보는 앞에서 세워보았다. 5만원짜리 20장이 넘었다. 이번 달 간병비에 보태면 되었다. 승규는 모기만한 소리로 말했다. 엄마 노력연금 모은 거야.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엄마의 노력연금을 간병비에 보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몇 해 동안 승규는 미자 몰래 엄마의 연금을 착복한 것 아닌가. 미자는 윈도를 올리고 시동을 걸었다. 이제부터 마음과 반대로 행동하면 되었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백미러로 승규의 웃는 모습이 보였다. 깡말은 비빌 언덕조차 잃어버린 가엾은 모습이었다. 고맙다 승규야. 눈물이 흘러 입술까지 내려왔다. 눈물 맛은 소금처럼 짰다. 승규와 미자는 남매고 부모에 대한 책임은 같이 자기 악가림은 스스로 책임지는 게 맞았다. 동물도 자기 먹거리는 스스로 찾는다. 승규를 저렇게 만든 건 친정엄마의 탓도 크겠지만 단 한마디 듣기 싫은 말도 하지 않은 미자의 잘못도 있었다. 피터지게 싸우고 막말해서라도 마음에 있는 말을 했다면 승규는 어쩌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었을까. 막말을 회피한 제 능력도 없으면서 혼자 도맡은 오지랍이라는 제명을 훌훌 벗어버릴 때가 되었다고 미자는 생각했다. 김순녀의 초대로 미자는 압구정동 H아파트를 갔다. 방이 다섯 개나 되는 오래된 구 H아파트였다. 같은 단지에는 지용이네가 살고 있을 터였다. 미자는 지용이도 아영이도 지용이 엄마도 보고 싶었다. 지용이 아빠만 빼고 김순녀는 집에서 수면복을 입고 있었다. 핑크색 하트무늬가 있는 따뜻한 잠옷이었다. 김순녀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았다. 파를 송송 썰어넣은 초간장 옆에는 반들반들 들기름에 구운 햇김이 있었다. 미자는 팥밥을 오랜만에 먹었다. 바지락이 들어간 된장찌개에 밥을 비벼서 한그릇 다 비웠다. 박화백은 집을 비우고 넓은 집에는 김수녀와 둘 뿐이었다. 그럼 재혼을 하신 거예요? 호적에 올리자는 걸 지가 반대했지요. 복잡한 건 딱 질색이구만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디 법으로 올가매는 건 싫어요. 대신 지는 월급을 받아요. 아마 선생님보다 많을걸요? 김수녀의 검지에 낀 다이아몬드가 오늘따라 유난히 반짝거렸다. 지용이네는 만나세요? 아니요. 아, 예. 짐승도 성인이 되면 부모 자식이 어딨대요. 애초 남인 거예요. 지는 짐승처럼 살기로 했구만요. 짐승은 짐승한티 배울 게 많다는 걸 알아시오.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얼마나 세고 셌는데요. 맞아요. 늙어서 짐승들이 자식한티 마달리는 거 바시오? 다 커서 부모한티 매달리는 짐승 바시오? 다 남처럼 살잖아요. 그게 답이네요. 키워주면 그걸로 끝이고. 딸개짓 배우면 헐헐 날아가 벌레 잡아 살아야 하는 게 자연의 법칙이니까요. 맞아요. 사람도 동물도 자연이죠.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는 멀리 이사를 갈 거구만요. 박화백이 그러자고 하대요. 지는 좋다고 했어요. 둘 중 한 사람이 아프면 그때는 같이 요양원이든 실버타운이든 들어가자고 하대요. 김순녀는 미자를 구석진 방으로 데려갔다. 거기엔 박화백의 작품들이 있었다. 한눈에 봐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요아들이었다. 김순녀가 안내 책자를 가져왔다. 전시회 때 만든 책자였다. 작품 번호대로 미자는 작품들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김순녀는 액자의 먼지를 행주로 닦았다. 맨 마지막 작품 삼십일의 시선이 갔다. 젖이 배꼽까지 늘어져 있는 노파가 물동이를 이고 걸어가는 그림이었다. 물동이 위에는 노란 국화 한 송이가 꽂혀있었다. 제목은 어머니였다. 행주로 작품 삼십일번 액자를 닦던 김순녀가 수줍게 말했다. 저 할매가 지라고 하대유. 배꼽까지 질퍼나게 늘어진 젖은 김순녀 젖이 맞았다. 모델이 되어주셨군요. 야 지를 보자마자 영감이 떠올랐다고 하더구만요. 모델이 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쥬. 쳐다본다고 몸이 다른 것도 아닌디. 작품 십칠은 현관 앞에 있었다. 김순녀는 작품집을 한 권 꺼내 미자에게 주었다. 작품 십칠은 제목이 추석이었다. 기러기 가족이 고향집으로 날아들고 있었다. 대청마루에 앉아 목을 빼고 기다리는 노무가 있는 그림이었다. 선상님 이 작품은 선상님께 드리래유. 선물이에요. 시중에서도 비싸게 거래된다고 하니 꼭 갖고 있어 봐요. 은퇴 후 70대가 되면서 드디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박화백은 최근에 어머니를 그리고 붓을 놓았다고 했다. 어디로 이사 가실 거죠? 지 마음이 암을 때까지 지용이 내가 없는 곳으로 갈 거구만요? 아 예 사람에게는 저도 그렇고요. 누구나 다 두 마음이 있나봐요. 선과 악 선과 악은 끊임없이 충돌한다고 해요. 잠깐 방심하면 악이 선을 고꾸라뜨린다고 해요. 그러니 너무 마음 상해 하지는 마세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대요. 만약 지가 거실에 나동그라졌을 때 소파 나무 모서리에 머리를 찍혔거든요.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지요. 만약 지가 못 깨어나고 죽어버렸다면 지용애비는 어찌 되었을까요? 지는 지가 다시 살아난 게 고마울 따름이요유. 초인종이 울렸다. 박만배가 외출해서 돌아왔다.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 턱에 멋진 수염이 기밑까지 수북한 노신사가 악수를 청했다. 자동차에 작품 17을 싣고 시동을 걸었다. 김수녀와 박화백이 나란히 서서 손을 흔들었다. 마치 둘은 부부같았다. 아파트 정문을 돌아나올 때 백미러를 보았다. 얼핏 둘은 모자처럼 보였다. 4차원 영숙씨 푸른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올 때 핸드폰이 드르륵 진동했다. 김수녀였다. 받을까 말까 망설여졌다. 향수를 사달라고 했는데 깜빡 잊었다. 향수를 받으러 오겠다는 전화일 것이다. 향수는 아직 못 샀다. 전화를 받으면 수업시간에 늦을 텐데 김수녀와의 대화는 짧게 끝난 적이 없었다. 김수녀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전화했다. 한 번 맺은 인연을 김수녀도 미자도 쉽게 놓을 사람들이 아니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지 않고 다음 회원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바쁘게 이 집 저 집을 돌며 수업하다 보면 향수 생각은 깡그리 잊어버릴 것이다. 어쩌면 내일 또 모레도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오늘 밤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향수를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마샤리프를 살까 생각했다. 닥터 지바구에 나오는 오마샤리프와 박만배는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 특히 눈썹과 수염이 그랬다. 김수녀는 닥터 지바구를 알렸겠지만 요즘 미자는 자꾸 기억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졌다. 회원과의 약속을 까맣게 까먹었다. 수첩에 적어놓아도 폰 일정표에 메모를 해도 소용없었다. 아이가 숙제를 잘해서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덜렁 빈손으로 갈대가 잦아졌다. 매번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웬만하면 약속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았다. 가방 한 칸에 따로 선물을 넣었다. 선물은 그날 다 없어졌다. 월급의 2%는 매달 선물 비로 나갔다. 화장품은 안사도 아이들 선물은 샀다. 김수녀의 넋두리를 들어줄 여유가 없었다. 어제도 그제도 김수녀는 밤마다 전화했다. 수업을 바치고 돌아와 씻고 나오면 전화가 와있었다. 남의 일정을 다 깨고 있는 것 같아 소름이 끼쳤다. 시어머니도 친정엄마도 남동생도 그랬다. 미자보다 미자의 일정을 더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문제만으로도 버거운 미자는 남의 문제에 솔직히 관심이 없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 날이 있었으면 했다. 김수녀는 주로 박만배 화백에 수다를 떨었다. 아들 며느리에 대한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지영이가 한글을 잘 떼었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조심 스러웠다. 이사 간다고 하더니 그대로 눌러사는 이유도 알고 싶었지만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가끔 어린이집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운 좋은 날이면 지영이 얼굴을 몰래 훔쳐보고 온다는 말에는 아픔이 전해져 왔다. 어쩌면 지영이 때문에 이사를 포기했을 것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못 보는 고통은 못된 아들을 안 보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하나가 좋으면 다른 하나가 나쁜 것은 살면서 깨달아졌다. 다 좋기를 바라는 것은 탐욕이다. 품질 좋은 콩 속에도 벌레 먹은 콩이 하나쯤은 섞여있는 것처럼 그럴 땐 나쁜 것은 골라내면 된다. 이 간단한 방법을 모르고 사람들은 울고 불고 떠들었다. 좋았던 기억은 잊고 나쁜 것만 생각하며 인생을 한탄했다. 그 정도쯤은 섞여있는 게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인간적이라는 말은 부족할 때 느끼는 감정이었다. 다 갖춘 사람은 매력이 없다. 얄미울 뿐이다. 남자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훈수를 둘 수는 없었다. 남자를 잘 알았다면 미자가 이혼할 리는 없었을 테니까. 좋다고 고른 것이 살다 보니 알맹이 없는 쭉정 이었다. 쭉정 이를 고른 건 미자 자신 이었다. 누가 골라준 것도 아니었다. 결혼은 반품할 수도 치수할 수도 없는 고약한 계약이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미자에게 별걸 다 물었다. 김 수녀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물었다. 미자는 늙은 남자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호기심은 있었지만 재혼 생활이 어떠냐고 차마 물어보지 않았다. 박 화백이 돈 많은 아티스트였고 오마 샤리프를 닮았다고 해도 둘이 꽁냥 꽁냥 잘 살아가기를 빌었다. 사람들은 이상했다. 행복이나 불행 보따리를 풀어놓는 걸 좋아했다. 눈물 흘리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다 고만고만 했다. 커다란 보따리라고 불행이 더 깊지 않았고 작은 보따리라고 덜 불행하지 않았다. 나도 그랬어.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야.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면 괜찮아. 라고 속으로는 말할 수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말은 불난 집에 석유를 붓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일은 그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웠다. 짐작만 할 뿐이었다. 행복한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았다. 그건 하늘을 둥둥 떠 다니는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뜬구름 같았다. 바람이 불면 흩어지기도 하고 계절이 바뀌면 없어지기도 하는 가벼운 것. 비가 되어 주룩주룩 쏟아지기도 하는 묵중한 것. 구름이 수증기와 얼음 알갱이가 찰싹 붙어 녹아내리면 비가 되고 녹지 않고 떨어지면 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행복과 불행은 기상청 발표처럼 변화무쌍하게 느껴졌다. 자신이 건조하고 냉정하게 변해가는 것 같아 두렵기도 했다. 누가 죽었다는 부고가 들려오면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지 조금 더 살아있다고 특별한 행적을 남길 것도 아닌데 하며 슬픈 감정을 억지로 떼어놓는 버릇이 생겼다. 미자는 행복이나 불행에 대해 둔감해지는 자신을 느꼈다. 다행이었다. 퇴근해서 돌아오니 영숙 씨 전화도 부재중으로 와있었다. 무슨 일일까 매일 행복하다고 카톡을 보내주는 영숙 씨도 김수녀처럼 최근 인생 역전이라도 한 것일까 여전히 시궁창을 헤매는 미자였지만 남의 불행을 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특히 좋은 관계일수록 그랬다. 쨍하고 볕들 날이 온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누가 아나. 그러다가 눈먼 행복이 미자에게도 전염되어 올지. 김수녀 이야기를 하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것을 독자들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 빨수적은 댕댕이와 채글이지만 머릿속은 수다로 가득 차. 생각이 오락가락 하는 것을 눈치챈 독자도 있으리라. 이쯤에서 영숙 씨 얘기도 해야겠다. 이건 잘 짠 소설이 아니다. 댕댕이와 채글은 밥벌이로 바쁜 사람이다. 밥벌이라는 단어는 숭고한 정직한 노동이다. 소설을 잘 써야 한다면 아마 댕댕이는 단 한 편도 쓸 수 없을 테니까. 댕댕이가 쓰는 소설은 웃고 우는 우리 인생의 단면을 손가락 가는 대로 두들기는 유튜브 소설임을 다시 한번 알리고 싶다. 누군가 찾아와서 들어보고 에이 소설이 뭐이래. 말한데도 할 수 없다. 댕댕이는 이미 뻔뻔해졌다. 부끄러움도 없다. 왜? 독자들이 좋아한다고 조회수로 댓글로 고백하니까. 유튜브 소설은 조회수와 댓글과 구독으로 힘을 얻는다. 그러니 제발 구독하고 댓글로 평가해 주기 바란다. 이제 영숙씨 얘기부터 시작하자. 영숙씨는 김순녀처럼 가깝게 지낸 학부모였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후 교류가 적어졌다. 이유는 딱 짚어 말할 수 없다. 어느 날부터 영숙씨는 다른 행성에 가 있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다. 영숙씨는 더 바빠졌고 점점 철학적인 삶을 추구했다. 영숙씨가 추앙하는 신은 어느 날부터 실존 인물로 바뀌었다. 예수를 따르는 열두 제자들처럼 영숙씨와 신도들은 그들만의 성지에 자주 모여 살아있는 신을 추앙했다. 영숙씨는 미자에게 성지에 같이 가보자고 꼬득인 적이 있었다. 영숙씨는 속에 있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기도 했고 말하기 거북한 말도 아무렇지 않게 꺼냈다. K-대학을 나왔다는 그녀는 보통 수준보다 2% 부족해 보일 때가 많았다. K-대학을 진짜 나왔는지 지방 캠퍼스를 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영숙씨는 4차원 세계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가 있었다. 세상 이래 아는 게 많은 그녀는 가끔 위태로워 보였다. 사기꾼 같은 모습을 한 사람과도 만나고 다녔다. 파머도 야매로 했고 눈썹 문신도 야매로 했다. 그녀는 늘 어둡고 축축한 곳을 찾아다녔다. 그녀가 소개해 주는 곳에 가보면 지하 건물이거나 제 상국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곳이었다. 지하나 제 상국인을 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그랬다는 것이다. 그러다 오염에 빠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라고 걱정하면 어휴 내 걱정일랑 붙들어 매세요. 선생님이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했다. 길 가다가 사람들이 말을 걸어오면 남자여도 장사꾼이어도 보험일 하는 아줌마여도 영숙씨는 금세 친해졌다. 동행하는 미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방금 다가온 그 사람과 더 친하게 말을 나눴다. 영숙씨의 아들과 딸은 공부를 잘해서 학습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었다. 돈이 없는 영숙씨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대신 미자에게 바뀌었다. 따져보면 학원비와 맞먹는 비용이긴 했지만 미자는 영숙씨의 친정엄마가 농사지은 쌀, 고춧가루, 옥수수, 감자, 고구마, 서리태 등을 사주었다. 주변에 소개해주고도 싶었지만 주변 머리가 없어 그러지 못했다. 영숙씨와는 특별한 관계였으므로 축의금이나 부조금을 냈다. 어느 날 영숙씨의 얼굴이 어두워 현관문을 나오다가 멈춰서서 물은 적이 있었다. 영숙씨는 속 깊은 이야기를 자주 털어놓았다. 주로 아이들의 학습과 종교, 남편에 관한 말을 나눴다. 친하지 않았다면 묻지 않았을 것이다. 무슨 일 있어요? 오늘은 얼굴이 어두워요. 두 살 우이 오빠가 암이래요. 그것도 사기에 가깝다고 하네요. 지금 친정엄마도 몸이 아프신데 쉬쉬 하고 있어요. 전 얼굴에 다 표시가 나는데 어쩌지요? 오늘 엄마를 만나러 가는 날이거든요.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할 텐데 걱정이에요. 매주 오더니 연락 없다고 걱정하고 계세요. 조카들도 어려요. 겨우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이에요. 미자가 볼 때는 영숙씨가 풀어야 할 문제도 만만치 않았다.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었다. 영숙씨는 두 달 후면 집을 빼야 했다. 노후화된 건물을 덩어리째로 사들인 업자는 영숙씨가 살고 있는 건물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그곳에 새 빌딩을 지어 분양할 계획이라고 했다. 월세로 살고 있는 짓고리만한 보증금으로 이사갈 집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정작 영숙씨는 태연했다.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꺼내지 않는 영숙씨가 고마웠다. 만약 돈을 좀 빌려줘요 한다면 낭패였다. 그래도 한참 우인 미자가 동생 뻘대는 학부모에게 꼴랑 얼마만이라도 빌려줄 돈이 없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은 부끄러웠다. 위기에 처한 친한 사람을 도울 수 없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돈 벌어 뭐 했어요? 라고 묻는다면 더 큰일이었다. 돈을 벌어서 뭐 했는지 미자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남편의 애도도 오빠의 암 발병 만큼 영숙씨를 힘들게 했을 텐데도 영숙씨는 그 말은 쏙 뺐다. 간혹 주차장에서 영숙씨의 남편을 만날 때가 있었다. 남자는 늘 통화 중이었다.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남자는 집으로 올라가지 않고 주차장을 서성거리며 통화를 했다. 한 번은 남자가 미자를 불렀다. 별로 친절한 성격도 아니어서 대면 대면 한 사이였는데 그날은 달랐다. 남자가 미자 옆으로 바싹 다가왔다. 저 선생님 미자는 출입문을 열다가 멈춰 섰다. 제가 미자는 남자의 말을 기다렸다. 남자는 갑자기 휴대폰을 끄고 주머니를 뒤져 담배를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독한 담배연기가 폐를 압박해왔다. 담배 피는 남자를 싫어하는 미자는 영숙씨 남편이 담배까지 핀다고 생각하자 더 거리감이 생겼다. 참 가지가지 하네 싶었다. 남자는 몹시 초조한 얼굴이었다. 저 저희집 수옥 가시는 거죠? 예 그럼 집사람한테 제가 주차장에 있다는 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 예 미자는 대답하고 출입문을 열었다.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심각하게 부탁하는 남자가 수상했다. 영숙씨는 진문제로 애가 타는데 남자도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뒤통수에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선생님 계단을 올라가던 미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남자가 따라 올라왔다. 혹시 들으셨는지요? 에? 뭘요? 제가 방금 통화하는 소리요. 아니요. 못 들었는데요. 남자는 뒷걸음 쳐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동차 쪽으로 다시 갔다. 미자는 계단을 오르면서 남자의 말을 더듬어 보았다. 알았어. 나도 보고 싶어. 제발 자꾸 보채지 좀 마. 나도 힘들 다고. 내가 미쳐 도는 꼴을 보고 싶어? 라는 말을 들었다. 영숙 씨와의 통화라고 생각해서 집에 영숙 씨가 없나보다 생각했다. 영숙 씨 부부는 지금 혼돈의 시기를 겪는 중이었다. 집 문제 오빠 문제 친정 엄마 문제로 미칠 것 같다는 말일 것이다. 남자가 다급하게 현관문을 밀고 달려와 불렀다. 선생님 계단을 올라가던 미자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남자가 미자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저 집사람한테는 제가 퇴근했다는 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가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영숙 씨는 집에 없었다.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문자가 왔다. 선생님 오늘 저 없어요. 커피를 내려놓았으니 마시고 가세요. 참 선생님이 좋아하는 에이스도 테이블에 있어요. 믹스커피와 에이스와 궁합이 맞는다고 하셨죠? 믹스커피도 준비해 놓았으니 골라서 타서 드세요? 요즘 집안이 어수선해서 아이들도 숙제를 못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미자는 주방에서 내 집인 것처럼 믹스커피를 타서 마시면서 수업했다. 영숙 씨는 집을 보러 다닐 것이다. 인생은 늘 아이러니였다. 아내는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느라 발품을 팔러 다니고 남편은 퇴근했던 발길을 돌려 집을 나갔다. 영숙 씨는 매주 집에 없었다. 팔을 동동 구르며 집을 찾아 헤매는 영숙 씨를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졌다. 아이고 내 팔자야. 미자 주변에는 불행한 사람들만 들끓었다. 자석은 극과 극끼리 끌어당긴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불행한 사람들이 미자를 더 끌어당겼다. 그렇다면 미자의 몸속 전류는 행복의 기운이 흐르고 있는지도 몰랐다. N극과 S극은 서로 강렬하게 서로를 끌어당기니까. 지금 박화백과 살고 있는 김순녀도 그랬다. 행복해서 미치겠다면서 미자를 끌어당겼다. 그러고 보면 미자는 불행의 음극과 행복의 양극을 몽땅 갖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행복과 불행이 뒤섞여 돌고 있는지도 미자는 행복한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았다. 불만을 얘기하는 듯 하다가 결국 행복을 자랑하는 새끼로 미자를 곧잘 데려갔으므로 행복의 새끼리에서 빠져나와 현실로 돌아오면 그 나락의 절벽이 얼마나 까마득한지 겪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영숙씨가 미자를 다시 잡아당겨 주저앉혔다. 이런 시간이 가장 무서웠다. 자리에 앉히고 말을 시작하면 시간이 흐르는 것을 영숙씨는 잊곤 했다. 영숙씨의 언변은 봄물 같았다. 다음 수업시간에 늦으면 큰일이었다. 시간을 지키는 일은 공부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다. 그건 신뢰의 문제였다. 멜론을 잘라서 포크로 찍어주며 영숙씨가 말했다. 은하가 멜론 타령을 해서요. 그냥 신용카드로 샀어요. 어차피 가난한 거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주며 살자. 요 작은 거 한 통이 2만 8천 원이 말이 돼요? 제 형편에 안 맞죠.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어요. 오늘 안 사주면 놓치니까 전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뭔가 분명한 건 영숙씨가 변했다는 것이고 철학적으로 삶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었다. 겨울에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전환하고 살던 영숙씨가 아니었다. 월세를 줄이려고 낡고 허름한 상가 2층 건물에 새든 영숙씨였다. 아이들 과목을 줄이라고 해도 영숙씨는 듣지 않았다. 학습비를 아껴보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실에 있는 가구들은 잦은 이사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흠집 투성이었다. 말은 형이 상학적인데 현실은 형이 하학적이었다. 영숙씨의 걱정은 오빠의 암발병을 알리면 엄마가 충격을 받고 쓰러질 거라는 문제였다. 문제가 많으니 마주앉아 대화를 나눠보면 이 문제 저 문제 등이 자꾸 충돌했다. 나중에는 진짜 문제가 있었나 의아할 정도였다. 미자가 말했다. 말해요. 엄마 나이 80세가 넘으시면 세상일이 우리 생각만큼 크게 다가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에? 정말요? 저도 죽음을 많이 봤잖아요. 친정아버지 친정엄마 언니 시아버지 시할머니 등등 그럼 엄마가 충격받아 돌아가시는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심장병이 아니시라면 아마도 그걸 어떻게 하세요? 생명은 즐겨요. 생명은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죽는 것도 사는 것만큼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고요한 죽음은 죽음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생명이 알을 깨고 나오는 것만큼 죽음도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선생님 너무 냉정한 거 아니에요? 오늘은 꼭 다른 사람 같아요. 시아버지는 시할머니보다 2년 더 일찍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는 폐암말기로 발견되셨거든요. 난 속으로 100살 가까이 되신 시할머니가 충격을 받아 곧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물론 밥을 잘 드시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표정도 생활도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거실과 방들을 오가며 운동을 했고 커피를 드리면 마시고 누워서 아기처럼 자고 일어나 손을 비비고 대추나무 아래에 서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는 날 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손님도 없는 날 이었어요. 할머니는 거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살고 죽는 문제가 하늘에 달렸으니 어쩔 수 없지 라고요. 할머니는 시아버지의 암발병을 알고 있었어요. 슬픔도 재앙도 기쁨도 행복도 할머니는 시아버지의 발병에 대해 다른 가족들처럼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는 걸 알았어요. 이후로 할머니는 밥도 잘 드시고 평화롭게 살다가 잠자듯이 가셨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말 해도 돼요. 진짜 충격이네요. 어쩜 그렇게 이기적일까요? 자식이 부모를 앞세워 죽는다는데 그러다니요? 저도 처음에는 똑같은 생각 했어요. 참 이기적이 다라고요.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야 이해했어요. 그건 할머니 탓이 아닌 거였어요. 생명의 본성이었던 거죠. 생명은 살아내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차단하려고 부단이 발버둥을 치나봐요. 그래야 살아낼 수 있으니까요. 이기적이라는 말은 살려고 애쓴다는 말과 같아요. 영숙씨 그렇게 되기를 미자는 빌었다. 영숙씨가 믿는 신은 아주 사소한 일까지 영숙씨를 이끌었다. 친절한 금자씨가 따로 없었다. 그 신경공부 시작하는데 같이 해보시지 않을래요? 하고 싶기는 한데 제가 좀 바빠서요. 세상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행복해요 선생님? 아니요. 거봐요. 바쁘게 살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게 말이 돼요? 영숙씨는 행복해요? 행복하죠. 영숙씨는 진짜 종교를 찾았다며 행복해 했다. 발을 디딘 땅의 일들은 우리가 돌아갈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불행은 별것 아니며 천국이 영숙씨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때가 가까이 다가와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이라며 미자에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해보잔다. 영숙씨의 말은 명쾌했고 간단했다. 오묘한 말들이 아니었다. 이는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라는 말로 마지막을 장식하지도 않았다. 미자는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고 했다. 가진 것은 짓불 없으면서 행복하다니 그 행복을 엿보고 싶기도 했다. 저녁을 먹고 자려고 노서도 영숙씨를 생각했다. 영숙씨의 논리는 보편 타당할까 영숙씨는 다니던 교회를 안 가고 다른 교회로 옮겼을까 영숙씨는 자주 말했다. 아무래도 선생님 말씀을 찾아가야 겠어요. 그게 어딘데요? 대학 때 만났던 말씀이요. 말씀이요? 선생님은 모르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세상을 제대로 살죠. 지금 이렇게 사는 건 진짜 삶이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선생님한테 숨긴 말이 있어요. 남편이 직장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어요. 미자는 알고 있었으나 모른 척 했다. 제가 남편을 잘못 이끌었어요. 세상은 너무 혼탁해요. 여기저기 불려온 세상인 거 선생님만 몰라요. 미자만 모른다니 어이없었다. 저도 알 건 다 에이 그런 상상 말고요. 제가 먼저 다니던 교회 말인데요. 제가 성가대 단원 이었잖아요. 성가를 연습하고 돌아가는 길에 불륜하러 다니는 사람 많이 봤어요. 헐 종교가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고백 성사하면 제가 사암을 받는다고 믿으니까요. 남편이 재짓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요. 제대로 된 종교를 찾아가야겠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알려주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남편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 결심 했어요. 영숙 영숙 씨의 남편은 목줄을 맨 강아지처럼 영숙 씨를 따라 매주 교회에 가서 하루를 꼬박 살았다. 영숙 씨의 예언대로 불륜녀와도 오래된 관계를 청산했다. 영숙 씨가 추앙한 신은 불륜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 신이었다. 오직 그 부분만큼은 그 어떤 신보다도 세력이 강했다. 영숙 씨 얼굴에서 먹구름이 거쳤다. 영숙 씨는 남편이 돈을 잘못 벌어도 생활이 더 궁핍해져도 까딱하지 않았다. 이승 에서의 삶은 극히 짧고 별거 아니며 오직 하늘나라의 삶이 영원하다는 것을 철저히 믿었다. 남편이 개종을 받아들였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힘들었죠? 영숙 씨는 야릇한 미소를 얼굴에 띄웠다. 입으로 부족할 때 늘 그런 표정을 지었다. 우린 여행을 갔어요. 어디로요? 장흥 유원지로요. 거길요? 장흥 유원지는 모텔이 많이 들어서 있는 불륜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유원지였다. 산자락 아래에는 모텔과 커피숍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서 있었다. 늘 가보고 싶었거든요. 하룻밤 자고 왔어요. 왜 거기를 가고 싶었죠? 남편이 불륜녀와 거기서 불륜을 저질렀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영수증을 보면 알죠. 신용카드로 매번 결제를 했으니까요. 선수급은 아니네요. 열 번 가면 한 번은 무료 숙박이래요. 남편과 잘 거면 좋은 데도 많은데 왜 하필 그런 데를 가죠? 불륜이 뭔지 알고 싶었어요. 알게 되었나요? 그럼요. 어땠는데요? 영숙 씨가 또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모텔 마당에 주차된 차들 궁둥이마다 하트 모양의 가림판이 번호판을 가려주었어요. 에? 얼마나 귀엽던지 난 다 이해했어요. 불륜도 사랑도 다요. 영숙 씨는 확실히 4차원 이었다. 어두 침침한 모텔방에서 불륜녀와 불륜을 한 모텔에서 불륜한 남편과 하룻밤을 보내고 온 영숙 씨는 남편의 목에 밧줄을 걸어서 그녀가 추앙하는 부부의 순결을 강요하는 신 앞으로 끌고 갔다. 어느 날 텔레비전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던 미자는 영숙 씨가 추앙하는 신을 보았다. 가끔 영숙 씨가 내뱉는 말씀이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다. 부부의 순결을 개명으로 했던 영숙 씨의 신은 혼탁하게 잃을 데 없는 제명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었다. 우연히 길에서 영숙 씨를 만났을 때 영숙 씨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했다. 그거 다 사기예요. 가짜 뉴스라고요. 조작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시간 씌우고 핍박 하듯이요.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중이에요. 이건 예정된 일이에요. 영숙 씨의 신은 영숙 씨의 기도를 들어주기는 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바람을 비지 않는다고 했다. 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경 공부는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요즘 바빠서요. 퇴근 후 집에 도착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누르는 시간이 가장 길게 느껴졌다. 누가 어두운 복도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무섭기도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현관 등이 켜졌다. 불은 언제라도 툭 꺼져버릴 것처럼 깜빡깜빡 했다. 동네 전파사 사장은 전화하면 달려왔다. 꼴랑 전구 하나 교체해 주면서 받아가는 돈은 생각보다 컸다. 출장비까지 챙겨가니 더 그랬다. 베란다 등마저 나가면 그때 전파사를 부르겠다고 생각했다. 벗어놓은 캐주얼 운동화를 돌려놓고 가방을 소파에 던졌다. 갑자기 피곤이 밀려왔다. 그냥 쓰러져 잘까 저녁을 먹을까 TV 전원을 켰다. TV 속 세상일에 관심은 없었다. 다만 적막함을 견디는 방법으로 TV를 켜두는 것이다. 친정엄마가 요양병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적막을 느끼지 못했다. 남동생 승규와 소파에 뒹굴며 24시간 TV를 켜놓는 것이 꼴보기 싫어 귀 맞고 눈 맞고 방 안에 찌그러져 있었다. 이제 엄마도 없고 승규도 발길을 끊었다. 밥을 밥공기에 담아 전자레인지를 돌리는데 승규한테 문자가 왔다. 엄마한테 다녀왔어. 승규한테 전화하려다 그만두었다. 승규는 통화를 싫어했다. 오직 카톡으로만 했다. 한 공간에 있을 때도 그랬다. 그건 미자도 마찬가지였다. 타인과 통화를 하는 일이 어색했다. 널 알아보던? 응 다행이었다. 승규에게 엄마는 살아가는 버팀목일 것이다. 엄마가 죽으면 승규는 무슨 끈을 붙잡고 살아갈까. 승규한테 전화하면 승규가 지쳐 잠에 떨어진 시간이고 승규한테 전화가 오면 미자가 일하는 시간이라 어차피 통화는 못하고 살았다. 김수녀가 준 깻잎 장아찌를 냉장고에서 꺼냈다. 김수녀가 가끔 주던 김치 생각이 났다. 김수녀는 강남에 입성한 후부터는 김치는 가져오지 않았다. 지하철을 탈 때 냄새가 난다면서 다른 밑반찬 등을 가져오곤 했다. 쿠팡에서 몇 번 김치를 사 먹었다. 김에 싸서 밥을 한입 넣었을 때 김수녀한테 전화가 왔다. 부재중 전화가 세 번이나 찍혀있었다. 향수 때문인 것 같았다. 전화를 안 받아서 바쁜가 했네요. 별일 없죠? 예. 향수 때문이죠? 아니요. 향수 때문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하도 연락이 없어서 지가 샀네요. 근데 향수가 아니었나봐요. 페브리즈인가 뭔가예요. 내 딴엔 크고 좋아서 샀는데 옷에 뿌리는 거였나봐요. 예? 페브리즈를 선물했다고요? 그럼 주말에 오셔요. 사 놓을게요. 미자는 통화하면서 쿠팡을 검색했다. 오마 오마 샤리프는 저렴했다. 저렴한 건 김순녀 취향이 아니었다. 페르몬 남자 향수들 중 댓글이 가장 많은 것을 찾았다. 섹시하고 진한 향이 오래가서 만족한다는 글들이 천삼백 개나 달려있었다. 로켓 배송으로 내일 도착한다고 떴다. 서로의 품 안에서 몽롱해할 늙은 부부를 떠올렸다. 향수가 둘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향수는 이제 필요 없는데요? 예? 왜 필요 없어요? 좋은 거로 샀어요. 그럼 할 수 없지요. 취소 하고 싶으세요? 취소 할 수도 있어요. 쉬워요. 몇 푼이나 된다고 손가락 고생을 시킨대요? 선생님이 쓰시면 되는디? 이젠 돈이 많다고 김순연은 말부터 달라졌다. 손가락 고생 시킨다고 남자 향수를 그냥 쓰란다. 제가 남자 향수를 왜 써요? 어이없어서 말이 퉁명스럽게 튀어나왔다. 아이고 연인한테 주면 돼지요. 혼자 살면서 아직 연인도 없대요? 에? 무슨 말씀이셔요? 78인치도 연인이 있는데 선생님은 뭐가 부족해서 혼자 그러고 산대요? 혼자 그러고 산다고? 여자가 혼자 살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재정했나? 이혼 이혼했다는 말은 한 적이 없었다. 혼자 산다는 말은 더군다나 하지 않았다. 어떻게 알았을까? 능구렁이처럼 미자를 다 꿰고 있으면서 그동안 시침일을 뗀 것일까? 음흉스럽게 살피더니 다 눈치챘구나. 다 알아도 할 수 없었다. 나쁜 일을 하다가 들킨 것도 아닌데 긴 것을 아니라고 우길 수도 없었다. 이제 자신의 상황을 다 알게 되었으니 위장할 필요 없으니 김순녀 만나는 게 더 편해졌다. 김순녀는 사귈수록 여간 내기가 아니었다. 배짱도 있고 인정도 많고 열정도 있었다. 한글을 만 잘 모를 뿐이지 세상 이래는 선수급 이었다. 그러니 박만배를 쟁취 했지. 무서운 할맛이었다. 애롭다고 보챈 것도 아닌데 김순녀는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위자는 오늘따라 자꾸 마음이 꽈배기처럼 비틀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다 늙어서 남자와 같이 사는 게 뭐가 그리 좋다고 유세를 떠는 걸까 하지만 아직 사이가 좋다 하니 다행이었다. 못 살겠다고 속았다고 눈물 콧물 짜면 큰일 아닌가 이제 갈 곳이 없는 김순녀는 박만배와 같이 사는 길 말고 다른 길이 없었다. 후진할 수도 유턴할 수도 없는 직진만이 남아있었다. 집도 절도 없는 김순녀는 자식집에 다시 들어갈 우인이 절대 아니었다. 나이 들어 재혼했으면 품위있게 살면 되지 크리스마스 어쩌고 하면서 애들처럼 향수를 사서 선물하네 만에 하는 게 우스꽝스러웠다. 재혼이 답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귀에 거슬렸다. 지용이 아영이 황혼육아로 지쳐있을 때는 김순녀에게 마음이 달려갔다. 지금은 김순녀에게서 멀리 달아나고 싶을 때가 많았다. 삐자는 남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남자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마음의 깊이가 까마득한 남자는 드라마에서 말고는 본 적이 없었다. 모두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대학 교수까지 지냈다는 박화백도 두 살이나 많은 김순녀 가슴팍에서 그만 아기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얼마나 고독했으면 그러랴 싶어 이해는 되었다. 한 번 실패한 결혼 두 번째는 잘할 수도 있을까 어불 성설이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딘가에 진짜 짝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헤매고 있을 수도 있었다. 진짜 짝을 처음 제대로 만났다면 이혼의 상은을 겪지 않아도 될 터였다. 그렇다면 전 남편은 가짜 짝임이 분명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함께 사는 동안 그렇게 안 맞기도 힘들 것이다. 남편은 오이도 거꾸로 먹었다. 어디 그것뿐인가. 남편은 단 한 번도 미자 편인 적이 없었다. 부모 편인 것 까지는 좋았다. 남편은 길 가다. 누군가 밀쳐 미자가 넘어져도 상대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미자에게 조심하지 않았다고 소리 지를 남자였다. 남에게는 젠틀하고 미자에게는 막 나가는 남자였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다. 다 괜찮다고 다 미자 탓이다 라고 가슴을 세 번 쳐도 집을 담보로 은행에 빚을 지고 몰래 잠적한 것은 용서할 수 없었다. 집을 다가 돌아오지 않으니 이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미자의 진짜 짝도 가짜 짝을 만나 벌써 이혼하고 찌그러져 어딘가에 살고 있을까. 미자는 진짜 짝이 안쓰러웠다. 눈앞에 나타난다면 등을 쓰다듬어주고 어떻게든 위로를 해주고 싶었다. 뒤늦게 미자를 만난 진짜 짝은 서러움에 울까. 어쩌면 미자가 먼저 울 수도 있었다. 진짜 짝은 돌싱일까 아니면 독신일까. 돌싱이든 독신이든 거기서 거기였다. 어차피 짝이른 기러기 아닌가. TV에서는 돌싱들이 나와 자기소개를 하고 있었다. 성장한 남녀들은 얼핏 연예인처럼 보였다. 심심하다. 혼자 밥먹기 싫다고 외쳤다. 재혼하면 저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미자는 고개를 저었다. 김 수녀만 용쾌 진짜 짝을 만났다. 두 주일쯤 전에 김수녀는 향수를 사고 싶다고 전화했다. 급한 일인가 싶어 수업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식겁했다. 선상님 향수를 사고 싶은디 뭐로 사면 좋대유? 문제를 풀던 학생이 연필을 놓고 미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미자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김수녀가 아직 한글을 덜 뗐으니 문자를 보낼 수도 없었다. 오직 전화로만 소통이 가능하니 답답한 노릇이었다. 이따 전화 할게요. 향수를 사고 싶으면 그냥 사면 되지 별걸 다 물었다. 받기만 하님께 지도 선물을 주고 싶어서요. 향수를 요. 연애 기간도 아니면서 선물을 주고 받다니 박 화백과 김수녀는 청춘을 되찾은 게 분명했다. 그냥 대면 대면 뚝배기 같은 사랑도 오래가고 좋을 텐데 냄비처럼 끓어오르는 김수녀가 아슬아슬하게 느껴졌다. 나이가 들면 나잇값을 해야지 거꾸로 달려가는 둘이 참 철닭선이도 없다 싶었다. 아무거나 본인 수준에 맞는 거로 사면 되지 얼마나 한가하면 향수 다령이나 할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다. 남자 거로 유 선상님이 좋은 거로 사놓으면 안 될까요 알았다고 사면 연락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잊어버렸다. 벌써 샀어도 열 번은 샀을 것이다. 향수까지 의논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잡다한 것들로 얽히게 될지 상상이 되었다. 박화백의 작품 추석을 덜컥 받았으니 거절할 수도 없었다. 그림값이 몇 천만 원대라 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사는 날까지 저 작품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더 힘들어지면 아마 인사동 화랑에 팔려나갈 수도 있었다. 도로 돌려줄까 생각하다가도 아니지 그림값이 얼만데 하며 생각을 접었다. 하지만 배알이 틀어지면 언젠가는 저 그림도 반납할 수 있었다. 남편도 반납했는데 그깟 그림이라고 못하랴 싶었다. 이혼 후 많이 달라졌다.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가자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철없을 때 만나 열정으로 결혼한 남자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한 자신이 가끔 후회되었다. 남편은 많은 실책을 저질렀다. 다시 회복할 수도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가족을 떠다 밀었다. TV에 가끔 나오는 가족 동반자살 뉴스를 보는 것은 힘들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싶었다. 하지만 자식까지 데려가는 건 아니었다. 미자도 가족 동반자살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었다. 세상을 다시 헤쳐나갈 자신이 없었다. 자식을 놓고 떠나는 것은 더 자신이 없었다. 자식 가슴에 각인된 상처를 평생 안고 트라우마로 시달리게 될 걸 생각하면 그냥 살아내는 게 자식을 위해서도 낫았다. 남편은 어느 날 종적을 감춰버렸다. 처음에는 비겁하다는 생각에 용서가 안 됐지만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은 남편이 살고자 혼자 떠난 거라고 이해했다. 서로 안부를 묻지는 않아도 같은 하늘 아래서 잘 살아가기를 바랐다. 바쁘지 않았다면 김순여의 한가로운 부탁을 다 들어줄 수 있었다. 대화가 통하고 안 통하고 의 문제가 아니었다. 김순여는 미자가 만난 사람 중 몇 안 되는 소중한 사람이었다. 하루아침에 김순여는 딴 세계에 가있었다. 딴 세계에 입성한 사람을 굳이 만날 필요는 없었다.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을 찾곤 했다. 행복을 보여줄 사람이 필요했으리라. 김순여 님이 부러워요 라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행복을 자랑할 만한 대상으로 김순여에게 미자가 제격일 것이다. 향수는 왜 필요 없어졌어요? 지가 페브리진 가 뭔가를 사다 줬더니 박화백 얼굴이 어두워지대요. 그리고 자꾸 화장실에 가서 씻어요. 냄새가 난다고 오해를 했나봐요. 그것 때문에 사이가 어색해졌어요. 그게 아닌디. 주말에 가도 되지요? 향수도 필요 없다면서 주말에 오겠다고 했다. 강남에서 친구들을 사귀면 될 텐데 김순여는 오직 미자뿐인가 보았다. 솔직히 말하면 수준이 맞는 것도 아니고 대화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었다. 의리로 만나는 사이였다. 혼자 쉬고 싶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조용히 혼자 있고 싶었다. 일주일을 쉬지 않고 일했는데 주말까지 반납하고 싶지 않아서 핑계를 댔다. 이번 주는 제가 좀 바쁠 것 같아요. 다른 날 정해서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안 되요. 꼭 만나야 되는데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무조건 만나 요. 향수 말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요? 야 만나서 의논해요. 통화가 끝난 후 잠자리에 누워서 김순녀가 말한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무엇을 의논한다는 말일까 대체 사람들은 왜 미자에게 의논하려는 것일까 의논하면 도움이 되기는 하는 걸까 인디언 인디언 말로 친구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고 했지만 미자는 이제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기 싫었다. 내 짐을 남에게 지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미자 안에는 미자가 너무 많았다. 솔직히 누가 와서 쉴 곳이 없는 황량한 벌판 이었다. 법륜 스님은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 누우며 중얼거리다가 잠이 들었다. 미자야 제발 너나 잘하세요. 지질이 궁상으로 살면서 뭐 잘났다고 남의 인생에 감나라 대추나라 훈수를 두냐고 메리골드가 내려다보이는 창가에 마주보고 앉았다. 메리골드마저 지면 황량한 정원에는 다시 눈꽃이 필 것이다. 으스스 몸이 추워지는 걸 느꼈다. 마음도 춥고 몸도 추워지고 있었다. 다시 오고야 말 행복이라는 메리골드의 꽃말처럼 김순녀에게는 행복이 찾아왔고 미자에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세상은 온통 차별투성이었다. 미자는 학부모에게 추석선물로 받은 스카프를 김순녀 목에 빼주었다. 피부톤이 어두운 김순녀는 보라색이 잘 어울렸다. 좋은 건 아니어도 김순녀는 미자가 주는 것은 신주단지 모시듯 잘 사용했다. 선상님 누구를 소개시켜 주려구유? 저한테요? 누구를요?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그렇잖아도 잎회가 없어 힘들어하던 차였다. 잎회가 있어도 없어도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지구장이 잎회달라고 부탁할 때마다 없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이 미안했다. 멀리서 잎회 소스를 가지고 일부러 찾아온 김순녀가 고마웠다. 누군데요? 몇 살이에요? 66이라고 한 것 같은데 에? 66이요? 나이가 선상님보다 좁게 많기는 혀도 괜찮지 않나요? 그 정도면?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어디 사는 사람인데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야 남자지요? 설마 지가 여자를 소개시켜 죽었어요? 에이 전 나이 든 남자는 싫어요. 가르쳐도 나이가 있어서 효과도 더디게 나타나요. 아이고 선상님 그럼 남자를 가르칠 생각이셔요? 그건 안 되요. 가르치려 들면 큰일 나요. 그냥 맞춰주는 게 좋지요. 나이 든 여자는 괜찮고요? 여자는 괜찮아요. 선상님도 농담도 잘하시네요.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구먼요. 나이 든 남자가 싫다면 그럼 연아가 좋은갑요? 전 아이들이 좋아요. 에이 그럼 나빠요. 욕먹어요. 욕을 왜 먹어요? 좋은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님께 애들이 좋다니 지가 이러는 거지요. 에? 저한테 남자를요? 야! 김수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갤러리를 한참을 뒤지더니 사진 한 장을 찾아 떼밀었다. 등산복을 입은 남자가 바위 앞에서 먼 곳을 바라보고 서 있는 사진이었다. 워떼 글쎄요. 마음에 안 드남요? 모르겠어요. 이 남자가 매미 안 든다 고요? 시상에 나 정신 차려 유 선상님. 사진 속 남자는 삐자에게 그냥 먼 풍경이었다. 어떤 느낌도 들지 않았다. 아무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럼 선상님은 아적도 느낌을 찾나요? 아적 멀었네요. 선상님은 그냥 고생 하면서 살다가 느낌 있는 남자 만나서 위험에 빠져 사는 게 딱 맞네요. 김 수녀는 오만해졌다. 말이 심했다. 미자가 혼자 살던 커피가 생각나는 안성기 같은 느낌 있는 남자를 만나 위험해지던 그건 김순녀가 관여할 일이 아니었다. 이제 인생은 미자의 것이었다. 절뚝거리는 인생이지만 말이다. 위험에 빠져 살면 딱 맞네요 라는 말에 섭섭함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건 못난 사람이나 하는 짓 이었다. 김순녀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닐 테니까 말은 숨은 뜻을 알아들어야 한다. 말 꼬리 잡고 늘어지는 사람은 딱 질색이다. 그건 모자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전 남자 만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 아닐까요? 선상님은 만나보지도 않고 그런 편견을 가지신대요? 아무튼 저는 안 할래요. 그렇게 안 봤는데 선상님은 까칠한 구석이 있네요? 그냥 불편해요. 그럼 다시 한번 보고 결정해요. 김순녀는 다시 폰을 열어 코앞에 내밀었다. 뭐 띄 띄 자셔이 봐야 알 수 있지요. 실물은 사진보다 아주 좋던디요. 미자는 핸드백에서 안경을 꺼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흰머리가 듬성듬성한 남자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는 먼 풍경에 지나지 않았다. 어때요? 괜찮추? 글쎄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주차 불쌍여라. 선상님도 감정이 메말라 버렸구만요. 낙엽처럼 바스락 말라 버렸구만요. 선상님은 아직도 느낌을 찬남요? 전 재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 늙어서 낯선 늙은 남자 만나 살아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66심은 아직 팔팔해요. 선상님도 아적 팔팔하구요. 제가 젊다고요? 야 젊쥬. 다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쥬. 오승근의 트로트곡 내 나이가 어때서가 흘러나왔다. 김순연은 박자에 맞춰 노래를 따라 상체를 흔들며 불렀다. 미자도 같이 따라 불렀다. 재혼한 김순연은 달라졌다. 자신만만해졌다. 인생 역전이 따로 없었다. 그렇다. 김순연의 재혼은 누가 보아도 성공적이었다. 무슨 생각을 하셔유.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한 번 만나 봐유. 준비도 안 됐어요. 준비라구요? 초운도 아닌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대유? 노우가 준비되지 않았음께 만나보라는 거지유. 아니요. 마음에 준비도 안 됐어요. 노우는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맞아요. 캥거루처럼 남자한테 붙어 사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이고 답답혀라. 선상님은 돈도 없으면서 귀가 펄펄하네요. 나이는 자꾸 먹어가지. 앞으로 5년만 지나도 선상님은 이런 중매 안 들어와유. 언제까지 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인생은 제 거예요.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선상님은 선상님은 불쌍여유. 낭만도 없고 감정도 메말라 버렸으니깐유. 그런데 그분은 왜 여자를 만나려고 한대요? 그야 애로우님께 그러것쥬. 서로 의지처가 돼서 살면 좋은 인께유. 김 수녀가 돌아간 후 미자는 이현수라는 남자의 전화번호를 폰에 입력했다. 입력하자마자 카카오 프로필이 떴다. 무슨 무슨 이사 무슨 무슨 고문 무슨 무슨 대표라는 직함이 나왔다. 텔레비전만 틀면 요즘 전 청조가 나왔다. 화려한 이력 뒤에는 사기 행각이 있었다. 투자하니 런칭이니 알고보면 다 사기였다. 결혼도 성별도 사기였다. 이현수라는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 프로필 사진을 살펴봐도 1%의 감정도 잃지 않았다. 요양원 요양원 가는 길 아파트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번나무 가로수길로 막 들어섰을 때 전화가 왔다. 안녕하십니까 박미자 씨죠? 저 이현수입니다. 통화 괜찮으십니까? 얼떨결에 전화를 받은 미자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해버렸다. 지금은 운전 중이라 나중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해버린 자신에게 화가 치밀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잎들을 다 떨군 겨울에 번나무 가지에 의신연스럽게 눈이 내리고 있었다. 검고 앙상한 다무 까지에 하염없이 눈이 내려앉고 있었다. 어쩌자고 연락한다고 했을까? 예고도 없이 훅 치고 들어온 이현수라는 남자가 예의가 없어 보이고 얄미웠다. 아니 김순녀가 더 얄미웠다. 생각할 시간을 줘야지 뭐가 급하다고 그새 연락하게 했을까? 할 일 없는 편한 사람들은 늘 남의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다. 정치, 연예, 사회, 경제면에 두루두루 길을 쫑긋 열었다. 바쁜 꿀벌에게는 우울할 틈조차 없었다. 세상일은 세상일은 다 소음이요 방해만 될 뿐 위로도 도움도 되지 않았다. 어쩌면 이현수는 김순녀와 비슷한 부류일지도 몰랐다. 다 늙어서 생판 모르는 여자한테 천연덕스럽게 전화하다니. 급해도 많이도 급한 모양이야.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이현수라는 남자가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왔다. 저 이현수입니다 라는 목소리가 깃가를 떠나지 않았다. 라떼처럼 아니다. 한방눈처럼 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이런 목소리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다. 전 남편 남편은 담배로 목소리가 갈라지고 성난 사람처럼 목소리가 유난히 컸다. 미자는 목소리 큰 사람이 불편했다. 이런 부드러운 목소리를 어디서 들었을까 목소리에 속으면 안 되었다. 솔개를 빼로 보는 오류는 두 번 다시 저질러선 안 된다. 이현수가 지금까지 솔로라면 어떤 하자가 있는 남자임에 분명했다. 집에 도착해서야 목소리의 실체를 알았다. 연상 여배우와 재혼한 음악 프로 DJ 목소리 믿기에 선우은숙이 낚였다고 생각했다. 유들유들한 뺀질이 같은 연화 남자가 뭐가 좋다고 선우은숙은 동치미에 나와 사생활 노출을 빠다하지 않을까. 60대 50대 59와 63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닌가. 나잇값을 몰라도 유분수지. 에이 저런 남자는 못써. 딱 봐도 아니야. 말끝마다 유들유들한 남자는 4살 많은 여배우를 누님 취급을 했다. 제 아무리 60대라 해도 여자는 남자에게 누님이라는 호칭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물며 선우은숙은 여배우가 아니던가. 남의 일이지만 기에 거슬렸다. 배려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종교가 맺어준 인연이라고 인연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에서 오기는 했다. 선우은숙이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이현수의 목소리가 유영재와 닮았다고 생각하자 약속을 어겨도 될 사람 같아 마음이 놓였다. 결이 다른 사람과 이 나이에 굳이 만날 필요는 없었다. 하마터면 또 한 번 똥 밟을 뻔했다. 이 나이에 로또가 올리 없자는가 말이다. 김순여 인생이 부럽기는 했다. 그렇다고 뭐 대단히 부러운 건 아니었다. 김순여 인생은 김순여 것이고 미자 인생은 미자 것이기 때문이었다. 낡고 너덜너덜한 볼품없는 인생이지만 미자 인생은 미자 스스로 돌보아야 했다. 부재중 통화가 두 통이나 와있었다. 김순여와 친구 인숙이었다. 김순여한테 전화해서 이현수에 대해 알아보려다가 그만두었다. 가만히 있어도 곧 전화가 올 것이었으므로 이현수에 대해 대충은 물어봤어야 했다. 아니다. 묻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꼬치꼬치 물어봤다면 한 번은 꼭 만나봐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김순여를 봐서라도 그랬다. 인숙에게는 잠자리에 들 때 전화하면 되었다. 통 소식이 없던 인숙이었다. 재혼하고 이혼한 인숙이는 이혼 후 신세가 활짝 폈다. 샤워를 하고 속옷을 갈아입었다. 몇 년째 입은 히트텍 내복은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였다. 꽃무늬 면 팬티도 달고 달아 헐렁헐렁했다. 너덜너덜한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자. 내일 당장 체인지하자. 육십평생 자신의 몸 사이즈도 모르고 살아왔다. 허리 사이즈도 몰랐다.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을까. 남편 엄마 동생 아들 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갑자기 슬픔이 밀려왔다. 눈물은 따오지 않았다. 실패한 인생이 따로 없었다. 꽃은 웃어도 소리가 없고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다더니 딱 그랬다. 남편 소식은 아들한테 가끔 전해들었다. 미자는 남편이 자신보다 더 잘 살았으면 했다. 미움도 원망도 다 없어졌다. 그런 감정은 잘 나가는 사람한테나 갖는 감정이었다. 굳이 자신보다 힘든 사람을 붙잡고 잘잘못을 가릴 필요는 없자는가 말이다. 히트텍 내의 몇 벌과 꽃무늬 면 팬티를 여러 장 샀다. 수면 양말과 수면 바지도 좋은 걸로 샀다. 남자 히트텍 내의 두 벌도 샀다. 택배하는 동생 승기와 남편 거였다. 남편 내복은 아들이 산 것처럼 해서 전해주면 되었다. 겨울이 따뜻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마음이 추운 사람은 누구보다 겨울을 잘 나야 한다는 것을 미자는 알고 있었다. 미자는 김순여 인생이 활짝 핀 것은 크고 긴 유방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가슴이 커서 나이 들어서 까지 출렁거렸던 친정엄마는 유방이 크면 하중이 무릎으로 와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다는 말을 가끔 했다. 그건 엄마의 논리일 뿐 김순여 인생은 큰 유방 덕을 톡톡히 봤다. 미자도 김순여 처럼 지고 지순한 사랑을 남편에게 다 쏟은 적이 있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느라 아까운 시절을 다 보냈다. 미자가 똥을 밟는 사이 김순여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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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된 것이다. 후회는 없었다. 헛된 것은 없는 것이다. 이혼 후 세상은 여자와 노인과 청소년과 아이들뿐 남자는 없었다. 찾지도 않았다. 침대에 누워 인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초저녁 잠이 많은 인숙은 벌써 꿈나라를 헤맬 이제 인숙은 도박하고 돌아와 상가 팔아달라고 보채는 남편이 없어졌다. 두 다리 뻗고 푹 자도 되었다. 고등학교 동창인 인숙이는 재혼 이혼이 차별만큼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40대 후반에 남편이 사고로 죽자 인숙은 보험회사에서 받은 돈으로 작은 상가를 사서 화장품 가게를 차렸다. 거기서 고객으로 만난 돌싱 남자와 화려한 결혼식을 올린 인숙을 보며 결혼식에 참석한 친구들은 한마디씩 했다. 재혼인데 결혼식까지 다시 하는 건 좀 오버 아니냐?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간대 괜찮은 남자 잡은 것 같아. 아들 딸 둘 딸린 돌싱이래. 근데 훈남이다. 인숙이가 반할만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인숙이는 다시 화장품 가게에 나갔다. 퇴근길에 매일 가게에 들른 남자는 그날 번 돈을 챙겨 도박장으로 달려갔고 애박을 밥 먹듯이 했다. 가끔 도박장에 나가지 않는 날은 섹스하면서 어르고 달래며 상가를 팔자고 꼬드겼다. 대답을 듣기 전에는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아무리 구호삶아도 끄떡하지 않자 남자는 본색을 드러냈다. 언어폭력은 일상적이었고 아무렇지 않게 살림살이를 집어던졌다. 그럴 땐 살림살이 아까워하지 말고 더 좋은 거 막 집어던져. 신혼 초부터 기선제압을 해서 TV 리모컨까지 손에 쥔 한 친구의 조언은 적중했다. 아끼던 도자기를 벽에 던져버린 것이다. 인숙의 남편은 명악해서 살림살이 집어던지는 짓은 다시는 하지 않더라고 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응징하라는 말이었다. 원수는 언수로 갚고 은혜는 은혜로 갚으라는 말도 있었다. 돌로 치면 돌로 치고 떡으로 치면 떡으로 친다라는 말처럼 인숙은 남편이 욕하면 더 센 욕을 배워서 퍼부었다고 했다. 둘의 대화는 욕에서 욕으로 끝났다. 입에 담기에도 듣기에도 거북한 욕들이었다. 한때 사랑했던 두 담녀는 누가 질세라 더 앙칼지게 서로를 핥히고 헐뜯었다. 결혼지옥, 사랑과 전쟁이 따로 없었다.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과 딸을 인숙에게 맡겨놓고 밖으로 돌았다. 인숙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제자식 깃바라지는 했다. 인숙이 데려간 딸은 거들떠 보지 않았다. 그래도 그 인간이 지 새끼 소중한 건 알더라. 개모 밑에서 밥 얻어먹는 게 피 눈물이 난다며 술 주장할 때마다 우는 거야. 특이하네. 여자에 빠지면 남자들은 눈에 뵈는 게 없다던데. 네 남편은 그렇지 않은가 보네. 남편이 지 새끼들한테 벌벌 떨면 떨수록 눈에 가시로 보이는데 어쩐다니. 애들이 널 싫어하겠다. 아니야. 내가 싫어해도 나를 따른다. 아무리 못해도 지 엄마보다는 나은가 봐. 내가 눈치밥 줘도 내 치마 퍽 붙들며 엄마 울지마 하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더라. 난 남편에 대한 분노도 끓지만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도 크다. 내가 왜 죄책감까지 안고 살아야 한다니. 인숙이는 마음이 넉넉한 성적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자기 딸과 남편의 자식을 차별했다. 본능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속 좁은 남자는 교복도 자기 자식 것만 샀다. 인숙이는 제 딸만 학원을 보냈다. 집을 비우고 엄마도 없이 자라온 전처 자식들은 애당초 공부에 흥미가 없었다. 인숙이 딸은 공부를 잘했다. 남자가 집에 들어오면 날마다 피 터지도록 싸웠다. 분노와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상가의 절반을 위자료로 요구했다. 얼마간의 위자료를 떼어주자 이혼은 이루어졌다. 도박에 미쳐 꽤 돈이 급했던 모양이었다. 영리하기로 소문났던 인숙이는 두 번의 결혼과 사별, 이혼을 한꺼번에 겪고 폭삭 늙어버렸다. 난 재혼한다는 사람 만나면 도시락 싸들고 말리러 다니고 싶어. 아마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결국 상가를 잃었을 거야. 결국 그게 목표였어. 재혼은 내 인생에서 아주 나쁜 수였어. 한숨 자고 일어난 인숙이 전화를 걸어와 과거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혼자가 된 인숙은 이제 발 뻗고 잠꼬대까지 하면서 늘어지게 잠을 잘 수 있다고 했다. 내가 딸 데리고 재혼했는데도 애들 할아버지 할머니는 모든 재산을 내 딸에게 주고 떠나셨어. 난 잘하지 못했는데 세상 떠난 아들에 하나 남은 피부치라고 말이야. 신우이들도 다 포기각서를 썼대. 신우이들 형편도 좋은 건 아닌데 말이야. 이혼한 인숙은 팔자가 늘어질 대로 늘어져 버렸다. 인숙아, 너 재혼한다는 사람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다고 했지?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은 재혼이냐? 살면 얼마나 산다고 다시 겪는다니? 세상에 로망은 없어. 다 거기서 거기야.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 미자 내가 누굴 보살펴주고 싶으면 같이 살지는 말고 보살펴줘. 인숙은 예전의 인숙이 아니었다. 계산적이고 얌체 같았던 인숙은 사별과 재혼과 이혼을 통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인숙의 말이 맞았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니까. 고난은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는 말은 맞았다. 근데 왜 재혼 얘기를 하는 거니? 재혼 생각 있니? 아니, 없어. 누굴 소개받아서 얼떨결에 전화한다고 약속했거든. 어떤 남잔데? 나도 모르지. 이 맹취야,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고? 너도 내 걸 되고 싶니? 재혼은 감정으로 하면 큰일 난다. 걱정 마. 사진을 봤는데 아무 느낌이 없더라. 느낌이 오면 만나려고 했니? 느낌이 중요하지 않니? 그런데 난 재혼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 큰일 날 소리한다. 네가 소녀냐? 느낌으로 만나게? 미자야, 사실 50대 이후는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지만 그건 자기 합리화야. 나이 들수록 둘이 살면 좋지. 난 유경험자야. 만나자고 하면 만나봐. 그런데 내가 따라 나갈게. 내 눈으로 봐야 그놈이 사기꾼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인간인지 분별할 수 있지. 남자를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건 거짓말이었다. 미자도 남자를 생각해 본 적이 있기는 했다. 그것도 사랑이었을까? 미자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건 불장난에 지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는. 위로는커녕 생채기만 남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는 인숙이 동창이었다. 인숙이 재혼 결혼식에서 만난 그는 시시때때로 미자에게 전화했다. 미자가 이혼녀라는 사실을 인숙한테 들었다고 했다.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밤늦게 전화해서는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푹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수밖에. 정지용의 호수를 읊어주었다. 틈을 많이 내주지 않았는데도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어쩌면 중년의 나이에도 한눈 팔지 않고 올곧게 살다가 뒤늦게 불륜에 눈을 뜬 걸까. 미자도 흔들렸고 그도 흔들렸다. 전화를 해달라는 문자가 오면 미자가 전화했다. 매달 통신비는 20만 원이 넘었다. 통신비를 줄까? 그가 불었다. 그런 걸 왜 묻는 걸까? 통신비는 본인이 내겠다고 자처할 땐 언제고. 미자는 묵묵히 통신비를 냈다. 마음은 하나야. 마음이 둘이 될 수 있니? 나한테는 미자도 하나밖에 없어. 아내와 딸이 있는 그는 마음의 미자로 가득 찼다고 말했다. 말해봐. 너도 마음이 하나지? 사랑은 둘이 될 수 없어.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결혼과 이혼으로 황량해진 가슴에 누가 와서 살까? 곧 시들어버릴 사랑을 영원하다고 믿을 수 있을까? 전화 통화한 지 두 달 만에 그가 말했다. 나한테 전화하지 마. 아내가 눈치챘소. 불안하고 목이 잠긴 목소리였다. 미자는 전화하지 않았다. 전화를 해달라는 말을 한 것은 그였지 미자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전화하지 말라니 곧이어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모르는 여자가 대뜸 하는 말이 이랬다. 성주 씨와 무슨 관계시죠? 그냥 친구입니다. 성주 씨는 당신을 여사친으로 생각하는데 당신은 우리 남편한테 자꾸 전화한다고 들었어요.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세상 모든 남자는 전 남편과 비슷비슷하거나 못하거나 거기서 거기였다. 성주까지도 미자야 너 성주와 사귀었니? 글쎄 잠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말이 어딨니 성주 최근에 이혼했대 왜? 성주가 그 잘난 외모로 불륜을 저질렀다나 봐 순진하잖니 걔가 언제? 모르지 아마 20년 전쯤? 20년 전쯤? 누구와? 그런데 왜 이제 이혼하지? 너 모르니? 소문에 여자가 미자 너란 말이 있어 너 성주와 사귀었니? 통화는 많이 했어 날 사랑한다고 매일 말했었지 너는? 너는 어땠니? 나도 흔들렸지 그럼 소문이 많네 불륜 상대가 너네 나라고? 아닐걸 우린 통화만 했는데 날 사랑한다고 해서 날 사랑한다고 해서 잠깐 흔들렸는데 알고 보니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사랑이 아니라고? 왜? 사랑은 자신이 의태롭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벼랑에 떠다 미는 건 아니잖니 성주가 널 떠다 밀었니? 난 그렇게 느꼈어 이혼여인 내가 외롭다고 매일 성주에게 전화해서 자신은 상담만 해줬다고 아내한테 말했나 봐 사랑을 폄훼해도 되는 거라니?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그랬겠지 넌 이해되니? 이해돼 가정을 지키고 싶었겠지 난 이해가 안 돼 사랑이 그렇게 가볍니? 결국 사랑은 없는 거야 성주랑 잤니? 아니? 헐 성주가 가엾다 어떻게 자보지도 못하고 불륜했다고 이혼까지 당하니 네가 책임져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 성주와 재혼하면 되겠네 성주는 아직도 널 사랑한대 너는 가만 보면 참 독한 구석이 있더라 성주가 불쌍하지도 않던? 성주가 조르면 못 이기는 채 하고 한 번 주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몸을 사리냐 사리기는 20년 전이면 혈기 왕성한 나인데 얼마나 몸이 달아올랐겠니 느낌이 온다고 다 헤매면 세상은 온통 불륜 세상으로 넘쳐날 텐데 나만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니라니? 야 너 몇 살이냐? 망망대에 배 지나간다고 표시가 나니? 네가 데레사 수녀라도 돼? 길이 아니어서 가지 않았어 난 이혼녀지만 성주는 가정이 있었잖니 가정을 깰 수 없잖아 너 후회하지? 후회하면 성주를 다시 만나 사랑해봐 후회 안 해 이미 끝난 사랑은 식은 커피 같아 식은 믹스 커피 사랑은 없어 만약 있다고 해도 영원하지도 않고 잘났어 정말 학교 때부터도 고상한 척 오지게 하더니 지금 꼴이 뭐냐? 너 고등학교 때 꿈이 작가라고 했었지? 그렇게 몸을 사리면서 무슨 글을 쓰냐 그래가지고 글이 나온다니 글은 머리로 쓰는 게 아니야 몸으로 쓰는 거지 너 글 쓸 생각은 애시당초 접어라 너가 쓴 글을 누가 읽겠니? 공감하지 못하고 머리로 쓴 글을 아이 재수없어 정말 누나 엄마가 누날 찾아 미자가 쉬는 날인 걸 알고 승규가 전화했다 나를 찾는다고? 응 마트에 들러 딸기와 오킬로 귤 한 박스를 사고 간호사들에게 줄 떡을 맞췄다 승규만 찾던 엄마가 미자를 찾다니 제정신이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했다 엄마 내복과 수면량말을 챙기고 조수석에 귤과 떡을 실었다 요양원 500미터 전 큰 도로에서 우회전했다 처음 엄마가 요양원에 입소하던 날이 생각났다 처음 이 길을 올 때 엄마는 배가 고프다며 억지를 부렸다 출발 때 불고기와 밥을 든든히 먹고 출발했는데 요양원이 가까워지자 생때까지 쓰며 버텼다 주변에 음식점은 없었다 김밥집과 카페가 있을 뿐이었다 할 수 없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김밥집으로 들어갔다 배고프다던 엄마는 김밥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보리차만 계속 마셨다 엄마 자주 올 거야 걱정마 간호사들 말 잘 듣고 나쁜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있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계산하려고 일어서는 미자의 귀에 따직하고 분명한 목소리가 귀를 때렸다 열 자식 거느리는 부모는 있어도 한부모 모시는 자식은 없는이라 휘청거리는 엄마를 간신히 부축해서 걸음을 떼었다 승규와 미자를 혼자서 키워낸 엄마를 자식 둘이 끝까지 모시지 못하는 일이 이 벌건 대낮에 일어난 것이다 미자는 이를 악물었다 일단 입소를 한 후 적응하는 것을 보고 다시 생각하자 살던 아파트를 승규에게 다 덤겨주고 빈털터리가 되어 미자에게 들어오지 않았다면 상황은 어쩌면 달라질 수도 있었다 미자에게 운 한 번 떼지 않고 감쪽같이 저지른 처사를 생각하면 휘청휘청 걸어가는 엄마가 덜 미웠을 것이다 책임은 다 물려주고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미자 몰래 승규와 둘이 모략하는 엄마에게 지치고 지쳤다 엄마는 일말에 미안한 마음도 없이 자신의 도우를 미자에게 맡겼다 요양원에 도착했다 유린문을 열고 들어서니 천사오문이 열려있었다 침대에서 엄마가 일어났다 맑은 눈으로 미자를 바라보던 엄마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미자 언니 엄마 나야 미자 정신 차려 왜 내가 언니야 미자 언니 이뻐 그럼 엄마는 몇 살이야? 열두 살 엄마는 열두 살이 되어 있었다 요양원으로 보낸 지 11개월 만에 엄마는 더 망가졌다 이제 열두 살 엄마를 미자 언니가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건 운명이다 미자 언니 사랑해 간호사들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배워 실세 없이 미자에게 사랑해를 남발했다 음흥하게 승기와 일을 저질러 음흥하게 승기와 일을 저질러 놓고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던 정신이 온전했던 엄마는 지금 열두 살 을순으로 돌아가 미자를 언니라 불렀다 정신이 온전할 때는 절대 하지 않던 사랑해라는 말을 열 번도 더 했다 미자 언니 집에 가고 싶어 손을 잡고 인사할 때 엄마는 손을 놓지 않았다 집에 가고 싶어 미자 언니 사랑해 알았어 울순씨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약 잘 먹고 잠 잘 자고 잘 먹고 있어? 엄마는 미자의 손을 놓아주었다 출입문을 나올 때까지 엄마는 고개를 돌려서 미자에게 눈을 떼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승규에게 전화를 걸었다 승규는 독감에 걸려 5일째 누워있다고 했다 수액을 막고 열은 겨우 떨어졌으나 설사는 계속되고 몸은 축 늘어져 있다고 했다 승규를 태워 집으로 왔다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바빠졌다 보일러를 올리고 밥을 짓고 육개장을 끓이고 불고기를 만들었다 수면복과 수면량말로 갈아입은 승규는 밥을 잘 먹었다 약을 먹이고 새 이불을 깔아주었다 엄마는 누나를 알아봐? 응 울순씨는 열두 살이더라 너는 아니? 엄마의 열두 살이 어땠는지? 알지 늘 자랑스럽게 들려주곤 했지 열두 살 때까지는 행복했었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주여서 아주 귀하게 공주처럼 컸대 그럼 열 세 살부터는? 열 세 살부터는 큰 애삼촌 댁에서 살았대 큰 애숙모 밑에서 눈치밥을 먹고 살았대 두 분이 타고 돌아오던 배가 뒤집혀서 한날 한시에 바다에서 돌아가셨대 전 재산은 큰 애삼촌이 다 가져갔대 엄마에게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애삼촌이 아무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버렸대 아무 남자는 바로 우리 아빠지 넌 언제 엄마한테 과거 얘기를 다 들었니? 내가 하던 음식점이 잘 돼서 강남으로 확장해서 가느라 엄마 아파트를 저당 잡았잖아 강남으로 이전하여 막 개업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버렸어 애들 엄마는 이혼하자고 날리고 빚쟁이들은 몰려오고 엄마는 엄마 아파트에서 쫓겨날 판국이 되었지 난 살고 싶지 않았어 다시 일어설 용기도 없었고 빗덩이 아이를 두고 이혼 도장을 찍었어 그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눈치채고 올라왔어 바람이 휘몰아치는 옥상에서 주저앉아 우는데 엄마도 주저앉아 울대 어찌됐든 살아보자고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그 희망이 뭔지 알아? 바로 누나였어 누나 집에 들어가 쥐 죽은 듯이 지내다가 누나가 출근하면 엄마는 맛있는 거 만들어서 주면서 열두 살 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 아 그래서 열두 살에 멈춰 있구나 돌아가고 싶은 기억인가 보네 주말에는 엄마를 집으로 모셔오기로 했어 원장님과 상의했어 엄마가 집으로 오고 싶어해 하지만 너도 나도 일을 해야 하니까 주말에만 누나 혼자 힘드니까 너도 주말에는 와서 도와줘 하는 데까지 해보자 엄마를 일으키는 건 누나 혼자 힘드니까 하다가 안 되면 그땐 어쩔 수 없지 옥상에서 떨어져 죽을 결심했다면 이제 살 결심을 해봐 엄마 말대로 아직 희망은 있어 백지장도 맞들면 낫지 엄마는 백지장이 아니지만 아주 무거운 짐이지만 같이 맞들면 낫지 않겠니 따뜻한 밥을 먹은 승규는 곧 몸이 회복되었다 깡마른 초등학교 몸피를 한 승규가 택배하다니 마음이 아려왔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재수까지 시켜 인서울 좋은 대학을 나온 승규가 할 일이 택배일이 될 줄 몰랐다 음식점이 잘 나갈 때 욕심을 멈췄어야 했다 한 번 잘못된 선택은 회복하기 어려웠다 승규가 죽지 않고 택배일이라도 하는 게 고마웠다 살아있는 게 용했다 주말 아침 승규가 일찍 왔다 엄마를 모셔온다니 기쁜 모양이었다 엄마와 승규는 뗄 수 없는 관계였다 바늘과 실처럼 운명을 같이 했다 승규가 운전하고 미자는 조수석에 앉았다 룸미러에 가족 사진이 달랑달랑 흔들거렸다 이혼한 울케와 조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울케는 잘 지내느냐고 물으려다가 그만두었다 상처를 건드려서는 안 되었다 가장 힘들 때 같이 해야 할 가족은 가장 힘들 때 뿔뿔이 흩어졌다 얼굴까지 검게 변해버린 승규에게 악다구니를 퍼붓던 울케가 떠올랐다 앙앙 울어대던 돌베기 조카의 울음소리도 들려오는 듯했다 돈이 있다면 도와줄 텐데 비자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요양원 500미터 전에서 자동차가 우회전할 때 김밥집에 시선을 돌렸다 엄마가 앉았던 자리에 다른 노모와 초로의 남자가 앉아있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싫은 노모는 초로의 남자에게 배고프다며 거짓말을 했을까 며느리는 어디 갔길래 초로의 남자가 노모를 모시고 가는 걸까 자기 부모는 각자 책임진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났다 초로의 남자는 아내에게 찍 소리도 못하고 노모를 요양원으로 데려가는 길일까 승규가 휘파람을 불었다 엄마를 모시고 올 생각에 흥이 난 것이리라 그래 승규가 좋다면 을순씨가 좋다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보자 힘 닿는 데까지 해보다가 안되면 고꾸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가는 데까지 가보자 미자도 승규를 따라 흥얼거렸다 요양원에 도착했다 엄마는 환자복을 벗고 애칠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수위를 벗어던진 것처럼 엄마는 자연인으로 돌아와 있었다 머리도 곱게 빗어넘기고 얼굴에 로션도 발라서인지 좋은 냄새가 났다 승규 오빠 미자 언니 을순씨 안녕 승규가 엄마 손을 잡고 마구 흔들었다 벌써 옷을 갈아입고 기다리던 엄마의 얼굴이 소풍 떠나는 아이처럼 들떠있었다 자동차 뒷좌석에 엄마와 미자가 나란히 앉았다 엄마는 계속 가방을 뒤적거렸다 차가 흔들릴 때 엄마가 멀미 증세를 보였다 가만있어 엄마 곧 집에 도착해 가방은 이리 줘 엄마는 가방을 꼭 붙들고 놓지 않았다 한참 만에 엄마의 손에 만원짜리 지폐가 지어있었다 엄마는 미자에게 만원을 내밀었다 차비 차비 차비? 지난번 주었던 5만원짜리 지폐는 보이지 않았다 만원짜리 몇 장과 천원짜리만 들어있었다 승규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누나 엄마는 5만원짜리는 돈인 줄 몰라 엄마의 기억에서 5만원짜리 지폐는 없나 봐 5만원짜리는 도로 내게 주었어 필요 없다고 버리라고 집에 돌아와 셋이 밥을 먹었다 금요일까지 일한 미자는 다른 날 같았으면 침대부터 꼬박 하루를 유튜브 보며 보냈을 것이다 이제 미자는 쉬는 날이 없어졌다 고등어를 구워 밥 숟가락에 올려주니 엄마는 쩝쩝거리며 잘도 먹었다 눈치 없는 승규는 밥을 먹자마자 소파에 두어 TV를 켰다 설거지를 마친 미자는 엄마를 욕실로 데려가 옷을 벗겼다 살 비듬이 하얗게 떨어져 내렸다 벌써 많이 자라난 머리를 가위로 잘라내고 샴푸로 머리를 감겼다 순한 양이 된 엄마는 가만히 앉아있었다 떼수건으로 등과 배와 젖가슴 밑과 겨드랑이 허벅지 사타구니까지 쓱쓱 밀었다 굵은 떼가 벗겨질 때마다 샤워기로 한바탕 씻어냈다 비누로 얼굴과 몸 구석구석을 닦아냈다 언젠가 한 친구가 말한 적이 있었다 시어머니 목욕시킬 때 맨손으로는 안되더라 시어머니 살에 손이 닿는 게 이상해서 지금 미자는 친정엄마의 몸을 만지는 것이다 시어머니 몸을 만질 때도 미자는 아무렇지 않았다 함께 살아온 역사는 많은 것을 공유했다 미움 분노 속에도 사랑은 녹아있었다 어쩌면 사랑은 시간의 역사인지도 몰랐다 서로 부대끼며 으르렁거렸던 역사는 살을 만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해주었다 사랑은 만지고 싶은 것 간절하게 만져보고 싶은 것 미자는 엄마의 가슴 밑과 사타구니 밑까지 비누로 빡빡 칠해서 닦았다 미자가 때를 밀 때마다 엄마는 한숨을 토해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몸을 닦았다 거무죽죽개진 엉덩이를 닦을 때 엉덩이뼈가 만져졌다 군더더기 없는 몸이 되어버린 엄마는 새털처럼 가벼워졌다 새로 장만한 내복과 수면복 수면양말을 신겼다 황혼 연애 두 번째 이야기 청동 루소를 향해 걸었다 진눈깨비가 시야를 가려서 걷는데 애먹었다 저만치 로터리에 두세 명의 남녀가 서서 구세군 종을 치고 있었다 진눈깨비를 맡고 있는 젊은이들은 몹시 추워 보였다 구세군 쪽으로 걸어가서 바구니에 만 원을 넣었다 오들오들 떨고 있는 젊은 남자에게 목에 들은 이현수의 목도리를 풀어서 주었다 손에 낀 스포츠 장갑은 교재와 운전대에 달고 달았지만 아직은 쓸만했다 새것이 아니라서 망설여졌지만 벗어서 끼라고 젊은 여자한테 건네주었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안 낀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젊은 여자가 고맙다며 허리 굽혀 인사를 했다 카페 루소에는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가장 안쪽 저쪽 구석 2인용 테이블에 겨자색 삐자 코트를 입은 인숙이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젊은이들 사이에 있는 인숙은 풀 죽어 보였다 사방을 둘러봐도 늙은 사람은 인숙과 미자 뿐이었다 갑자기 젊은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물 흐린다는 표현은 이런 걸 두고 하는 걸까 원색 물감 속에 흰색 물감이 섞인 것처럼 탁해진 기분이었다 나이는 권력이었다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도시 번화가 뒷골목에서는 설득되지 않았다 미자를 보자 인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동지를 만난 기분이 이런 것이리라 인숙 옷을 입은 미자는 감정이 폭발 직전이었고 미자 옷을 입은 인숙은 어딘지 모르게 점잖고 중후해 보였다 커피를 주문하고 테이블로 돌아온 인숙은 미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미자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고 물 휴지를 꺼내 흥 하며 콧물을 닦았다 무슨 일이냐 너 우냐 나도 몰라 그냥 자꾸 울음이 나와 이게 뭔 조화 속이라니 대체 울긴 왜 우냐 속 희원하게 말 좀 해봐 인숙아 너도 내가 불쌍하니 너도 내가 불쌍해서 돕고 싶냐고 갑자기 왜 심파냐 삼녀 영화 찍니 이현수 그놈이 너한테 불쌍하다던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시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다면서 힘 닿는 데까지 돕고 싶다더라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였다니 그게 이렇게 울 일이냐 불쌍해 보였다는 것은 너를 보호하고 싶다는 말이잖아 너가 여자로 보였다는 뜻이네 근데 뭐가 문제냐 너를 힘 닿는 데까지 돕고 싶다면 고마운 거 아니라니 내가 볼 땐 오늘 만남 월척인데 농담하지 마 난 낚시하러 온 게 아니잖니 온갖 주접은 나 혼자 다 떨고 왔어 주접을? 너가? 에이 그럴리가 난 사케를 세 잔이나 마셨어 취해서 혼자 떠들고 노래까지 불렀어야 내가 그랬다고? 시키지 않아도 제법 잘하고 왔네 이현수가 나른해진 너한테 반했던 거야 그런데 왜 우냐? 나도 모르지 그냥 통곡이 나왔어 이제 큰일이다 네가 처음 보는 이현수 앞에서 울었다면 아마 그 남자 애간장이 녹았을 거야 마음이 아파서 넌 이현수한테 마음에 든다고 고백한 거와 진배 없어 말 같지도 않은 말 하지 마 난 이현수 안 만나 그냥 일어서서 나왔어 안 잡던? 응 엄청 겁먹은 표정이었어 당연하지 뭘 잘못했는지 모를 테니까 나도 미자 너를 모르겠는데 이현수가 어찌 알겠냐 근데 그게 뭘 일이냐? 처음 본 남자한테 발가벗긴 모습을 보인 기분? 아 알겠어 그 기분이 어떤 건지 미자 넌 제 서름에 겨워서 온 거네 내가 50대 초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잖아 오히려 나는 무덤덤했어 현실감이 없었으니까 장례식장에 친정 조카가 와서 대성 통곡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 지금 제 서름에 겨워서 저러는 거라고 미자 넌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이 살았잖니 너도 사람인데 너라고 왜 흔들리고 싶지 않았겠니 무방비 상태에 이현수가 치고 들어온 거야 제 서름이 북받쳐 나온 거야 이현수 잘못은 없어 아니 난 분명 모멸감을 느꼈어 우여곡절 많았다는 말 듣는 게 그렇게 창피하니? 사실이잖아 그 정도면 우여곡절 많은 거잖니 너나 나나 인수가 난 가식적으로 살아온 것 같아 누가 괜찮냐고 물으면 늘 웃으며 괜찮아요 감사하고 행복하지요 라고 대답해 왔거든 그건 괜찮지 않다는 거였어 감사해야 한다고 행복하다고 가짜 감정을 이입시킨 거였어 난 힘들었거든 힘들 때 아무도 나에게 지푸라기 하나 던져주지 않았어 난 외롭고 고독했어 부정적인 감정에 빠질까 나쁜 길로 접어들까 늘 긴장하고 살았어 외롭다 힘들다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깜깜한 어둠의 직면에 있었거든 반듯하게 살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겠지 이연수가 가식의 옷을 벗겨버린 거야 난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어 이해해 지가 뭐라고 너한테 힘이 되고 싶다고 한다니 나라면 탁 까놓고 되물었다 뭐라고 되물어? 어떻게 힘이 되어줄 거냐고 에이 그런 걸 어떻게 묻니 그럼 처음 만나서 그런 말을 하는데 가만히 있다니 말에는 책임이 따라야 해 헛곤약은 나도 날릴 수 있어 뿌연 안개 속 같은 미사려고 같은 건 딱 질색이야 말보다는 실행이 중요한 거지 이현수가 재벌집 막내 삼촌이라도 된대? 인숙의 말에 미자가 웃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은 있었어도 재벌집 막내 삼촌이라는 말은 뜬금없었다 루소 화장실에 들러 서로 옷을 바꿔 입고 나와 시청역 쪽으로 다시 걸었다 로터리에서는 구세군 젊은이 두세 명이 여전히 총을 치고 있었다 인숙이 핸드백에서 만 원을 꺼내 바구니에 넣었다 시아버지가 물려준 땅이 황금알을 낳았으니 더 넣어도 될 텐데 얄짤 없었다 이현수 목도리를 감고 있는 젊은이가 허리 굽혀 인사했다 스포츠 장갑을 낀 젊은 여자가 손을 흔들었다 지하철역에서 카드 지갑을 꺼내면서 휴대폰을 보았다 부재중 통화가 두 개가 찍혀 있었다 문자도 와 있었다 제가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이현수였다 문자를 본 인숙이 휴대폰을 빼앗아 전화를 걸었다 비자는 얼른 휴대폰을 닦고 채서 전원을 껐다 너 이현수 절연할 거니 음 그럼 내가 만나도 되니 네가 싫으면 내가 만나도 되냐고 왜 대답이 없어 인숙아 나도 너한테 옛날부터 물어볼 말이 있었어 뭔데 겁난다야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언젠가는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어 내가 뭘 잘못했구나 무슨 일이냐 난 너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그런 판단 기준은 몰라 그냥 꼭 한 번은 물어보고 싶었어 죽을 때까지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 나왔으니 물어보는 거야 이현수가 윤리 선생을 닮아서 맞아 윤리 선생을 많이 닮아서 깜짝 놀랐다야 무슨 얘기인지 말해봐 겁나지만 고등학교 때 내가 기숙사에서 널 찾아갔었잖아 윤리 선생 좋아한다고 가슴이 아프다고 수업 시간에도 고개를 둘 수 없다고 고백한 거 기억나니 그랬지 내 말은 너한테 비밀을 털어놓은 후에 네가 윤리 선생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혼란스러웠어 아 근데 왜 무덤덤하던 네가 갑자기 윤리 선생과 친해진 거였니 그게 궁금했어 혹시 네가 윤리 선생한테 내가 윤리 선생을 좋아한다는 걸 말했니 네 얘기는 안 했지 너 고백을 들은 후부터 나도 윤리 선생이 좋아졌어 그래서 편지를 여러 번 썼지 그랬구나 내 얘기를 안 했다니 다행이다 내가 궁금한 것은 내가 가슴이 아프다고 고백했는데 윤리 선생한테 좋아한다는 편지 쓰는 게 넌 아무렇지 않았니 아 그거 난 또 뭐라고 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너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였니 아 그랬구나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 보통은 친구가 좋아하면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안 찼니 그래도 마음이 달려간다면 보통은 허락을 구하는 게 순서 아니라니 허락? 야 너 웃긴다 야 윤리 선생이 내 거냐 허락을 구하려면 사모님한테 허락을 구하는 게 맞지 가스마리아는 너한테까지 허락을 구하야 한다니 그래 법륜 스님한테 물어도 그렇게 말하시겠지 근데 넌 왜 윤리 선생이 좋아진 거냐 평범하게 보이던 윤리 선생이 내 고백을 들은 후부터 달리 보이더라 넌 윤리 선생한테 받은 선물을 나한테 보여줬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더라 선물? 그게 뭐였더라? 에델바이스 꽃 액자에 들어있는 눈속에 핀 에델바이스를 넌 나한테 보여주며 자랑도 했어 꽃말이 영원한 사랑이라고 함께 기차여행 다녀온 이야기도 했고 여관방에서 함께 자며 답사했던 사적이나 문화재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했어 목포 유달산에 올라갔던 얘기도 했고 해인사에 간 이야기도 들려줬었지 그랬지 그랬지 너 그때 가슴이 많이 아팠니? 불편한 내색을 안에서 난 니가 괜찮은 줄 알았다 야 그때 윤리선생과 여행 다니면서 아무 일도 없었지? 신부님 같은 분이셨으니까 아무 일도 없었지 우린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고 난 곧 시들해졌어 윤리선생이 잘생긴 것도 아니었고 늙었었잖아 난 다른 젊은 선생한테로 마음이 옮겨졌지 그 후 윤리선생과 니가 가까워진 것 같던데? 기말고사 시험 문제 그것 때문에 주관식 한 문제였잖니 사랑이란? 맞아 사랑이란 그런 문제였어 넌 뭐라고 썼니? 최고득점자가 있다고 했어 만점은 없는 거라면서 99점을 준다고 했었지 99점 주인공이 미자 너였잖니 뭐라고 썼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이라 인숙은 인숙은 이연수를 자신이 만나겠다는 말을 한 것을 후회했다 사랑은 무례한 것이 아니니까 고객을 만나러 집 앞 카페 메가커피로 갔다 중학교를 정년퇴직한 오선생은 수학을 시작하겠다고 찾아왔다 김창욱 알츠하이머 뉴스를 보고 당장 수학 문제를 풀어야겠다고 결정했단다 매달 4번 중 3번은 디바이스로 혼자 풀고 한 번은 카페에서 만나 수업하기로 했다 미자 또래의 오선생은 말수가 적어서 편했다 한 번은 미자가 커피를 사고 한 번은 오선생이 커피를 샀다 키오스코 앞에서 결제를 하려고 이것저것을 누르고 취소하고를 반복하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늙은 남자가 다가와 옆에 섰다 미자는 처음부터 다시 집중해서 천천히 키오스쿨을 눌렀다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옆을 보니 이현수였다 여기는 어떻게 이현수는 묻는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되물었다 무엇을 주문해 드릴까요 저 아메리카노 하수로 하수로 두 잔요 미자가 신용카드를 주기도 전에 이현수가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삼천원을 결제했다 주문표가 주문표가 나오자 이현수는 뽑아서 미자 손에 건네주며 윙크를 했다 제비도 물찬 제비임에 틀림없었다 오선생이 오선생이 디바이스로 문제를 풀면 미자는 자신의 폰으로 채점했다 수업이 끝나자 미자는 가방에서 포장한 양말을 꺼냈다 새 선물이었다 오선생은 학생처럼 기뻐했다 카페를 나와 오선생과 바로 헤어져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다가와 옆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박미자씨 여긴 어떻게 여기가 제 직장입니다 커피 한잔 하실까요 농담 하지 마세요 저 그 정도 바보는 아니에요 허허 농담도 다큐로 듣더니 다큐는 농담으로 들으시는군요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다 미자는 횡단보도를 건넜다 이현수가 따라왔다 저 어딜 가세요 미자씨를 따라가는데요 전 집으로 가요 바쁜 일이 있거든요 바쁜 건 압니다 저도 바쁩니다 그냥 집 근처까지 같이 걷겠습니다 안 돼요 그건 실례지요 그럼 차 한잔 합시다 다시 메가로 갈까요 집까지 따라오겠다는 말에 놀라 미자는 발길을 돌렸다 메가로 가서 창가 긴 테이블에 앉았다 이현수가 샤인머스켓 그린주스 두 잔을 들고 미자 옆에 앉았다 두 번 만난 이현수가 낯설지 않았다 창 밖으로 녹색 버스가 지나가고 자동차들이 줄지어 지나갔다 유모차를 유모차를 밀고 가는 여자 뒤에 아장아장 남자아이가 부츠를 신고 따라가고 있었다 빨간 살록의 뿔을 머리에 맨 아이는 엄마를 놓치지 않으려고 유모차를 붙들고 걸었다 왜 묻지 않으시죠 뭘요 제 직장이 여기라는 거요 농담이시겠죠 강남에서 여기까지 출근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하필 제가 사는 동네에 갑자기 이사를 왔을 리는 없고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 이 동네로 이사를 오려고 하는데요 집 구하는 데 동행해 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 갑자기 여기로 이사 올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야 직장이 여기니까요 정말 메가에 취직하신 거예요 당근이죠 헐 전 한다면 합니다 뭘 하겠다는 결심이 안 서서 백수로 지냈지만 결심이 섰습니다 미자씨는 백수는 사절한다면서요 그래서 당장 일을 구했죠 믿어지지는 않지만 믿어볼게요 제 생활 영역에 들어오신 게 유감이긴 하지만요 아까 그 남자는 누구입니까 저처럼 늙은 학생도 있습니까 아주 가끔요 요즘은 가끔 문의가 와요 김창욱 알차이머 뉴스가 나온 후로요 저도 해도 될까요 예 공부를 한다고요 아까 그 남자는 되고 나는 안 된다는 차별법은 없겠죠 무슨 공부를 하고 싶으신데요 나도 치매가 걱정되니 수학을 해볼까요 좋아요 대신 혼자 하셔야 해요 한 달에 한 번은 이곳 메가에서 학습을 봐 드릴게요 입회가 없어서 의욕이 상실된 상태였다 매일 쏟아지는 태에 그만둘까를 생각하기도 했다 공부로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이니 위험한 일은 없을 것이다 미자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되었다 이현수가 미자에게 사기칠 일은 없을 것이다 돈을 빌려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줄 돈은 없었으니까 김수녀한테 우여곡절 많은 불쌍한 여자로 들었을 터였다 도와주면 도와줬지 세상 천지 가난한 과부한테 사기를 칠까 미자는 자신이 불쌍한 과부라는 생각을 오늘 처음 했다 자신이 과부인지 모르고 살았다 예수는 과부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는 미자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낮은 자의 편에 계신 예수는 과부를 가장 낮은 자로 여기셨다고 들었다 미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현수한테 카드를 받아 자동이체를 신청했다 이현수가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다 음용한 계책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았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쁜 짓 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언제까지 지속할지는 의문이 들었으나 오는 손님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었다 남자로 다가온 것이 아닌 이상 직업의식은 이현수를 학생으로 등록시키고 말았다 제 부탁을 들어주시겠어요 집을 보러 가야 하는데 동행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건 힘들 것 같아요 만약 같이 가면 둘 사이를 어떻게 보겠어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부부로 밖에 더 보겠어요 그러니까 안된다는 거예요 마트나 약국이나 길 가는 사람이 저를 알아볼 수도 있는데 오해를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웬만하면 좀 멀리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세요 부탁드립니다 심히 불편하군요 저는 이 동네가 정겹습니다 발을 디딘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 이런 고즈넉한 동네가 있다니 제가 찾던 고향에 온 기분이었죠 왜 하필 여기에 취직하신 거예요 그 나이에 취직이 되던가요 커피를 잘 아세요 지난 주말 아침에 미자시 사는 동네 입구에 도착했는데 우연히 미자시를 보았어요 아침 대바람부터 미자시가 횡단보도를 건너와 메가 커피로 가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모습을요 바로 결정했죠 이거야 바로 이 일을 해보겠어 대단하십니다 그 추진력 높이 삽니다 잘 되죠 도로에 커피 전문점이 나란히 네 개나 있는데 메가는 늘 붐비더라구요 커피 맛도 좋아요 아 그래요 미자시가 커피 맛을 칭찬하다니 좋은데요 커피 값이 싸니까 싼 맛에 다시 찾는 것 같습니다 커피는 중독이죠 매출이 괜찮게 나옵니다 탁월한 선택을 제가 한 겁니다 미자시 덕분입니다 맞아요 저도 커피값이 착해서 주말마다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제 덕분이죠 미자시가 식전 대바람부터 커피 사러 나오지 않았다면 제가 여길 선택했을까요 만약 미자시가 그날 파리바게뜨로 갔다면 저는 파리바게뜨에 취직을 했겠지요 세상이 참 쉽고도 간단하게 흘러가는군요 마음먹은 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군요 부럽기도 해요 전 마음먹은 대로 합니다 백수도 선택이었고 솔로도 선택이었지요 그런데 쉽지 않은 게 하나 생겼어요 요즘에 그게 그게 뭐죠 잘 안되는 게 그건 바로 미자시입니다 말을 징그럽게 안 듣는 여자를 만났답니다 허허 맞아요 아마 쭉 저는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 그런 열정 있으시면 다른 데 가서 쏟으세요 나중에 저한테 욕하지 마시고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들었습니다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말도 있죠 우리 누가 이기나 내기합시다 좋아요 뭘 걸죠 가장 소중한 걸 거십시오 미자는 가장 소중한 것이 아들이라고 생각했다 아들을 걸 수는 없었다 이길 게 뻔한 일을 놓고 아들을 걸어도 문제는 없을 듯 했다 하지만 소중한 아들을 낯선 남자와의 말장난에 걸어서는 안 되었다 이쯤에서 확실하게 해둘 일이 있군요 여기서 화두는 재혼입니다 비자 씨와 나 둘이 재혼을 하느냐 마느냐 가 화두지요 비자는 이길 자신이 있었다 이현수와 재혼할 생각은 0.0000001도 없었다 내기를 입 밖으로 꺼내도 증인이 없으니 증거로 여기에 적으십시오 이현수는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테이블 아래 기퉁이에 뭐라고 적었다 미자도 그 아래 적었다 아무에게도 들킬 수 없는 자리에 쓰여있는 글자는 두 글자로 총 네 글자였다 미자는 하마터면 아들이라고 쓸 뻔했다 가장 소중한 건 아들이었지만 그렇다고 아들을 걸 수는 없었다 조금은 덜 솔직해도 되는데 매번 솔직하게 살아온 미자는 늘 손해보는 장사만 해왔다 능글눥글한 이현수한테는 덜 솔직해도 되었다 미자는 메가라는 글씨 아래에 직업이라고 썼다 직업은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었다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왔던 것도 직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자가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하는 사람이었다 비록 청소부일지라도 법륜수님도 그렇게 말했다 가끔 영혼이 탈탈 털리는 고객을 만난 적도 있었다 고객님 고객님과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다 IMF 때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지구장이 교제를 대신 돌려주고 문자도 회원들한테 보내주었다 딱 한 사람이 장례식 중에 문자를 보내왔다 많이 힘드셨겠군요 보충은 언제 가능하실까요 미자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아버지를 천국에 보내드리고 다음 주 그 집을 방문했다 아이는 교제를 성실하게 다 풀어놓았다 교제를 잘 풀어놓았다 교제를 잘 풀어놓았군요 저 대신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이 엄마가 물었다 보충은 언제 해 주시겠어요 교제를 다 풀었으니 교제 없이 한 번 더 방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한 미자는 당황했다 25%는 어떻게 하실 거죠 미자는 25%가 뭘 말하는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제가 다른 날 한 번 더 오겠습니다 시간을 조율해 연락 드리겠어요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날 만난 예닐곱집 엄마들도 마음속에 저런 생각을 한 것일까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과 함께 얼마나 힘드시냐고 위로한 사람들이었다 서른 초반에 이 엄마만 이런 생각을 한 것일까 아니라면 표현은 날 위로했지만 마음으로는 20% 손의 부분을 그들 모두는 계산했을까 미자는 젊은 엄마에 대한 불편한 생각을 갖는 자신에게 몹시 실망했다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되었다 교사를 체인지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지구장은 별 사람 다 있다며 미자를 위로했다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나이를 먹었어도 영혼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아직도 그 집 근처를 지나갈 때면 그 엄마의 말이 떠올랐다 어이없게도 미자는 나쁜 생각까지 했다 여섯 살과 네 살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 라는 그야말로 오지랖이 따로 없었다 젊은 엄마는 당당하게 세상을 미자보다 천 배 만 배 더 잘 살아가고 있을 테니까 양희은 말처럼 그러라고 그래 하면 될 것을 젊은 엄마는 보충받겠다는 생각을 접고 사무실에 전화했다고 했다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교사 체인지 얘기는 선생님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미자는 두 주 교제를 준비해서 문고리에 걸어놓고 왔다 아이가 좋아하는 젤리도 함께 넣었다 친정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그 일로 아이도 미자를 떠났다 퇴근할 때마다 미자는 메가커피 쪽을 지나서 왔다 이현수는 거리가 내다보이는 창쪽 긴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이어폰을 꽂고 있거나 자판을 두들기거나 했다 간혹 키오스크를 누르는 모습도 보였다 어두운 거리 쪽에서 보는 메가 안은 평온에 보였다 고우의 노란 방이 떠올랐다 엄마 엄마가 말한 말은 살면서 저한테 부적 같아요 다 큰 아들은 늘 미자에게 듣기 좋은 말만 했다 무슨 말이었지 손해보는 게 이기는 거라고요 먼저 사과하는 게 이기는 거라고요 살면서 억울할 때가 있는데 엄마 말을 떠올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가슴에 차오르는 분노도 어느덧 미소로 바뀌어요 맞아 바로 그거야 사랑만큼 우위에 있는 것은 없더라 사랑이 문제를 푸는 열쇠야 그런데 무슨 일 있었니 믿었던 친구와 유튜브를 같이 했잖아요 왜 그게 문제가 되었니 유튜브 수익을 속여 왔어요 그랬구나 유튜브는 같이 하는 게 아니야 엄마 말이 맞았어요 10분짜리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쏟는 시간을 친구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원고 하나 쓰는데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눈치였어요 시간은 또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도요 편집은 기술만 있으면 되는 건데 제가 편집 기술을 배울 시간이 없었거든요 네가 친구와 같이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아니다 라는 생각은 했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구독자가 팔만인데 그걸 줘버렸어요 다시 혼자 시작하려고 해요 4,5년이나 가꾼 채널을 그냥 줬으니 얼마나 허전하냐 지금 손해가 손해가 아니겠죠 더 큰 손해도 인생에는 많단다 해일처럼 덮쳐오는 재앙은 신도 막을 수 없지 줬으니 받은 것보다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렴 더 좋은 게 오고 있다는 신호야 예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했더니 김태희 선생이 커피 카누를 타와서 옆에 앉았다 김태희 선생은 입사한 지 1년이 지났다 매일 8시에 제일 먼저 출근해서 사무실 불을 켜고 히터를 들고 무거운 교재를 선생들 책상에 옮겨 놓았다 카누 커피가 맛있다고 했더니 쿠팡에 주문해서 만날 때마다 커피를 다 주었다 선생님 저 일을 그만두려고 해요 정말요 왜요 나와 같이 오래 함께하기로 약속한 거 잊었어요 저도 일을 계속하고 싶죠 근데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좋은 일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김태희 선생은 시어머니가 미자와 나이가 같다며 종종 시어머니 얘기를 들려주곤 했다 시어머니 연애 상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했다 미자는 김태희 선생이 딸 같기도 했고 동생 같기도 했고 어떤 때는 친구 같기도 했다 시간 날 때 불티나게 전화하다가도 미자가 걸면 안 받는 날이 가끔 있었다 통화가 안 되는 날은 김태희 선생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무슨 기도를 했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막막한 미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남보다 낫기를 바라며 아등바등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방식을 버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예 매일의 기도가 넉넉한 기름이 되어 하루를 완주하고 싶어서요 미자는 김태희 선생과 함께 있으면 늘 좋은 에너지를 얻었다 오래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였다 무슨 일이야 좋은 일이 시어머니가 재혼을 결정하셨어요 누구로 연하 아니면 연상으로 연상으로요 김태희 시어머니는 사무실 근처에 가끔 와서 미자에게 인사를 시켜준 적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미자와 같은 나이였지만 옷 입는 스타일도 화장법도 헤어스타일도 많이 달랐다 고급 요정에 나가는 기부인 같은 모습이었다 작달만한 키에 밍크 코트를 입고 온 시어머니는 밍크 코트가 걷는데 방해가 되는지 이상하게 걸었다 비싼 코트는 어린 밍크 털로 만든다고 했다 무려 서른마리나 들어간다고 하니 미자는 으악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다 서른마리의 어린 밍크를 죽여서 만든 밍크 코트를 아무나 입는 것은 아닐 것이다 돈이 넘쳐나도 미자는 입을 수 없는 옷이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시어머니라고 칭하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이혼하고 아들 하나를 혼자 키워 김태희 선생을 며느리로 맞았다 음식 솜씨도 말 솜씨도 애모도 화려한 시어머니 곁에는 돌싱 남자들이 북적였다 시어머니는 양다리를 걸치며 연애했다 미자처럼 꼰대는 아니었으므로 연애담을 시시콜콜 며느리 김태희 선생한테 들려주었다 맨 먼저 만난 남자는 시어머니보다 열두 살 어린 연아 남자였다 헬스로 다져진 연아 남자는 사별한 후 두 아들을 혼자 키웠다 헬스 트레이너였던 남자는 돈이 없어서 반지하에서 고등학생 아들 둘을 데리고 살았다 시어머니는 반지하를 방문한 날 펑펑 울었다 여자도 못하는 아들 뒷바라지를 혼자 해내고 있는 연아 남자한테 감동한 것이다 김태희 선생과 같이 살면서 집안 살림을 도맡아했던 시어머니는 몹시 바빠졌다 연아 남자 집 일까지 왔다갔다 하며 해 주었다 연인과 고등학생 둘은 먹는 양이 엄청났다 돼지 갈비를 재면 20만원이 그냥 날아갔다 김치는 매일 담가야 했다 김태희 선생이 주는 매달 용돈은 그 집으로 고스란히 갔다 아들의 돈은 축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종종 걸음치며 고등학생 도시락까지 싸느라 돈은 돈대로 부족했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쳐버렸다 몸으로 나누는 대화는 정직했다 남편한테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오르가즘을 섹스 중에 두세 번이나 느낀다고 했다 비명을 지를 정도로 연한 남자는 정력이 대단했다 그런 말을 쌤한테 다 해? 어때요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친구처럼 다 얘기해요 며느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시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다 미자라면 부끄러워서 절대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어머니는 개방적이에요 자유로운 영혼이죠 꼰대가 아니에요 쌤은 그런 말 듣는 거 괜찮고? 뭐 어때요 어머니 생각대로 사시는데 행복하시면 된 거 아닐까요? 그러던 시어머니한테 프로포즈가 따라왔다 상대 남자는 시어머니보다 스무살이나 많은 건물주였다 조물주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건물주는 자신을 돌보는 조건으로 건물 등길을 넘겨준다는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아주 오래오래 심사숙고 하더라고 했다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돈을 쫓을 것인가를 양다리를 걸치던 시어머니는 최종적으로 아들 며느리를 앉혀두고 묻더라고 했다 그래서 남편은 뭐래 남편은 시어머니 손을 덥석 부둥켜 잡고는 오 주여를 애쳤죠 샘은 저요 전 어머님이 행복하신 것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반지하에서 일할 때가 행복한지 여든 넘은 아픈 할배를 돌볼 때가 행복한지를요 시어머니는 누굴 선택했어 제 손을 꼭 잡고 집 앞 맥주집에 데려가서는 맥주를 가득 따라주며 이렇게 물으셨어요 뭐라고 태이야 없는 집에 와서 니가 고생이 많다 내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누덜 돕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너 애들 가르치느라 이 집 저 집 다니는 거 힘들었지 추운 날이나 비가 올 때나 눈보라 치는 날이나 태풍이 불어와도 말이야 아니에요 어머님이 살림을 도와주시니 전 참을만 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말했지 반지하에 있을 때가 행복했는지 여든 넘은 아픈 할배를 돌볼 때가 행복한지를 놓고 선택하라고 어디에 있을 때 어머님은 행복하셨어요 그야 당연히 반지하에 있을 때였지 그들 세 부자는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었거든 여든 넘은 할배는요 그 할배를 도와줄 사람은 세고도 셌단다 맞네요 그럼 결정하신 거네요 결정했다 네 말대로 하려고 해 반지하 남자와 재혼하실 거예요 아니다 난 나를 희생해서 누덜 부부를 돕고 싶다 아들은 건물주 됐다고 노을고목을 우인이니 너가 일을 그만두고 건물 관리를 맡아라 건물은 내 명의로 하는 게 안전할 것 같다 넌 내 스승이다 만약 시혜미가 늙어서 걷지 못하게 되어 똥오줌 받아내게 되면 망설이지 말고 건물 한층 팔아서 실버타운으로 나를 보내주렴 김태희 선생은 떠났다 변호사와 법무사가 찾아와 등기 절차를 마쳤다고 했다 건물 관리를 김태희 선생이 해야 했으므로 일을 그만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김태희 선생이 가는 길에 축복 있으라 김태희 선생은 미자한테 매일 타주던 커피봉지를 책상 서랍에서 꺼내주며 말했다 선생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모르는 거 모른다고 흉보지 않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요 선생님이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셔서 든든했어요 오랜만에 푹 자고 일어났다 여느 날과 다르게 바깥은 고요했다 블라인더를 올리고 창문을 열었다 한방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일어날 아침이면 세수도 하지 않고 집을 나와 길 건너 노란지 메카로 가서 뜨거운 커피를 사와서 창가에 앉아 마시곤 했다 모자 달린 양털 후리스를 걸치고 마스크를 쓰면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이제 이 도름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메카에는 이현수가 낮이나 밤이나 진을 치고 있었으니까 다른 카페로 가는 건 쉽지 않았다 자신의 아지트를 점령당한 기분은 씁쓸했다 커피값이 메카보다 비싼 타토 있었지만 한번 길들인 맛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다 활동 반경이 극도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고 많은 도시를 두고 왜 하필 이현수는 강북 맨 끝머리 삐자가 사는 동네에 와서 안 좋아한 것일까 좋은 장소 다 두고 낡고 허름한 동네로 들어온 것일까 소리 없이 한방눈이 내리는 날과 꽃이 피는 날은 다르지 않았다 꽃마중을 나가듯이 눈 뜨자마자 커피부터 사서 눈 내리는 풍경을 보는 것이 마음에 드는 날씨를 맞이하는 예의라고 생각했다 양털 후리스를 입고 마스크를 쓰고 부츠를 신을 때 전화가 왔다 이현수였다 받을까 말까 빵서려졌다 어차피 커피를 사러 가는 중이었다 미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방눈을 맞으며 큰 도로 옆을 걸었다 아무도 밝지 않은 눈에 발자국을 남기며 천천히 걸었다 횡단보도 섰다 바로 길 건너 맥 앞에서 청바지를 입은 남자가 눈사람을 굴리고 있었다 찢어진 청바지를 입었지만 머리가 반백인 걸 보니 청년은 아닌 듯 했다 도로를 천천히 가고 있는 자동차 안에서는 윈도우를 반쯤 내리고 눈사람을 만들고 있는 반백의 남자를 구경하고 있었다 남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눈사람을 완성해서 노란 벤치에 올려놓았다 잘 만들어진 눈사람이었다 눈사람을 벤치에 두고 반백의 남자는 메카로 들어갔다 이현수였다 곧 문자가 왔다 커피 마시러 오십시오 비자는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카페로 가서 커피를 사들고 다시 집으로 왔다 베란다로 나가 도로쪽을 내려다보았다 S자로 휘어진 도로에 자동차들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노란 벤치에 눈사람은 여전히 혼자였다 눈 코 입 나뭇가지로 만든 손가락도 보이는 듯 했다 눈사람은 도시를 지키는 착한 파수꾼처럼 보였다 거리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점심을 먹고 집을 나섰다 푸른아파트 1302호 수업을 가는 길에 지용의 할머니 김순녀가 앉았던 자리에 작은 체구의 남자가 쪼그리고 앉아있었다 60대로 보이는 남자는 담배를 피고 있었다 얼핏 남자는 늙은 여자처럼 보였다 늙으면 남녀도 애모가 통일된다고 하더니 미자는 60대 남자가 누구인지 알았다 1301호 지용이네가 살던 아파트에 이사온 80대 김노인의 큰아들이었다 큰아들은 빼주었다 뒷산을 산책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다리 수술을 두 번이나 한 김노인이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는 좀 좋아지셨어요 남자는 미자를 알리없었다 담배꽁초를 눈속에 부벼 끄더니 벌떡 일어섰다 혼자 사는 김노인에게 미자는 가끔 음식을 만들 때마다 조금 가져다 주곤 했다 주로 잡채나 김밥 볶음밥 등이었다 억척스럽던 강여사가 허망하게 죽고 혼자 남은 김노인이 뭘 먹고 지내는지 내심 걱정이 되었다 초인종을 누르면 김노인은 한참 꾸물거리다가 현관문을 조금 열고는 누구요 했다 저 옆집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제야 김노인은 문을 반쯤 열어주고는 수줍게 웃었다 집안은 늘 어두웠다 정리정도는 깔끔하게 되어 있었다 미자는 김노인이 자신보다 훨씬 깔끔하다고 느꼈다 별건 아니에요 오늘 만들었는데 수업 오는 길에 들렀어요 누추한데 들어오시라고도 못하네요 안 주셔도 되는데 이런 걸 가져오시다니요 고맙습니다 접시를 닦아드릴 테니 밖에서 밖에서 기다리세요 아니에요 접시는 일회용이니 그냥 버리세요 그러기를 몇 번 반복했더니 명절날 김노인 자식들은 1302호에 선물을 맡겨놓고 가곤 했다 김노인한테 말로만 들었을 테니 미자를 알리 없었다 아 안녕하세요 누구신지요 저 1302호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님께 잘 하신다는 아니에요 지난번 주신 곶감 잘 먹었습니다 요즘 할아버지가 안 보이셔서요 다리 수술을 한 후로 걷기가 힘듭니다 요양원에 모시고 싶은데 싫다고 버티시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남자는 쭈그리고 앉아 담배만 다시 태웠다 여든 김노인이나 60대 남자나 미자두뇌는 같이 들고가는 노인내로 보였다 며느리 얼굴은 코빼기도 못 봤다 저 남자는 아내한테 시아버지 병고한 얘기는 꺼내보지도 못한 것일까 시아버지 살림과 반찬과 빨래는 매주 오는 늙은 아들이 하는 듯 했다 요즘 부부는 자기 부부는 자기가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시월드는 없다는 것이다 생활비도 각자 주머니에서 내고 각자 도생한다고 들었다 이혼할 때는 나눌 것이 없이 쌈박하게 헤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들었다 60대 남자는 매주 왔다 남자들 아니 두 노인은 주말마다 만나도 서로 떨어져 있었다 안 봐도 비디오였다 아픈 김 노인은 침대에 남자는 소파에 앉아 TV만 보거나 김 노인이 일주일 동안 벗어놓은 빨래를 하거나 청소할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정문 앞까지 나와 담배만 빠끔빠끔 태우다 이틀 밤을 자고 돌아갈 것이다 촬영하기 짝이 없었다 여자처럼 예쁘장하고 순한 김 노인은 아침 저녁으로 뒷산을 산책하고 돌아오다 미자와 13층 복도에서 가끔 마주치곤 했다 김 노인은 깍듯하게 인사를 받고 하얗게 웃으며 인사했다 지용이네 그러니까 김순녀가 살던 집은 주인이 바뀐지 2년 반쯤 되었다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가 원하는 대로 떨어지자마자 약삭바른 강 여사가 푸른 아파트 김순녀 집을 바로 산 것이다 김 노인과 강 여사는 부부라고 믿기엔 애모부터도 퍽 달랐다 김 노인은 양처럼 순하고 예쁜 할배였고 강 여사는 사파리 사자보다 더 사나운 애모를 갖고 있었다 강 여사가 그렇게 어이없이 죽을 줄 몰랐다 그러니까 벌써 2년 전 이야기다 브룬아파트 초입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강 여사는 생활력이 강한 사람처럼 보였다 사람도 거의 찾지 않는 동네 슈퍼를 새벽부터 나가 지켰다 강 여사는 수영을 해서 팔과 다리 근육도 팽팽했다 지금은 편의점 CU가 자리잡고 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는 강 여사가 운영하는 동네 슈퍼가 있었다 가끔 수업하느라 지나다가 들르면 어두운 슈퍼 가판대 아래 전기 스톱 와 전기장판을 켜고 카킷의 근육담요를 덮고 강 여사는 웅크리고 누워있었다 몰래 담배를 사러 들어오는 인근 중학생들한테는 큰소리치며 내쫓기도 했다 청소년들한테 소주와 담배를 몰래 판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슈퍼에는 물건이 별로 없었다 두루마리 화장지 배지물 담배 소주 불량식품 새우깡 짱구과자 껌 조스 세제 등이 팔리지 않은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강 여사는 단 한 번도 손님을 귀찮아 하지 않았다 꾸물꾸물 천천히 일어나서는 찾는 물건을 용쾌 잘 찾아주었다 샘은 얼마나 빠른지 아무도 따라갈 수 없었다 미자는 1301호가 강 여사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고 느꼈다 힘이 센 강 여사는 목소리도 컸다 이혼하고 언처사는 50대 막내 아들은 찍소리도 못했다 이혼한 딸도 있다고 들었으나 코빼기도 못 봤다 김 노인은 기죽어 지냈다 강 여사가 슈퍼에 나간 사이 막내 아들은 짜장면이나 짬뽕을 배달시켜 먹고는 먹고 난 그릇은 씻지도 않고 현관 앞에 빼꼼히 내놓았다 강 여사가 돌아오기 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온 배달 청년은 감쪽같이 그릇을 거두어 가곤 했다 바로 이웃에 있는 연립주택은 푸른아파트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었다 푸른아파트 뒤편은 산이었다 연립주택 입구부터 골목에는 은행나무 일곱그루가 줄지어 서 있었다 나무는 연립주택 골목에 있었지만 무성한 가지는 푸른아파트 뒤편 공터를 가렸다 5월부터 은행나무 잎은 하늘을 온통 가렸다 1302호 주방 창가에 보이는 은행나무 잎사귀 색깔로 미자는 계절을 알아채곤 했다 봄에는 연초록으로 여름에는 짙은 초록으로 눈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 가을에 주방 창문으로 보이는 창밖은 온통 황금빛 은행잎으로 찬란하게 빛이 났다 마음까지 반짝반짝 빛나게 해 주었다 수업을 할 때마다 미자는 고개를 돌려 주방 창문으로 보이는 은행나무 잎을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어느 날 푸른아파트 수업을 하러 가던 미자는 깜짝 놀랐다 연립주택 골목에 은행나무 가지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다 강여사가 도끼와 낫으로 은행나무 가지를 쳐대고 있었다 연립주택 사람들은 낮잠을 자는지 고요했다 오직 강여사가 몰래 일을 버리고 있었다 은행나무 잎의 효능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다 소아는 물론 염증 관절염 혈액순환에 좋다는 말을 들었다 잎을 다려먹으려고 그러나보다 생각했다 하지만 정도가 심했다 거의 벌목 수준이었다 그렇다고 아는 척 할 수는 없었다 푸른아파트 정문쪽으로 몇걸음 옮기던 미자는 강여사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갔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은행나무 가지는 왜 쳐내는 거예요 평소 인사를 나누고 슈퍼도 들락거리던 미자가 상냥하게 물었다 강여사는 냅다 버럭소리를 질렀다 그럼 내가 안 하면 누가 혀 예 뭘요 나뭇잎 떨어지면 누가 쓸고 은행 떨어지면 냄새나는데 누가 치우지 아 그건 경비실에서 하지 않나요 은행은 사람들이 일부러 와서 주워가던데요 강여사는 몹시 화가 난 얼굴로 미자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두 주먹으로 가슴을 쳐댔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치우는 사람 한놈도 본 적 없어 말이 나왔으니 한마디 합시다 자고 나면 이렇게 낙엽이 수북이 쌓이는데 이걸 누가 감당해 냄새는 또 어떡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니까요 상막한 도시에 은행나무 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운치있고 아름답지 않아요 여름엔 그늘도 만들어주고요 나도 벼르고 별로서 하는 거요 옆집 사람들은 자기네 나무인데도 천하태평이고 나만 내태우고 속을 태우느라 병이 다 걸릴 지경이요 옆집 나무라면 혹시 허락은 받으셨어요 내가 신고했수다 그렇게 협조해달라고 청해도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민원을 넣었수다 민원요 그럼 민원이 받아들여졌나요 매일 옆집 사람들을 찾아갔지 드디어 해냈수 옆집 사람들한테 돈을 청구해서 용역 불러서 나무를 잘라내기로 했수다 옆집 사람들도 찬성 했다는 거죠 법으로 하는 거라고 협박했수 그럼 법이 통과되었다는 건가요 아니 왜 자꾸 시비를 걸지 왜 옆집 편만 두유 사람들은 왜 내 편을 들지 않지 수업을 마치고 나와보니 골목은 은행나무 가지로 가득했다 혼자 그 많은 가지를 잘라낸 것이다 지나는 길에 슈퍼에 들렀다 껌을 사고 나서 강여사에게 부탁했다 아주머니 은행나무 그냥 관상용으로 봐주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묵묵부답이었다 눈썹과 눈 문신 때문에 강여사 인상이 더 험상굳게 보였다 강여사는 미자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 사람들은 나무를 특히 수령이 오래된 나무를 아껴요 거의 신성시하기도 해요 슈퍼를 나오는 미자 뒤에 강여사가 한마디 던졌다 그럼 직접 와서 은행을 줍던가 나뭇잎을 쓸던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운치 아름다워 은행나무까지 왜 내 속을 뒤집지 강여사 남동생이 운영하던 유치원은 입학식을 한지 한 달도 안 되어 문을 닫았다 원장도 선생도 다 야반도주에 버렸다 비자가 가르치던 아이들이 다니던 유치원이었다 입학금도 재료비도 급식비도 몇 년 동안 부었던 새마을금고 적금도 다 날렸다 아이들은 다른 유치원을 찾아 헤맸지만 이미 마감이 되어 다닐 곳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떠밀려 다녔다 유치원 엄마들은 최우수단으로 모여서 슈퍼를 찾아갔다 원장이 남동생이라면서요 어디로 날랐어요 세상에 도둑질할 게 없어서 애들 코 묻은 돈을 훔쳐간대요 아이들 상대로 사기를 치고 내빼면 못 찾아낼 것 같아요 어디 있어요 남동생 어디로 빼 돌렸냐고요 강여사는 딱 잡아떼었다 나는 나고 동생은 동생이라고 나도 억울한 일이 많다고 나도 피해자라고 당신들은 코 묻은 돈 날렸지만 난 노을을 다 날렸다고 찾아서 나한테 데려오면 내가 끌고 가서 감옥에 쳐 넣을 거야 사람들은 더 이상 슈퍼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지 않았다 강여사는 자기 일 아닌 듯 꼿꼿하게 슈퍼를 지켰다 새벽마다 수영을 다니며 몸도 다졌다 하늘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하늘이 무섭지 않냐고 찾아갔던 이웃집 여자는 머리채를 잡혀서 머리에 혹이 나고 구멍까지 났다고 했다 아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어디서 감이 지랄이야 지랄은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모든 게 다 계획적이었다고 남동생을 빼돌린 것이 맞다고들 했다 며칠 후 수업하러 가는 길에 보니 은행나무는 다 베어지고 없었다 땅에서 2미터 길이만 남겨두고 댕강 베어 넘어진 것이다 순한 옆집 사람들은 돈은 돈대로 물고 욕은 욕대로 먹고 낭만을 자랑하던 나무를 뽕땅 잃었다 쌈딱 한 마리를 열여덟 순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어김없이 다시 봄이 왔다 2미터 담짓한 은행나무는 댕강 잘린 줄기에서 연한 초록잎을 피우기 시작했다 여름이 되자 잎들은 가지를 뻗어나서 배추머리 같은 몰골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한 차례 비가 내리면 나뭇가지들은 무성하게 자라났다 은행나무는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나무뿌리까지 배워내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다 미자는 1302호 주방 창문으로 은행나무 잎을 바라보며 계절을 느꼈다 고기를 익힐 정도의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로 은행나무 잎들은 미자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위로가 어디 있으랴 강여사가 보이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CU 편의점에 들렀다가 강여사 소식을 들었다 건장했던 강여사는 수영장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했다 강여사는 죽고 지금 은행나무는 살아서 소담한 눈꽃을 가지에 이고 있었다 인생은 짧고 자연은 예술만큼 긴 것이다 디바이스를 보면 이현수는 매일 수학을 잘 풀었다 오답도 잘 고쳤다 이현수는 치매 예방 차원에서 학생으로 등록한 거라고 생각했다 더 이상 다른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현수님 교제 푸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메모를 보냈다 다른 학생들한테 보내듯이 밖은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눈사람은 눈을 맞으며 노란 펜치에 그대로 있었다 메카 지붕에서 쏟아지는 주황색 불빛에 눈사람이 아주 잘 보였다 눈을 굴리던 이현수가 떠올랐다 동심으로 돌아가 눈, 눈썹, 코, 팔까지 붙인 이현수는 연구 대상임에 틀림없다 미자는 동심으로 돌아가본 기억이 있는지 가물가물했다 돈 주고도 동심은 살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세계가 동심이었다 앞을 향해 달려가느라 많은 것을 놓쳤다 미자는 자신이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불켜진 밀카안은 화냈다 거리 쪽으로 있는 긴 테이블에 미자 또래 나이 든 여자가 오똑하니 앉아있었다 주황색 코트를 입은 여인은 거리를 내다보고 앉아있었다 이현수가 여인 옆에 가까이 다가가 앉는 모습이 보였다 둘은 잘 어울렸다 여인은 이현수와 아주 친근한 사이처럼 다정해 보였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구나 그렇게 미자에게 플러팅 하더니 결국 희롱했구나 미자는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문자가 왔다 목도리는 돌려주십시오 줄 땐 언제고 달라는 건 또 뭔가 얍삽하기 그지 없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여자도 안 하는 짓을 나이 든 남자가 부끄러움도 없이 하다니 기가 막혔다 치사하고 쪼잔하고 어이없었다 목도리는 필요한 사람한테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새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허락없이 제 물건을 남한테 줬다면 비슷한 걸로 사서라도 돌려주십시오 미자는 그러겠다고 했다 말보다 문자는 냉정했다 등골이 다 시려왔다 추운 사람한테 줬다는데도 굳이 받으려는 태도가 괘씸했다 목도리를 검색해서 보내주었다 이건 어떠세요 순모가 아니군요 적어도 비슷한 걸로 사야 하지 않을까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관계가 떳떳한 것이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겠지만 이현수는 공짜로 목도리를 준 게 아니었다 착각한 미자 잘못이 컸다 마음이 아렸지만 비싼 순모 목도리를 결제했다 모레 도착한다는 메시지가 떴다 미자 주변에는 잘 사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 그들은 샘이 빨랐다 인정에 매이지도 않았다 미자가 아는 소우의 잘 사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측은지심이 없었다 단칼에 단칼에 자르는 단칼에 밥먹듯이 했다 이현수가 딱 그랬다 상위 2% 모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곳에는 자동차도 벤틀리급이고 집도 도곡동 리츠라는 이름급 이어야 한다고 들었다 학벌도 재산도 상위 2% 안에 들어가야 가입할 수 있다고 했다 미자의 지인은 코로나 이후 아이러니하게도 상위 2% 모임에 합류했다 한때 미자에게 돈을 빌리러 왔던 지인은 갚을 때는 정확한 날짜에 애누리 없이 원금만 갚았다 약속을 정확히 지킨 것을 자화자찬 하면서 돈을 빌려줘서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빌릴 때도 갚을 때도 똑같은 자세였다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문을 닫고 어떤 이는 직장을 잃고 어떤 이는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섰지만 지인은 반대였다 세상이 불안정할 때 사람들은 술을 찾았고 술이 지인을 상위 10%에서 상위 2%로 점프시켰다 만날 때마다 상위 2% 사람들은 서로 어깨를 부듬케 않고 사랑합니다 를 속삭이는 것이 루틴이라고 들었다 미자는 그럴만하다고 생각했다 서로 발판이 되어주고 서로 눈 감아주며 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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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결속시켜 줄 테니까 세상은 그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돌아갈 테니까 그들은 친형제들보다 더 형제 같았고 친자매보다 더 자매 같았다 상위 1%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었다 미자는 미자는 지인이 돈을 하느님처럼 모신다는 걸 매번 느꼈다 명품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 표정을 보면 엄숙했다 아무렇게나 여기저기서 돈을 꺼내는 미자와는 차원이 달랐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 때나 돈을 지갑에서 꺼내지 않았다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는 천천히 지퍼를 열고 더 천천히 망설이듯이 돈을 집어 한 장씩 한 장씩 우아하게 꺼냈다 엄지와 검지로 돈을 마구잡이로 꺼내는 미자와는 손가락 움직임부터 달랐다 우아하게 약지와 새끼손가락도 갸우뚱 움직였다 거의 예술이었다 미자는 지인을 흉내내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따라갈 수 없었다 미자는 돈을 빼내기 바빴고 지인은 지갑에서 거의 돈을 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카드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였다 카드는 마술처럼 지갑에 콕 박혀서 여간에서는 세상에 잘 나오지 않았다 음식점에서 나올 때도 미자는 엉덩이가 가벼웠고 지인은 아주 더디게 움직였다 그건 결제를 미루는 폼새가 아니었다 우아함이 뱀 여유가 지인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미자는 생각했다 미자는 자신을 돌아다 보았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페스탈로치 사랑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부끄러웠다 아이들은 미자에게 생계였다 매일 밤 이 폐와 태해를 더하고 뺐다 이현수 나무랄 까닭이 없었다 미자나 이현수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했다 빌려준 것을 돌려받으려는 행동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빌려준 것을 주었다고 믿은 미자가 어리석었다 전 남편은 달랐다 남편은 둘 있으면 하나는 남에게 주었다 물건을 깎거나 거래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다 전 남편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게 호하고 친절했다 일의 노동력을 부리면 일을 주려고 했다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그렇지만 말이다 미자는 처음으로 남편을 생각하고 빙글에 웃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 밤 꿈은 오싹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믿었던 남편은 반대 행동을 했다 꿈에서 깨어난 미자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현미를 먹군 남편이 현미죽을 쏘서 들고 왔다 배가 아프고 몸도 아팠던 미자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래 바로 이거야 현미죽을 먹으려고 일어난 미자는 남편이 현미죽을 들고 다른 사람한테로 가는 모습을 보았다 나 나 여기 있어요 했지만 남편은 한번 뒤돌아볼 뿐 휑하니 다른 사람한테로 가버렸다 등에 식은 땀이 흘렀다 내가 지한테 바친 게 얼만데 꼴랑 현미죽 한 그릇을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바쳐 그것도 아픈 날을 빼고 전 남편을 믿은 적이 없었지만 백프로 믿은 건 딱 하나 있었다 24시간 변함없이 미자에게 정성댄 마음이 있다는 것 하지만 이 또한 착각이 아닌가 미자는 꿈에서 깨어났다 그래 살다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미자만 잘하고 오른 것은 아닐 것이다 이혼과 재혼을 몇 번 한 여배우들은 다들 이런 말을 했다 내 아이한테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멀쩡한 아이 아빠가 있는데 다른 남자를 내 아이의 아빠로 만들어주고 싶다니 어불성설이 따로 없었다 재혼한 남자가 내 아이의 아빠가 될 수 있다고 믿다니 미자만큼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들도 꽤 많았다 남편과 아내 재혼 상대는 아내보다 전남편보다 크고 넓고 아량이 깊은 사람이라고 믿는 출발선부터 이미 불행은 시작되고 있을 것이다 그 남자 그 안에 더 크지도 넓지도 더 완벽하지도 않은 그냥 그 남자와 그 아내는 서로 비슷한 부류인 것이다 사별과 재혼과 이혼의 아픔을 겪은 인숙의 말은 백번 옳았다 미자야 니가 보살펴주고 싶은 사람 만나면 서류는 합치지 말고 그냥 친구처럼 만나며 보살펴줘 아팠던 만큼 성숙한 인숙이 사랑을 알고 있다고 미자는 생각했다 그래 이제 전남편을 가슴에서 보내주자 더 이상 붙잡고 있지 말자 미자는 채털처럼 가벼워지는 자신을 느꼈다 목도리가 도착하자 곧바로 메카로 갔다 정중하게 돌려주고 돌아서려는 미자를 이혼수가 붙잡았다 커피 한잔 하십시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속 좁은 걸 들키기 싫어서 아무렇지 않은 듯 긴 테이블에 앉았다 티카페인 젤라또 아포카토를 들고 온 이혼수가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미자는 옆으로 조금 빗게 앉았다 포장을 푸른 이혼수는 목도리가 퍽 마음에 든다며 자신의 목에 둘렀다 꼴보기 싫었다 달라고 한 적 없는데 주고는 그걸 달랑 빼앗아 가다니 더군다나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주워버려서 없다고 했는데도 사서라도 달라니 피도 눈물도 없는 우인이 따로 없었다 벼룩의 간을 빼앗아 먹어도 유분수지 목도리 카드 결제가 한 달 생활비를 훌쩍 넘겨버린 것이다 목도리를 연말에 구세군 청년에게 준 것은 후회하지 않았다 연말에 착한 일 했으니 좋았다 고독하고 외로우면 빨리 죽는데요 인생이 아주 길어지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60대 고독사가 제일 많다고 하던데요 누가요 이현수님이 만들어낸 얘기 아닌가요 황창현 신부님이요 자주 유튜브를 듣거든요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미자를 이현수가 다시 붙잡았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 동네는 저를 자꾸 동심으로 끌고 가는군요 그래서 눈사람을 만드셨군요 같이 만들고 싶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니 인디언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별한테 봉헌한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가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게 해달라고요 미자씨도 추억을 만들며 사나요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추억을 만들기는 커녕 추억을 지으며 살고 있어서였다 그럼 이현수님은 그렇게 사세요 당연하죠 전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삽니다 세상 얼마나 산다고 억지로 삽니까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반대로 삽니까 누가 막 씁니까 막는 건 아니고요 저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그게 무엇입니까 자식 엄마 남동생 아니면 뭐죠 맞아요 그런 것들이죠 책임이 무겁게 남아있거든요 손자병법 36개는 주랭랑 입니다 주랭랑 치십시오 제가 안하면 그럼 누가 하죠 알아서 다 합니다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해보십시오 누구 말이 맞는지 서른 여섯 번째 계책이 우리 나이에는 정답 입니다 미자는 이현수의 말이 긴가민가 했지만 자꾸 빠져드는 자신을 느꼈다 주랭랑 치라 미자가 주랭랑 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엄마는 남동생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미자씨 자신한테 잘해준 적이 있어요 남한테는 잘하면서 왜 자신한테는 가혹하지요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 길이 열립니다 놓지 않으니까 힘든 겁니다 손안에 지고 있는 것이 뭐 대단한 거라고 믿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길이 열립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곰곰 생각해 보았다 욕심을 내려놓으란 말은 섭섭했다 욕심이 많다 욕심이 많다는 말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욕심이 많다고 내가 언제 말도 안 돼 이현수의 말이 무얼 뜻하는지 들을 땐 알쏭달쏭 했지만 차츰 명료해졌다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여기저기서 많이 접한 말이었다 그야말로 미자도 남한테 툭 쉽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진부한 말이기도 했다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책임이 욕심이라면 할 말 다한 것 아닌가 우리 나이 라는 대목에서 미자는 고개를 주억거렸다 너무 오랫동안 책임과 의무로 살아온 미자였다 왕자가 무기 좁은 항아리에 손을 집어넣었다 과자와 사탕이 가득 들어있는 항아리였다 왕자는 항아리에서 손을 뺄 수 없었다 왕궁은 난리가 났다 값비싼 항아리를 깰 수밖에 없었다 지혜로운 신하가 왕자의 귓속에 속삭였다 왕자는 항아리에서 손을 뺄 수 있었다 왕자님 움켜쥐고 있는 과자를 놓으십시오 그래야만 손을 뺄 수 있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이현수를 본 것이 미안했다 특히 수컷으로만 접근한 것이 가장 미안했다 미자는 이현수가 지혜롭고 상냥하고 매력있는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번 이 자리에 앉았던 주황색 코트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여인을 만나던 도박을 하던 예박하던 그건 이현수 자유였다 베카 긴 의자에는 늘 중년 여자들 서너 명이 도로 쪽을 내다보며 앉아있었다 꽃에 벌과 나비가 꼬이듯 이현수 주변에 늙은 여자들이 맴돌곤 했다 미자는 자신의 예측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다 그중에 인숙도 끼어있었다 인숙은 자주 메카를 찾아왔다 이현수 때문인지 미자 때문인지 그건 알 수 없었다 미자씨 지금 나이에서 17년을 빼십시오 아직 40대 아닙니까 미자씨는 4학년 난 5학년 아휴 그건 끔찍해요 지금이 40대라면 또 일해야 하는데요 일하지 마십시오 그냥 놓으십시오 아니면 저처럼 메카에서 심심풀이로 일을 계속 하시던가요 저를 뽑아줄까요 아마도 에이 알른이 죽겠어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정말요 예 말씀만 하십시오 완전 사장 행세를 하시네요 사장 맞습니다 제가 메카를 샀습니다 미자씨 얼굴 매일 열 자식 한부모 거느리지 못한다고요 36개 주랭랑 지십시오 제도는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별 수 없어요 우리도 곧 요양원 요양원 요양원에 들어가실 생각을 하세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전 가기 싫어요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혼자 살다가 고요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관절이라도 나가서 걷지 못하면요 그땐 수용시 수용시설에서 수용시설에서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임의 경지가 되겠죠 나도 치매 옆집도 치매 길 가는 사람도 치매 다들 비슷한 치매 환자들이 나돌아다니며 살아가는 세상이 올지도 몰라요 미자는 이현수의 말에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다 그 안도감을 들키지 않으려고 말을 돌렸다 저 가끔 찾아오는 주황색 코트를 입은 여자분은 누구세요 이현수가 눈을 크게 떴다 놀란 표정을 짓더니 기쁜 얼굴이 되어 미자 눈을 가까이서 들여다보았다 관심과 탐색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동호의 친구입니다 여자친구요 아니지요 그 여자와 함께 있을 때는 도무지 도파민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은 노력으로 되지 않더군요 바람이 한 방향에서 불어오지 않듯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나이에 도파민을 운운하시다니요 그럼 미자씨는 저와 있을 때 도파민이 팍팍 안나옵니까 미자는 이현수와 같이 있을 때 구로무에 있는 기분이었다 감추려고 해도 어쩔 수 없었다 전 도파민 같은 거 몰라요 그럼 처음 사뽀루에서 만났을 때 왜 울었습니까 그건 아프니까 그건 아프니까 말하기 싫어요 거봐요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미자씨는 저한테 흔들리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요 이현수는 선수였다 이현수는 선수였다 바람피는 남자는 아내의 갯돈을 생각하고 바람피는 아내는 아이가 붙지 않는 옷고름을 잘라내고 집을 나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남자는 조강지철을 웬만해서 못 버립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많이 겪어봤으니까요 그럼 그까짓 천억원 백석씨 한 줄만 못하다는 자야의 말은요 백석은 북한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많이 낳고 살았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였죠 그야말로 자야한테 준 백석의씨 낭송해 주시겠습니까 미자는 순모 목도리를 사서라도 달라고 했던 이현수의 쪼잔한 마음을 자꾸 찌르고 싶었죠 뭐니뭐니 해도 자야의 사랑이 백석보다 더 크고 깊다고 미자는 생각했다 미자는 눈 내리는 창밖을 보며 백석의 시를 읊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석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날이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건이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날이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눈 내리는 날 길상사 같이 갑시다 미자는 이현수와 눈 내리는 이 겨울 길상사에 같이 갈 것을 약속하고 메카를 나왔다 비자시리즈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1회 2회 3회 4회 5회 7회 8회 총 묶음입니다 6회는 황혼연애 1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자를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자시리즈 2부는 화양연화입니다 화양연화입니다 화양연화에서 다시 만나요